노틸 가레네니 벤이요? 노틸 가레네니 벤 내 최고 활약인데? 벤 하나 뺀거 벤 베또르 수상 벤 벤 레오나 해야겠죠? 레오나 레오나 해야겠지? 그리고 솔직히 말할까요? 저 사실 왜 안되는지 알았어요 여기서 저 비결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저 오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마우스를 잃어버렸어요 자꾸 마우스 위치를 커서 위치를 근데 이번에 엄청 키오스 수준으로 키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준비를 좀 했어요 커서를 키.. 키오스 수준으로 키웠다 네 마우스 찾으려고 계속 놓쳤거든? 한타중에 레오나 할거니까 아 상대방 밀레오 하잖아요 그죠? 밀레오 놔둬볼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밴날라고 어? 저 뭔데? 이거 해달라는건가? 레일 원해요? 레오나 레오나 할게요 저 레오나요 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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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유뮤? 이거 옛날 룸페이지만은 그거랑 룸페이지 많아요 뭐야 카타민 서포 나무모인가보네 서포 나무모는 서포 나무모는 서포 르블랑 서포 르블랑 감전 르블랑 나 르블랑 좀 잘 모르는데 서포 르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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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개패구요 무관유관 7시야입니다 너무 많이 해줬다? 아 빨아들인다 저거 빨아들일라고 저게 빨아들이는거구나 알려줘서 알려줘서 알았어 아씨 못때려 캠터로 아 아 시간 끌어 시간 아 아 내가 못 맞췄어 이일 맞췄으면 살려는 너무 여보여 아군이 당연히 아군을 사냈습니다 르블르블르블라 앞으로 가서 못 때리게 아군 아군 이것을 르블르블르르 ill 르블르르 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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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체치 했습니다 먹어, CS먹어 마, 마냐 없는데? 천천여를 라인 다 지운거 아냐?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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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잘할수록 모르겠군 이거 밀어내고 여기 르블랑을 같이 때렸어야 되나? 각자 다른거 때리니까 근데 이즈리얼도 나 때렸잖아 그래서 각자 1대1인데 너무 많이 저렇게 넘어주던 한걸로 이른바 헐 나 late 어? 아, 도룩하는게 맞춰네 아유 나 물어야 돼 말아야 돼 나 아까 궁 쓸 수 있었는데 안 썼거든? 마너 없는데? 마너 없는데? 하나 없는데 나 언제 피가 이렇게 됐지? 하하하하 적을 처치했습니다 진짜 안가 ㄷㄷ 아 아 아 아 나도 나도 정양 한대 센데 자 뭐야 아잇 못하잖아 너 아잇 자기도 상당히 못하면서 아잇 이제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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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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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어씨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이거 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강력한 힘이 뭐죠? 아 이미 오염이 됐어 여긴 와드 하나밖에 여긴 하나밖에 숨 좀 돌리기 딱 좋은 때네 어때? 10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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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깨 방망이 라이즈야 궁 써봐 궁 써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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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사이에 우정때문에 억지로 저 빼진 마세요 아 이거 내가 들어가면 안됐나봐 출사령이 없는데 말퀴 그니까 진거를 인정해야되는데 물깡만 봐 그니까 진거를 자꾸 인정을 하네 왠지 처음에 이니쉬를 하면 이길거 같애 자꾸 어 종수 했으니까 이기했네 종수는 승리 요정이잖아 그리고 상대방이 좀 잘하긴 했어 솔까말 아까 이즈리어라고 어 르블랑 좀 상위티어입 약간 좀 딱딱한 실버같애 실버 한 이 정도는 되는거 같애 내가 보니까 여기 여기 부 1에서 실버 4거든요 상대 못 뛰어는 브룬지 현진이다 아 그럼 올라갈 친구들이야 올라갈 친구들 아 아까 르블랑 서포트한테 호되게 당함 르블랑 서포트 너 뭐였는데 레오나 르블랑이 좋지않나 라인전 아 좋아 그 1딜을 계속 들어가서 패고 나오고 계속 그거 하고 어제 그 너 가구 주우재님이랑 해서 이겼어 두판 그래서 내가 주우재한테 말했지 주우재가 또 바로 보고를 하더라고 아 바로 그래서 내가 또 알려줬어 아 그럼 솔랭만 해당됩니다 아 디오만 자랭은 복불복이 너무 심해 아 잘하시던데 헤카림 헤카림 잘하지 방금판 졌어 병거나 호되게 당했어 호되게? 진짜 뭐 나 오늘 결심했어 우리가 지금 전력이 안좋잖아 응 너랑 나랑 캐리해서 이기자 너랑 나랑 사실 좀 약간 통나무론 들어봤어? 통나무론 몰라 뭔가 어 팀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누군가 하나의 통나무를 들고 있다는 거거든 다섯 명이 드는 통나무를 누군가가 일을 안하면 누군가 일을 하는 사람이 2인분 3인분을 해서 들고 있다는 거거든 서서히 뭐 가라앉든 뭐 어떻게 하든 그치 그래서 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놀고 있는 사람이 새벽이 밝았어 놀지 않고 손가락이라도 살짝 대주면 어 이길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니까 나는 안 터지기만 해도 되는 거야 아 너는 그러면은 내가 자꾸 가서 터지잖아 라인전이 터지지 않으니까 덜 터지면 돼 덜 터지면 아 손가락만 대고 있는다 그치 그니까 뭐 다 들 순 없지 당연히 그치 그건 맞지 그니까 내가 막 터트리잖아 라인을 안 터트리기만 해도 충분히 이 통나무 드는 사람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아니지 너는 들고 있는 거야 다만 좀 이게 몸무게가 덜 나가서 힘이 약할 뿐 그니까 그 힘이 약한데 그거를 좀 약간 자세를 고쳐 잡고 살짝 그 힘을 좀 실어주면 좋아좋아 드는 사람이 한결 편해지지 좋다 그전에는 나는 오늘 깨달았어 난 오늘 뱅기가 된다 난 내가 캐리 할 거야 왜냐면 상대 어제 하는 거 봤는데 너무 잘하더라고 아 그래서 앉아서 질 거 같거든 우리가 상대가 잘해서 그래서 내가 캐리 하기로 맞먹었어 아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오늘 공격적으로 할 거야 되게 이기적으로 할 거야 어 그래? 너 되게 반응이 뜨뜨미지근하다 아냐아냐 너 나 못 믿냐? 아냐아냐 저쪽 갈리오 빼고 올 AD 오케이 네 아니 왜냐면 상대가 잘하더라고 얍얍이도 잘하고 엄청 잘하더라고 아 맞아 그래서 평소 실력만큼 하면 질 거 같애 그래서 개황권을 쓰려고 좋아 그렇게 가자 나도 선두 한 몇 배 정도 해야 돼? 너? 뭐 한 520배? 그러면 뭐 사실상 하드웨어가 다 타서 없어지겠는데? 그 정도면? 그 괜찮아 선두 먹으면 돼 아 그래? 아니 뭐 하드웨어 타기 직전에 아니 하드웨어가 있어야 선두를 먹고 회복이 될지 원래 육신 자체가 타버리면 뭐 그 선두 먹는 선두 선두로 될게 아닌데 드래곤볼인데? 직전에 직전에 타기 직전에 매겨줄게 아 그래? 꼭 매겨줘야 돼 타기 전에 다 타면 못 먹는다 알았어 알았어 껍ha 니가 있어야 우리팀 굴러가 너 없으면 우리 통나무 무너져 어? 아니 통나무 questa 이 자르반 스킬 예쁘지? 이번에 새로 나온 거야 안 보여 좀 나와 봐 안 보여 어둠에 인도자 엠앤랄비 자르반 오- 오- 괜찮지? 그냥.. 대가리가 그냥 하나의 거대한 포크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옛날에 드래곤볼의 세일 옆에 이구하나랑 맞췄네? 색깔? 아 맞지 깔 맞춤 난 초록색 이구하나 살꺼니까 빨간색 이구하나 살꺼면 빨간색으로 그렇지 이구하나 어? 나 이거 얘 봐 여기서 할건가봐 돈 묻힐건가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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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묻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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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히기 시작 이러면 상대 열받거든 아 근데 이거 맞아? 이거 이렇게 하는거 맞아? 어 왜냐면 상대가 아랜 리치하고 저런 혼자서 못맞거든? 판테온이 실수하기 힘들어 아 판테온 하고 승부를 안하는거야 어어 판테온은 미니언이랑 싸워야되 체력사랑 아 미니언 그 라인 받아가면서 하면 안돼? 아 돼! 근데 마음이 약오르잖아 준비열받잖아 정글이 적어보면 절로 갈 수 밖에 없어 라인 푸쉬가 밀린다? 미랩을 잡는다 쟤네 매섭게 하네 매서워? 이러면 탑을 안가도 될 것 같다 나이스 뭐야 미드 솔킬 오 나이스 CS 신지대가 더 잘해 우리 CS 한개차이 나이스 마이 지금 여길꺼거든? 오케이 갈대가 없네 아래 동선아 이거 되게 동선 개통 같은데 나 근데 지금 갈대가 탑이 저러고 있으니까 나 바텀 지금 꼬아서 가는 중 이거 되게 고급 난이도야 아 나 와드 있을 수 있으니까 돌아간다 나 너무 빨리 갔나 봐 적은 처치했습니다 또 탑라인으로 던져버렸네 나이스 이기적으로 가는 중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과정을 봤어 더 기다렸어 카르마 높을 나도 높을 통나무 좀 들으래 알았어 통나무 든다 나 든다 이제 상대가 예측하지 못해 오케이 딜교 나이스 이도두킬 나 얘기했지 나 뱅기가 될거야 앰비션이 될거라고 통통통통통 마이보다 캠프도 안 밀려 지금 라인이 너무 밀렸다 여기 마이 아래쪽 라인이 너무 밀렸다 여기 마이 아래쪽 바텀 안 갈게 진쩍 나 미드가 이럴까 실버 3 정도 되는데 다 니다 스팸 나 잘하는데? 아 살 있는데? 마이 바텀 도서 이랬지? 어 나 바텀 가는 중? 오케이 스트레스.. 아 이제 카이사 노플이야 나 스탄! 스탄했어 오케이 오케이 자 바로 용침 아 마이 믿다 잘해 실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나 용 도와준 어 땡큐 찐 잘해 찐 이 정도 돼? 마이가 킬 먹으면 좀 이상해지는데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아 벵기는 이거 안 먹는데 뭐 먹는게? 벵기는 몰라 너무 오래 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먹을 것 같아 벵기 왜? 아 이게 뭐 영양분이 나눠서 먹으니까 영양분을 그치 내가 캐리할때는 그거 안 먹으라 그랬는데 아 피너스타일로 가자고 좋아 또 라인 밀렸다 피너스타일은 뭔지 모르는데 잘하는 스타일 아니네 또 라인 밀렸어 돈 많으면 천원 넘으면 짓거라 그랬어 나 이거 전령 칠거야 병건아 라인 한 번 쭉 밀고 쓰레실 쓰레실 으음 아 죽었는데 이거? 아 이러면 전령 나가는데 나이스 살렸어 살렸어 아 내가 죽었어 아아 가지 말 걸 아 시바 왜 이게 안 나갔지 니가 아 아 그냥 이거 빼야되는데 아 도현이 이 새끼 왜 안 빼고 있어 심리전하는 줄 알았다 병건아 올라와 올라와? 이 상태에서 가도 돼? 가도 돼? 어 라인 밀어놨잖아 그리고 상대 체력 안좋으니까 가도 돼 저 올라가도 돼요? 와와와 웃지마 웃지마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돼 그래야지 그게 없어 핑 한 번 찍어주고 우리 이거 먹는다 아 내가 감수성이 좀 부족겠네 감수성 나 가도 될 거 같은데? 아 아냐 혹시 몰라 마이 오면은 괜히 인상이죠 판테온이 지금 세가지구 이제 냈어 찐도 간다 정상결전 정상결전 피나봐 오케이 나 서폭구슬 너무 많다 오케이 아 마공점이 있었는데 아 오케이 아 바이게부터 바이게부터 아 나 이거 레이더 아 이제 판테온 내려온다 아 동선 이기적으로 짜야되는데 정치적으로 정신을 못차리네 잘하고 있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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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하 도현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 오 오케이 어 어 미드 잡고 정글 내줬다 나쁘지 않아? 잘해 찐 레드요? 상관없어 어차피 신지드는 레드가 있던 없던 판테온 못 이겨 잘못됐다 탈질을 잘못 걸었어 탈질을 잘못 걸었어 어어 으아악 아니 왜 안 뚫고 가서 왜 왜냐면 딸피가 두명 있었거든 저런 나 쓰레쉬가 피가 없어서 했는데 야 마이가 4킬인데? 죽었는데? 탈진을 잘못 썼어 할수록 모르겠군 아 쓰레쉬가 피가 없으니까 죽이고 시작한 거겠지 괜찮아 한참 때 마이한테 네가 시시기 박으면 누가 잡지? 지니 잡을 거야 아니 탈진인 줄 알았는데 박았어 어? 찐 자랑인데 시간을 못봤네 어디 박았을걸? 온다 온다 다 간다 오 뺏킬 뻔 쓰레쉬 여기 뭐지? 근처에 마이도 있어 아 어 뭐야 어우 야 쓰레쉬가 귀찮아하게 땡겼어 아 씨 그리고 또 고백하면 뭔지 알아? 쓰레쉬 기절 시켰어? 아 헷갈리게 생겼어 둘이 똑같이 초록초록하긴 해 어 와 한 대 한 대 한 대 왜 이렇게 됐지? 초반에 엄청 바톤 갓집먹고 탑 흔들어 저런 벌룡도 먹고 탑 요우무 탑 아 탑 아 탑에 자원 쓰지 말라 그랬는데 아우 아 악마와 춤을 칠 땐 숨을 위려하는 역병이 사절입니다 탑 인간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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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참 갈리오 내려간다 갈리오 내려간다 갈리오 내려간다 빼야돼 빼야돼 쥐어야돼 궁쓰러 가는거야 때렸으면 잡았다고? 마이 7킬 피키드님 잘하는데? 저렇게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해 갑자기 내가 뱅기가 아니라 저분이 뱅긴데? 오형 4초 뱅기 파괴되었습니다 아 저 진짜 너무 잘 컸다 살래요? 드디 뜨에에에 campaigns 잘령도 주고 이거 어떻게 이겨야 돼? 음... 저쪽이 흘려! 흘릴 수 밖에 없어 아 그치 이거 솔렉이니까 우리가 뭐 하려고 하지 말자 자연스럽게 흘릴 때 해보자 좋아좋아 억지로 하면은... 힘이 들어가서 찐 잘하는데 찐 잘하는데 찐 잘하는데 좀 포커싱이 갈렸어 짱과 무기만 있다면 오 할게 없네 타워 바텀 타워 미지 내가 미드 받아야겠네 미드 해? 아이 턴... 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턴탑을 파괴되었습니다 턴탑을 파괴되었습니다 어? 아니 못망는게 이거? 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와...이게 뭔... 마스가 그냥 괴물이... 찐을 지켰어야 됐나? 찐을 지켰어야 됐나? 억지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찐을 지키면 다시 올거 아니야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판테온이 다시 올거 아니야 저를 처치했습니다 아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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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더하지? 그냥 뺏어도 됐는데 내가 무니까 찐이 다시 들어간다 엘리스 리신을 지금 연습하라고? 아 찐 잘하는데 내가 에이리스 리신 할 수 있어 나 굳이 잘 밤보다 좋을게 없어네 첫번째는 터져도 돼 좋아 아 떨려도돼 욕나오거든? 근데 싸우면 안될때 심지도 없어서 어 판테 탑이네 마이한테 우리 뻐드라필 저쪽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가 되게 많아 쟤네 두개나 있어 눈도 눈도 못맞죠 마이 이거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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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보내 자 다음 일단 가뒀거든 쓰레쉬 쓰레쉬 전멸 빠져 오케이 나이스 쟤도 보낼걸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연습할때 이렇게 지금 안되는데 자신감이 붙어야되는데 쟤도 보낼걸 그랬나봐 쓰레쉬도 쓰레쉬 내가 보니까 실버 실버 한 2는 되는거같아 어? 쓰레쉬 잘해보이던데? 응 아 칭찬해 그냥 쓰레쉬 굉장히 잘해보이던데 나이스 현상금 나이스 나이스 아니드 아 자르반하지도 말아야겠다 난 레오나 해야하는데 흐헗헿 난 레오나해야되는데 아 자르반하지도 말아야겠다 자르반 재미없다 얘네 마이..마이의 어 피했어 찐이 일단 단속하고 있으니까 찐이 단속하고 있으니까 미드 막고 우리 나오면 그때 해야되고 나도 와드 채우고 찐이는 단속중 찐은 정비중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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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씬지는 않아 쟤 찐은 정비중 그럼 이거 줘야돼 이미 먹혔어 찐은 정비중 찐은 정비중 찐은 정비중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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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을 수도 있겠는데? 널 못한다고? 아니 뭐 시X 내가 여기서 뭘 못해 어떻게 해 자르반으로 더 이상 나도 같은 게임 보고 있는거 맞은? 진짜 아 뭐 딴거 보고 있는거 아니에요? 아니 초반에 킬 어 이렇게 다하고 갱 다 풀어주고 했는데 어 이렇게 상대 마이가 잘 커가지고 어떻게 내가 여기서 나도 여기서 어떻게 해 아주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내가 가만히로 보여 종수야 가만히 아니야 한판만 더 할까? 그럴까? 한판만 더 하자 잠깐만 아까 우리 다섯시 여섯시 하나? 아 나 원딜 잘 만나는데 로라하면 성격이 나빠진다고? 아 우리 참 그래서 재밌는 게임이에요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해 나 그거 안할래 뭐 그 살찐 안될래 살찐 구린거 같아 그래 저말들어 저말들어 자꾸 하나로 살아가 그 탈진이 칼탈진이 안나와 라인전을 세게 가면 좋을거 같아 탈진 아 탈진을 선탈진해서 2큐로 꽂아버리기 아 탈진을 선탈진해서 2큐로 꽂아버리기 엑스 일라오이 고정됨이에요? 아 루시 루시 루시안 브라움 루시 루시 루시안 브라움 나 어제 밀리오 저거 알아볼라고 밤에 연습하다가 밀리오를 해봤거든 진짜 극수비 서포터더라 난 그걸 막 앞에다 막 나대면서 그렇게까지 수비형인지 몰랐어 자 루시안 아 이렐리아도 탈진인데 나도 릴리아 이런거에서 성? 아니야 카직스 티어 높은거에 카직스 아 나 화장실로 갔다올게 진리안 그 뭐 요새 좋나?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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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git 부름이 자야 git 부름이 거꾸로 써야되요? 이렇게 돌아오잖아 그럼 못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못하시래 죄송한데 그 그 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합갱 니은 합류 못해드린 오히려 좋아 갈 생각 없었어 합은 혼자 암 브라운 진리언이네 이거 냅두면은 바텀이 숨도 못실듯 내가 역행할게 역버프할게 좋아 역버프해서 약속시간 3분 50초에 만나자 좋아 내가 아래 딱딱딱 오켓먹고 딱 가가지고 바텀에서 하악나무하고 아니면 그냥 한번 풀어주기만해도 숨쉴듯 오케이 어우씨 가령이봐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바텀은 해줘 바텀은 상성힘듬 바텀은 상성힘듬 바텀은 상성힘듬 바텀은 상성힘듬 바텀은 상성힘듬 전내 뚝감아 렛땡 처음에 거기서 딜로 이득보고 하는것도 괜찮 샤코라 좀 빡세긴 하다 분명히 이거 2렙갱 3렙갱 바텀이나 밑으로 간다 아 왜 안어? 아 걸었구나 아 씨바 얼림? 와드가 있네 어? 오케이 오케이 리드 저거 아 아 아 저 기텔 부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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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다 왔다 와드 없어 와드 없어 아 이게 먹고 가면 사렙인데 아 아 아 아 아 좀 일찍 갔나? 아 아 플래시 아 아 아 네 러시아 아 아 아 아 못한단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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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백스는 원래 라인좀 못 이기는 애야 백스가 이대로 어떻게 알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걸로 돼 오게이 오 뭐야 바텀이 캐리할 수 있어? 따연이 침착맨 저거 CS 먹고싶어서 걸렸쥬? 티냐 티맞쥬 집갈거지 아니 도와줄게 어 아 아 못 도와주겠네 샤코 샤코 다시 내려올거같은거 적을 처치했습니다 너이스 팍도 잡았고 뭐 가야돼 뭐 가야돼 이거 가야돼? 하하 완벽해 샤코 갔다가 하하 전령 싸움반바까? 지금 일라오이 탑 좋은데? 그쵸 하하하 인생은 아름다워 말이 없는데? 하하 하하 나 보였다 보였네? 샤코 아톰 다이비 갈라니 응 나 갈게 가야겠다 올라오니 다시 어깨 천천히 빼면서 시작하자 그 전멸타 없으면 좋죠 하하 하하 나이스 나 전령 치는 줄? 나 살았어? 네 어 쫓아가겠어 샤쿠 아래에 있었지 어 외빼냐고? 자신이 없어 야 살면 됐어 니가 거기서 살줄 몰랐어 상대 샤쿠도 있었는데 여기서 호르륵 도망가기 해가지고 연령 먹고 상대 카좀 받침 게으리해지 어? 빠보님 오셨나요? 근데 루시안하고 우리가 더 잘해 보면 아까 샤쿠가 와서 그런거고 나 썸뽑고술 와 이럴 줄네 센데? 루시안하고 이럴 줄넘 루시안하고 와 이럴 줄넘 왜이럴 줄넘 까 야 야 캐롱 캐롱 이럴 간다 이럴 간다 하쿠도 간다 하쿠도 간다 하쿠도 간다 오케이 그래도 하나 잡았고 아 와드를 안했네 제가 여기서 흥분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들어가가지고 와드를 안해왔어 와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턴 해야되고 용 줘 용 줘 나이스 탑 좋아 탑 좋아 룩3 힘내는 줌 저쪽은 1월만 먹었나? 저 깃털 근처로 가면 안 돼 어떻게 하지? 깃털 부르면서 무샨 혀 다가는데? 무샨 화남 와드 와드 유아 우웅 아 좋아 바텀이 에이스인데? 샤코 나도 가는거 같아 샤코 없어 아니 저 일라우리한테 말해줘야 되는데 어? 여기 샤코 여기 샤코 다리우스가 있네? 여기 다리우스가 있네? 어? 들어간다고? 아니 아니 뭐? 루시안 실버 2는 되는거 같아 우리 가는 중 잘 있어? 벌레 벌레 지켜 벌레 지켜 벌레 지켜 아 큰거 먹었어야 되는데 두개 때려 두개 때려 아 근데 똥구멍을 똥구멍을 뒤쪽으로 해가지고 터졌어 흐하하하하하 어 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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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네 모르는 일이야 오오 오오 브라움을 놀리킬 수 없어 호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뭔데? 문제없다 적은 전설적입니다 와 이 뭐? 이 렐이 괴물이 됐네? 언제나 니 브라움만 믿으라고 뭐 뭐 파워 끼고도 못맞겠는데 이건? 어린 시절 우현이 어린 시절 우현이 어린 시절 우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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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그거 봤어? 그 시절에? 아니 안봤어 안봤지 우리때 아니지 그거 1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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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다 모여있을 때 하자 오케이 일락쪽 뚫어주면 좋을듯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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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ilizz 일락쪽 어린 시절 여기도 터루 사용 cavalry 여기도 제가 기곱을 uit 고 으아 슬 муж이 뭐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렐리아 끌어다가 좀 피오가 많이 올라가겠다 이렐리아 골드 4 미드 캐리 좀 되는 사람이네 맞죠? 실버 1정도는 되죠 골드 4라고? 아니 저거 티어가 더 높일 수 있어 포탑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와 이렐리아 혼자 용을 틀어맞네? 이렐리아 플레이는 갈거야 플래티넘 실력? 아 어 죽겠는데? 아무리 넣어지만? 어 죽일까? 일라티러 없는데? 왕 왕 왕 저 모투비를 돌면 뭐가 튀어나올지 궁금하구 여기도 한 authentication 캬 Zero 용을x4 텁이 지금 도독 텁이 지금 도독도로가 뚫렸어 텁이 지금 엄청재 인라우엘 야 false 롱 sama 룸을 버리고 일라올이랑 같이 싸움을 해 일라 대 이레레 싸움이 될 듯? 용두져 용두져 여기 막으러 올거야 그때 잡는게 아 이게 먹었는데 안오네? 올라올라온다 리도 막아야될거같아 벌레를 그냥 푸네 아 충전용도 못받겠지 아 벌레가 와 일라오이 와드박하는 탐을 아주 그냥 자기 왕국으로 만들었네 아 이렐리야 바텀 앗 사탑 온다 온다 아 아 이 집가긴 해야되는데 아 탑종 이거 뭐 빠르다 빠르다 나 이제 빠르다 너무 아픈데 위험한데 나 나 너무 아피였어 애초에 너무 아피였어 아 아 틀었다 가짜 싸우지마 싸우지마 방타로 빼서라고 일라오이 일라오이 계속 냅둘 수 있겠어 너네 난 냅둘 수 있을거 같은데 아 쟤네 쟤네 쟤네도 아 어허 어허 이게 아 왜케 아프고 근데 탑이 고속도로인데 탑 일라오이 진짜 CS 젊고 엄청나있던데 일라오이 실버 1정도 되는거 같아 그치 아 지켜봐 아니 위험한 자식님 네? 와드 백성과셔야죠 와드 밀집해서 하지말라고 해서 어허 자 하나밖에 못해요 저는 좋았다 나이스 오케이 좀 하나만 기억해 바텀 밀어 바텀 밀어 나 이제 질까지 되겠지 음? 굿 진리안 진리안 나도 질까 혹시 핑화는 더 사기 싫어서 두개씩 들고 다니시는건가요? 이거 어따 박아야될지 모르겠어 그 그때 그 강의 받을 때 핑화 이거 어따 박아야될지 몰랐어 아무데나 박아? 일단 저의 고충 느껴지죠 느껴지네요 라인에 미드에 와드 아 미드에 와드 하나 배운거 이것도 여기에 박을지 여기에 박을지 너무 헷갈려 어 죽었다 웨이드 당했다 어 죽었다 웨이드 당했다 용 1분 여기로 가자 오 렌즈 렌즈? 오 렌즈 아 용 30초 딱 키고 지금 걸었잖아요 얘들 다 올라감 오오 나는 더 더 크게 퇴로 오오 여기라도 박아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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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방금 동네 동네 한 바퀴더라고 와드 하나 박고 집갈보 아냐 두개 두개 여거랑 여보 여거랑 여보 하하 괜찮아 괜찮아 용 조용 조 용 세갠데? 어차피 막을 수 없었어 여기 여기다 와드 윌라오이한테 다 가네? 윌라오이 윌라오이한테 다 가네? 윌라오이 윌라오이 막아줘 막아줘 오이 오이파 승조 형님 거기 점프씨 피 맞고 좀 여기야? 아니요 그 위에 바로 위에 바로 위에 점프씨 있잖아요 여기야? 응 아래에 다섯명이야 아래에 다섯명이야 자 다옴님이 나가신다 크게 돌아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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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몰랐어 혹시 몰랐어 세레모니 하하 어 나 한번 털어 이거 털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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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튼 뭐 했어 나 나 저만 걸어졌어 이래이래 이래 왜 다시 태어나는거야 이럴 왜 이렇게 쓰냐 다시 태어나기도 없는데 아아 아 줄리언군 다시 태어나지 미안 다음에 지킬게 나비 어 되나 해주나 잡았다 이를 잡았어 진짜 이를 잡았어 무시한봐야돼 하강이 앞으로갔지나 바론 막을수도 나간 나간 아 실버 1정도 되는거같은데 아 골드 4정도 되는거같은 아 가는중 가는중 나 뒤에 돌아가는중 보이지 못가게하기 못가게하기 아 못가게하기는 좋았어 무슨자신가 나 시간을 끌었잖아 잘했어 잘했어 니가 끌어서 둘잡았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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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도만 치지마 불로욕심내다가 내가 죽어 이렐리아 18킬이네 아 아 나 불안 나 잠깐만 행동강령 무시한만 본다 할만해 할만해 좋아 용일분 용일분 아싸 현상금 나이스 현상금 일라오이가 일라오이가 다 그 벌어온다 하나 박으라고 했고 야 루샨 너무 떨어져있어 지금 우리 루샨 우리 떨어져있는데 어떻게 다오는데 야 이거 아닌거같은데 라옹심만 일로오래 오케 죽었는데 맥스 아 이럴때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 나 미드할게 모현이가 모현이가 이상한데 나 미드 나 미드 아씨 안맞아 아 저거 따라갈수도 없네 아 야불러 루샨 루샨 나온다 아 이거 이거라 이거 못썼어 아씨 루샨 나온다 여행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제압되었습니다 남순 안되랜 백스 백스 헤헿 손풍기 으으으아압 샤꼬 샤악 샤악 안돼에에에에 안돼에에에에에 아 나 그러면 이게 두부러가 두개 남아 이거 어떻게 박아야될지 모르겠어 안돼 안돼 왜 이거 어떻게하지 뭐지? 오케이 뺏어먹음 내껀데 왜 뺏어먹어야되지? 목숨 걸고 뺏어먹기 나 1라곤 말도 안된다지 와우 아 뭐야 가짜잖아 아 저만 썼어 아 자식나 아아아아 씨발 왜 죽어 아까 쐈는데 분명히 경건아 지켜줘야지 아 시야 언제까지 지켜줘 나 지금 옆에 붙어있어? 내가 뭐 비서야? 비서냐고 내가 나도 개인 주체 주체가 있어 나도 플레이어야 아아 여기 왜 안때려 갑자기 어디가 아이템 사러간네가 시야가 엄청 어둡네 아론 아론 1분? 아론 1분? 아론 1분? 아론 1분? 오우 잠깐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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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아아 오우 아 진짜 골드 4는 되는거 같애 3정도도 되는거 같애 충전 충전하고 공님이 나가신다 아아 안돼 안돼 나이스 소스천사 뺨 잡았다 잡았다 야 오케오케 오 1회 잡음 날라가 날라가 아아 아아 시와 죽여 뒤에 샤쿠 뒤에 샤쿠 아아 타이우스 이때 와드 어 일라고기가 봐줬어 호탈이 파괴되었습니다 어 mejis 으아 쒜 하하 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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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론 치자 바론 마너 없어 샤코 마너 없어 아 저 개 짜증나 저 흫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샤코 이 새끼 올라갔어 어디갔어 오 아 왜 안가 오지마 아 싸워야겠는데 아 왜 안가냐고 눌렀다고 와드 박아야겠다 아 아프다고 나 루시안 어 나 루시안 옆에 나 루시안만 따라가 나 루시안 껌딱지 와드 박고 아 나 마너가 없긴 한데 나 아 어떡하지 어쩌면 좋지 집에 못가서 나 몰라 루시안 옆에 있다가 나 사나워한다 루시안 옆에 있다가 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케이잉 오오씨 해줘해줘해줘 해줘해줘 오케이날만큼 했어 갈빵냄 잡아 그렇지 야 이겼다 샤코마나 맞다 아 근데 4대선 뭐야 아 나 피 많았으면 이겼는데 오케이 나이스 집토지인데 근데 안돼 6시 넘었는데 우리 세팅해야 되는데 으아아아아아 빠가아 아 항아리 아줌마 이거 항아리 아줌마밖에 믿을지 안가는데 이거 딜레이 걸어야 되죠 저희 아 맞다 딜레이 걸어야 한 6시 50분까지만 걸면 된다고 하시는데 50분에 리방해서 걸어다니 아 50분에 리방해서? 오케이 그럼 지금 방송은 그냥 해야겠다 뭐야 너 0킬이야? 어? 나 양보했어 나 아 나 1킬 먹었어 양보 못했어 나 아 너 쏴 거트레어 잘생기고 아 여기 우리쪽 용 4개는 이제부터 나 언제 4개인지도 몰랐네 용 용 아 장로잖아 그러면 이거 장로는 싸움 해야돼 근데 일라오이 탑이야 일라오이 내려가줘야돼 아무리 일라오이지만 용은 장로는 못주지 형님 이거 카즉스 밴할게요 형님 어? 아니 아니 양보한거야 양보 양보 아니 밴 안해도 돼 양보한거야 너무 깊은데 너무 깊은데 이럴리 없으니까 이럴리 없으니까 밴 안해도 돼 상대의 카즉스 잘하시나? 쳐? 오 여기다 여기 박아놓은거 봐 여기저거 여기저거 여기다 쳐 우리가 쳐? 좋아 나 강타 싸움 할거야 나 루시언만 봐 나 루시언만 봐 그래 루시언만 봐 여기 샤쿠 여기 샤쿠 뒤에 샤쿠 가짜야 Carbon 야 빨리 야 내가 브리핑할게 방패 왜 들었는지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황포라도 어딘가로 들자 자야를 못 찾았는데 어딘가로 들자 내 생명의 꺼져감을 느끼고 정신력만큼은 좋았다 씨바 너무 짜증나 게임 진짜 어렵다 너무 짜증나 아 이게 장로를 치면서 시작해서 우리가 좀 풀컨디션이 아니었어 자랭 빨리 한번 하죠 자랭 한번 하자 우리 테스트 안해도 되나? 네 6시에 모여서 테스트 한번 하자고 했는데 그 인첸트 PD님이 어 그래? 그냥 저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인첸트 소속인 도현이가 안해도 된다고 하는 거 같던데 인첸트 소속이에요? 제가 인첸트가 안해도 돼 도현이가 그랬으니까 그냥 따현이가 인첸트 이사님 아니야 예 안해도 안해도 이사가 알지 뭐 이사가 알아서 하겠지 이사가 알아서 하겠지 딱 청년이 책임져 그냥 아니 근데 보통은 그냥 방송 보면서 체크하시니까 괜찮을지도 오케이 오케이 하하 초대 초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출연진분들 그 그 디스코드 좌측 상단에 방송 진행 채팅 채널 보시면은 그 저희 오늘 경기 진행 때문에 그 제 아이디거든요 그 친구 추가 한 번씩만 보내주시면은 아 신축 방금 그거 오케이 아 예 그리고 그 어 어 어 초대가 왔네 잠시만요 제가 나갈게요 친구에요? 네 그리고 그 네 뭐지 지금 도현님 캠 세팅하신 것처럼 저희 대회용으로 우선은 캠 세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예 대회용 캠 세팅이요? 그 저희 그 자나 때처럼 캠 프레임 보내드렸는데 지금 저희 방송 세팅도 해야 돼가지고 캠 프레임 세팅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저 했습니다 해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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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어 안 했어? 이거 안 했어? 아 진짜 룩 3 아 진짜 이걸 안 했어? 인천시 소속 아니야? 아니 지가 크고 일주일 전에 보내주신 거 같은데 세팅도 안 해? 아니 그 하는 게 뭐야 아니 그 보내주셨나? 왜 안 했지? 아니 하는 게 보내요 어제 보냈는데 이틀 전에 보내줬는데 아 그래 이거는 뭐 해줘도 그랬을 때는 좀 아 그럴 수 있어 PD님께서 준비하셨는데 그럴 수 있어 그 그 뭐야 뭐 친추 누구 해야돼요? 끝 어 방금 친추 온 거요 소리 두 번 들리는 거 그거 아 이거 이거 왜 자꾸 켜지냐 이거 트위치 트위치를 뒷고 두어봐 저 방금 판 이기고 왔어요 아 이기고 왔어? 네 걱정디니 내 대전 대전 기록 한번 보실래요? 제 대전 기록 아 대전 기록이요? 예 저 땅음으로 땅음으로 오케이 위험한 자식 이 병만 한번 쳐볼게요 아 잠깐만요 딱음으로 캐리하고 잠깐만 안쳐도 돼요 생각해보니까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 이래 아 그리고 도현님하고 침창맨님 혹시 그 저희 유관팀 그 단톡방 한 번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단톡방? 네 잠깐만 단톡방? 또 뭐 안하셨네 또 뭐 안하셨네 또 뭐 안했네 또 뭐 하라고 온거 있네 또 뭐 안했네 그니까 했는데 안했네 나는 해가지고 이거 안해 안 안 불러보네 또 안했을까? 또 뭐 안했어 와 저거 저거는 형들의 뜻에 따른 아 예예예 오케이 아 이거 안읽었구나 아니 나는 나는 이해해 근데 저거 근데 이거 좀 잔인한거 같아 이게 좀 잔인해 나는 근데 저 일이 일어날 아니 왜냐면 나는 저 일이 일어날거라고 생각 안해요 우린 반드시 결정을 내려오 왜 우리가 3대0을 이길 수 있잖아 아 이거 너무 잔인하다 아아 나 나 약간 용의자라서 범인찾기 좀 부담스러운데요? 너무 좀 저 지금 이거 보자마자 싱싱미역상태로 돌입했는데 어어어 어쨌든 이악불고 무슨 드림껴서 1점은 딴다는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이 야 이거 한 번은 무조건 이겨야겠다 음 세 번 두 번은 아니더라도 첫 번부터 저렇게 해도 뭐야 나야? 너야 너야 나 암호모 한번 보여줄게요 암호모 암호모 오케 아니 아니면 내가 그냥 카이사 해야되나 왜냐면 그 치명이 들어가는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호응해줄게 진짜 카이사만한게 없는데 아니 나 선수하고 들어갈라고 이제 안 들어갈라고 정글로 올 때만 가겠습니다 아니 내가 안 들어가냐? 왜냐면 내가 각을 못봐 그걸 봤거든 네 근데 저쪽팀에 지금 옥자님이 룰루 밀리탕 뭐 이런거 할라그래 유틸 서포트 어어 그래가지고 류제용 저거하고 그렇게 할라고 하시더라고 저 뭐할까 염 그거 생각해서 뱀팍하면 좋아 징크 살까요 이번에 어린이던데 에 나 케일 한번 우리 연습 안했었으니까 케일 오케 총 쏘는거야 이거 이겨야되 지면 사기 떨어지 케일 예예 아 징크스는 오늘 너프됐어요 님들? 징크스 너프됐다고? 안됐어..아..아..내일이야! 아 다행이네 어? 코그모 뺏겼는데? 아 저 이미.. 도현님 미드 뭐할거야? 뭐할까요? 손 풀어야 되니까 손 풀어야 되..야라가스? 야스오 벤이에요 형님 편한거 하세요 편한거 니가 벤했잖아 야라가스 아 내가 벤했구나 우리팀이 벤했는데 야라가스 틀런들 틀런들 제드 제드 이어폰은 주문했어요 내가 벤했네 틀런들 왜 5티어냐? 개구리졌나보네 요즘엔 틀런들 안보이더라 음 주헤드 주헤드 아! 나 ptsg 아니 안없어졌는데 왜? 이렐리아 정판 이렐리아 솔직히 한 골드 한 3정도 되는거 같았어 골드까지.. 골드까지는 아닌거 같은데 아이 골드정도 됐어 왜냐면 내가 실버 1이었거든 아 그래도 골드 3은 아닌거 같아 아이 좋네 골드 4까진 내가 인정이야 근데 왜냐면 골드 3부터는 진짜 달라지거든 나랑 한 티어밖에 차이가 안되더라고 대외라 대외라 잘하겠네 그.. 그 기절시키기 있지 실만들어서 그거 다 맞췄어 그거 어렵거든 실맞추기 그거 와 상대 평균티어 골프림 어? 골플? 오케이 저거 그 뻥투력이야 뻥투력 쫄지마세 뻥투력 나 안들어감 나 진짜 아예 안들어감 오케이 정글올때만 가로 정글올때만 오케 정글올때만 오케오케 나갈때만 암흥오라 호응 좋기남 그 플래시를 딱 뭐야 올때 쓰면 돼 정글오면 상대 니달리네 이거 뭐야 이거 왜 아니 요즘 원래 요즘 원래 다 수학에나 뜨는데 재테크 재테크 원딜 메타야 요새 버티겠단 얘기구나 아 진짜 수학에나 심 진짜 럭스 피하면 되죠 오케오케 피하면 돼 하지만 맞으면 죽으면 되고 뭐 바뀌어? 바뀌는게 없잖아 아냐 어제 패배를 인정하고 집 가기로 했잖아 아니 수비하기로 했잖아 우리 수비하기로 했잖아 어 여기 여기 럭스 럭스 저거 주도권 팔로워함 나 역법함 우리 암흥오니까 오케이 바리우스도 주도권 팔로함 율를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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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물어 죽일수야 대약함 형 여기로 안올수도 있어요 바리우스에 비하면 나..나비에요 저 럭스가 날려보진 않겠지? 아 안날려 안날려 방..이거 방송 보는거 아니면 안날리 나허 형 꼬꼬꼬 어 뭐야 얘네도 여기였어? 나이스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냥 대기하고 있었어요 나이스 잡으면 안돼? 나이스 잡았다 자아 그렇지 어 여기 시장 우리 시장 우리쪽 시장 아아 아 이거 조졌다 죽었어요 저는 어 나이스 울고? 아 카비 주한번더 아아 그냥 나 빠질걸 너무 오래 싸웠다 그치? 내가 그냥 빠졌어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 꾸거모 그니까 그냥 럭스 잡고 빠질걸 위로 그냥 같이 빠졌어 아니아니 아예 그냥 여기 만났을때 빠질걸? 아 잠깐만 어 이거 트런들 조심 트런들 조심 다리우스가 뭐 보고 갔어요 오 이들도 왔다 오 이들도 왔다 어 어 이거 이거 쿨 썼어 쿨 썼어 괜찮아 오 저쪽 유기적인데? 저금도 5명인듯 오 5명인가봐 여기 여기 릴리야 이거 뭐야 이거 니달리 거의 니달리 있었는데 아 아 안받구나 안받구나 아 다음에 제가 더 알려줄게요 아 나 씻어 오 이릴리야 플레임 나 절.. 나 절대 안들어가 나 절대 안들어가 나 절대 안들어가 상대가 또 굉장히 유기적이야 이릴 잘한다 유기.. 유기물인줄 아 우리 정글 다 끌린데 자 자 잠깐만 잠깐만 왜 이렇게 또 정신없기 이상했어 하나도 없음 여기 니달리 창 던짐 이렇게 2킬 먹음 니달리 여기 있음 니달리만 2시 해봐도 나도 아래 있긴 한데 이거 어떡하지? 바텀은 어차피 니달리가 세서 정글 있는 쪽으로 하면 안되고 정글 반대쪽으로 해야 돼 정글 2킬 먹어가지고 정글 없는 쪽으로 보시는게 나을듯 정글 없는 쪽으로 보시는게 나을듯 나 바텀 근척이나 상대 이거 치고있을듯 오케이 그러면은 한 번 봄 한 번 봄 정글 오면 정글 오면 정글 오면 나 정글 뒤 나 2렙임 참고로 나 2렙임 2렙임 주내 약함 저쪽도 2렙이에요 니달리가 차라리 와주면 좋은데 안 올걸 안 올걸 그냥 집 가셔도 될 듯 난 집 간다 그럼 네 당겨줘요 형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런거 알려주는거 좋아 오차피 당겨짐 오차피 럭스 니달리 여기 니달리 네네 상대 Pedic Оп bikin 바텀 있나보다 약올리고 있어 숨어있는데 따봉을 해 우리 와도 있는거 알면은 그럴 수 있어 나 미드 좀 바꿔고 2대 2대 안됨 침 안됨? 오케이 안됨 침침침 침침 오케이 들을 수 있어 니달리가 근처에 있었음 한대 쳐주실? 오케이 감사해요 아씨 물고싶다 안물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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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참을 수 있어 어 잠깐만 나한테 용기를 줘 참을 수 있게 좀만 참자 6레벨 보다 6레벨 형 들어가는 타이밍 딱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럭스가 속박 빠지면 들어가세요 오케이 럭스가 속박이 없다 그러면 한번 들어갈만 해 아니 나 바텀 뛰고 있거든 니달리 여기거든 상체쪽 나 가면 같이 가도 좋아 나 보이지? 어 나 보여 보여 쟤네 여기 안박았어 와드 거기 응 내가 봤어 직선으로 감 직선으로 가자 고고고고고 형 무시면 돼요 럭스부터 럭스부터 럭스부터? 아냐 아랫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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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먹었어야 됐어 먹었어야 됐어 어쩔수없어 라인같이 밈 라인같이 밈 1회 비어 1회 내려간데 빨리 밀고 빠짐 아 두개 다 잡을라고 럭스부터? 그쵸 어차피 고고고고는 죽은거니까 응 괜찮음 괜찮음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이거 프리즈인거네 아암 잠깐만 형 이러면 좀 안좋게 남 라인 망침 살자 라인 망침 그러면 그럼 저거는 그냥 정글랑 나랑 아니 정글이 돼 아예 서포트이랑 저랑 했어야 돼요 오케오케 어어 왜이렇게 딴딴하냐 쟤 딴딴해? 전판 1일기 딴딴하다 1일 특인가봐, 딴딴해 2킬을 해야지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는데? 2킬을 해야지 죽었는데... 이거 프리징 잘해가지고 어 나도 1일을 해야겠다 CS 잘 먹었어 저 멍... 멍금 오잖아 포그 멍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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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안가 그럼 속박 빠질러 간다 속박 빠질러 간다 1일 딜이 왜 이렇게... 아니 트롤들 왜 이렇게 약해진거 같냐 근데 속박 째도 함부로 안쓸거에요 왜냐면 형이 째도 속박 빠지면 형이 들어오는거 아니까 속박 잘 안써요 애초에 오케이 어 그니까 이게 이게 심리전임 확실히 맞출때 아니면 안쓰겠네 그쵸 어 진효 묵묵히 잘하는 중 어 저 잘 받들고 있어요 이달이 아래 바이게 타이밍 아 근데 우리꺼 다 털어먹었네 어 썼어 지금 갈면하지 이러면 스페인 다 빠졌잖아 오케이 너무 들어가긴 했어요 형 그만 그만 빼야돼 빼야돼 아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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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달이 안쓰어줬는데 까비 참지 못했다 참지 못했다 아니아니 갈만 했어요 형 그리고 창 날라올 때 전멸 써야되는데 막고 전멸 썼어 아하아 그럼 살았는데 까비 와아 힐씨 나 속박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 아니 이거 CS를 먹을 방법이 없네 상대 상대가 굉장히 빡빡하게 하는데 상대가 굉장히 빡빡하게 하는데 어어 펼치지 말거야 그냥 왜이렇게 침착하게 하지 다이브를 하하하하 나 근데 전력보금 바쁘지 않아 제드 바텀감 뭐 허둥지둥 해야되는데 원래 아 근데 내가 라인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아까워서 안간게 잘못인거 같애 오오 어? 변수인데 이거? 그냥 코그모부터 잡아 나 타왔는데 진우야 코그모 6개월 콜리 어? 어 뭐야 어? 억지로하면 안될걸요 근데 니달이가 바텀이긴 해 아니 플래시도 최대한 압박해볼게요 형 그러게 아니면 전령 바로 풀고 때려도 될 듯? 오케오케 전령을 그냥 푸는 느낌으로? 오케오케 다이스 아니 나 잘하긴 해 저쪽 당황하고 맞아 맞아 아아 또 난 지금 한 번 더? 이달이 아래쪽에 있었어 주니요 키워 주니요 키워 여기다 와드 박음 박을게요 아 니달이 올거 같애 독할수도 있어요 근데 와드를 해야되요 그럼 우리가 니달이 아래에 갔다가 왔으니까 이제 아마 탑 커버가 있듯 여기 있을 때 여기나 여기에 와드 해주면 되고 오케오케 6랩이네 6랩이다 네 맞아요 저기 CS 저희가 좀 많이 놓쳐가지고 차이 많이 나서 이거 절대 못 이겨요 그냥 정글이 와도 좀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저기가 정글을 계속 생각하니까 아톰은 그냥 계속 라인 끝날 때까지 사리는게 맞는 미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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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우는거 정도만 얘기하죠 음 오케 니달리 오오 이걸 흘려 오오 사났다 여기 니달리랑 나 지금 숨바꼭질 중 다 빠졌다 근데 오 룩3 잘 뺐다 올라간다 아니 그니까 이게 징크스가 티오가 낮은 이유가 있어요 어쩔수 없어 초반에 와드 지키네 여기 와드 여기랑 여기 이렐미들 여기 니달리랑 럭스도 올라오 여기 다리올수도 없어요 여기 다리올수도 없어요 여기 다리올수도 없어요 딱 시험인거 같은데 여기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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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 자비 나 바크를 오긴 했거든 자비 나 바크를 오긴 했거든 여기 여기 아래 라이브만 막았다 이득 세우긴 했거든 나이스 나이스 살만해 아 너무 아파 코고보 아 코고보 너무 아파 미친 오 코고보 너무 아파 아니 구인수 나와가지고 아 아 와 거기서 잘하네 니달리도 왔다고? 이렇게 살아가 와 니달리도 풀 와 빅랩 찍으면 몰라 괜찮아 육랩이 아니라고? 아무모 육랩이면 돼 나 육랩 찍으면 몰라 아직 오랩이야 나 육랩 찍으면 몰라 아직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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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몰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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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авля 역시 본인이 잡힌거를 잡았다고 하는거야? 피동사랑 dai 문동사를 살리는 반기로 잡혔다 배우riad microscopic 아 이레일 다이아다 아니 그걸 왜 검색하고 있냐고 이레일 일로와 이새끼야 알려준다 넌 다이아여 아까 플레임하게 어떻게 할까? 미스터 딸 어떻게 할까? 나 같이 때려? 육렙 잘긴 해야됨 육렙 그럼 같이 먹으시죠 어차피 이제 미래 없으니까 도망갈게요 나이스 먹었어 사과해 빨리 사과해 혼자야 근데 형 육렙 언제돼? 멀었어 멀었어 이거 먹으면 돼 형님 저는 계속 탈 압박 넣으면서 휘장 유지할게요 너무 좋아 니가 우리팀 흉망이야 아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는 너무 뻔하니까 어 나 전멸까지 봐봐 전멸까지 써볼게 여기 또 한다 여기 한다 여기 한다 아 아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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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준대 아프다 어 잡다이브 맞음 아니 W가 미니언에 맞았어 형 고마워요 희생 덕분에 잡았어 아 미스터 딸드 W 딴 더 맞음 어디서 감히 괜찮음 이겼음 이겼음 됐음 오케이 아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아 형이 먹어도 됩니다 제가 못 도와드려가지고 처음에 형이 먹는게 오히려 나아요 어 봤어 너 바텀 가야될 듯해 나 돈 너무 많아 이렐리아 바텀 와서 나 못 버틴 저기요 도현아 도현아 나이스 도현이 어 뭐야 잡았다 어 뭐야 어 나이스 뭐야 막타로 좋아 어떻게 잡았어 마지막에 E로 잡은거야 오 까비 아 오케이 굿 이렐리아 내가 혼내줄까 나한테 더 혼내줄게 내가 혼내줄게 아 근데 코고모가 무빙이 달라 어 아래가자 아래가자 어 혼내주자 나 지금 세 아 나 진짜 혼내주고 싶다 간절한 1킬이었어 어 근데 이거 대회에서는 안 먹힌 왜냐면 우리 빠진거 보면 대회에서는 빠지거든요 근데 다시 그냥 내려오는 무빙하고 다시 올라고 이렇게 반복해야 돼 오픈 이렐리아 우리 레드먹으러 갔음 나 이거 못참아 그냥 내려가는 무빙하면 빼니까 다시 우린 다시 미드가 오 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 어 니달리 니달리 오오 나 지금 나쁘지 않은데 이거 딜 많이 넣어놨거든 참쓰 성축쓰 이거 미드 내줄게요 답 없어요 어 너 어떡하냐 어 근데 이를 쎄다 사라 보세요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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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줘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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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도 느꼈을거야 함부로 나되면 죽는다는거 오케이 경각심을 느꼈어 아 왜그러 쟤 나 진짜 문 닿아 다음에 오면 문 닿아 아니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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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궁 14초인데 아아 아니였어 없어졌어요 방금 세웠어 세웠어 오 가져가자 따라가면서 하면 안돼요 나 이제 궁 돌아옴 자녀스탑 자녀스탑 자 간다 나 진짜 간다 포그모 있어야돼요 포그모 물어야돼요 2명이야 2명 2명 밖에 없어 죄드다 죄드 런거다 나이스 난 죽을게 그냥 아니 어 붕대가 안날라가 속빵맞아서 그 다음 붕대가 한판도 아까 빠르게 빠르게 근데 셋이 반이야 어차피 또 서렌치면 됨 더 서렌치면 되긴 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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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한 번 더 할거잖아 오케이 난 피함 나 1코 나왔어 니 달리온다 어 이거 그 이제 손 들고 있을 때 계속 때려지나? 무조건적으로? 아 오늘 무빙은 괜찮은거 같은데 나도 오늘 세워판단 괜찮은듯 나도 오늘 컨디션 나쁘지 않은듯 나도 오늘 컨디션 나쁘지 않은듯 의자가 아직 적응을 못했는데 팍도가 말이야 아 이게 상대전이 무슨 실력은 상대전인거야 원래 펠은 괜찮죠? 펠은 뭐 막 미술 이런걸로 하는게 아니라 기본기로 하는 애라서 스겜스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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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변수픽으로 제드는 안된다는걸 깨달았어 나 실수로 나 실수로 나가버림 오케이 초대해줌 이 팀에서 나가고 싶은거야 그런거야 그런거야 아니야 어 그거 무슨 무슨 개그였지 그거 개콘하니? 개콘 개콘 근데 개콘 섭종했대요 섭종한지 한참 됐어 섭종이 뭐야 10년되지 않았나? 10년됐다고 섭종한지? 뭐 대충 한 10년된거 같은데 안보이지 오래된거 같은데 10년은 안됐고 한 5년? 아 그래? 폭소클럽 옛날에 군대에 있을때 개콘 폭소클럽 재밌었는데 폭소클럽이요? 아 아니다 우차싸 우차싸 폭소클럽은 저 어렸을때 아니 나 한 6살 7살때쯤에 엄마 아빠가 보던거 같은데 아 그정도라고? 폭소클럽은 전 아예 처음 들어보는 폭소클럽 그거 직강가면은 우산을 줘요 폭소클럽을 몰라? 그 안에서 연인들 뽀뽀하라고 모르나? 아 진짜요? 그거 모르나? 그럼 뽀뽀하고싶으면 폭소클럽 가면 돼? 어 그치 근데 연인이랑 같이 가야 옆에 있는 사람이랑 할 수는 없지 어 그러면은 그냥 썸타는 사람한테 어 그렇지 그래 약간 약간 그런걸 달달하게 만들어주지 근데 신고당하면 어떻게 해? 그니까 어 그거는 아 거기 안 맞으면 어떻게 해? 갑자기 정색 안됐어 그거까지 뭐 폭소클럽에서 폭소클럽이 뭐 신이야? 2000년대 초반이래요 폭소클럽 이처럼 나 군대 전역하고 갔거든 이처럼 전 아직 그 삶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을 때네요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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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카이 서포트인거 같은데 마오카이 한테온 마오카이 서포트이다 안돼 카이사 안돼 그럼 뭐해 손푸는거 아무거나 해 어차피 손푸는거니까 맞춰줄게 카이사정도 말고 없는거 같은데 진이랑 코그모 지금 픽했잖아 가자 가자 자야가 캐틀은 별로야? 페틀은 요즘 구리고요 사미라도 개쓰레기 카이사도 구려요 사실 근데 자야가 제일 나은데 자야는 우리팀 다 들어가는데 막 저 혼자 딱 있는거 같아가지고 호응이 안되니까 니가 자야하면 내가 지켜줄 수 있어 세조안이같은걸로 루시안? 나 루시안 잘 못해서 우리 수비적으로 갈거라 실망이야 나 루시안은 안했어 따지리얼은 안돼? 나 큐짤 큐짤도 못맞춘 녀석인데 왜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있지? 나 냉정하게 내 수준을 평가하는거야 나는 원래 평타를 왜하냐면은 평타는 맞추기 쉽잖아 스키샷은 잘 못맞춰서 원디를 하는거지 따펠리우스는 왜하네 그거? 큐가 바뀌는게 너무 느린거 같아서 형의 반응이 형의 뇌 그 뇌가? 큐 장전이 그게 이제 무기를 수합하잖아 그때 장전이 잘 안바뀌게 답답해 근데 해볼라고 최근에 그게좀 좋다고 그래가지고 걔는 깎아보게 오늘은 못하죠 혹시 물어보는거야 맞춰줄라고 나는 여기서는 레오나 뭐가요? 전 무조건 아리 나도 무조건 아리 스타일이 내가 먼저 픽했잖아 아니 아리는 난 오히려 레오나 난 케일 케일 저거? 저거 남자일수도 있어 저거 가면이니까 가면 봤으면 예쁠지도 와아 진짜 따현이 너좀 안는데? 그럼 가면 벗기는 가차까지 하는거야? 오 그치? 야 도연아 너 너도 좀 안다 애가? 대화가 너무 천박해 대화가 너무 천박해 대화다용이 아니 그럼 진도 한번 가면을 벗긴거야 뭘 자꾸 벗겨 가면 가면 그만둘게 1위를 수 있지 이번이 혼자 다룬걸 생각한거 아니야? 어 내 말 보셈 인베? 인베 가면 2찍고 인베 가자 그래 박스 깨로 가자 아래로? 오케이 아래로가 저 진짜 막 같이 없이 찍어요 1대배 분명히 렌즈 돌려야되 레오나부터 보네 레오나가 풀2하면 풀2로 져도 같이 오고 여기 와도 내가 암 가자 어 내 캠 너무 늦는데 이거? 괜찮아 쟤는 원래 그건 저거야 원래 나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있는데? 이리로 가자 어 아 아 아 룩쌤 아 나도 보이긴 했어 어 저거 룩아 누가 먹을거야 오케오케 먹어 먹어 나이스 오우 룩쌤 아 여기다 룩쌤보다 반발 앞에 있었다 400원 대신 5원을 선택했어 이거 탑에서 캐리 해줘야겠다 오케이 아 근데 5원 먹은 따윤이가 캐리하는 것도 아 따그모가 먹은거에요? 네 아 그러면 우리 바텀에서 캐리 해줘야겠어 헉 헉 오케이 헉 나 어제 공부했는데 넵 상대 탑 일러올 때는 탑 진짜 쳐다도 보지 말래서 아 저거 아 저거 딱 떼져 저거 선 선 바로 붙어봐도 돼 만약에 안 붙으면 빼고 줘 만약에 싸울 것 같으면 때리고 오케이 빼는 빼죠 빼죠 저희도 빼요 저희도 빼요 저희도 빼요 저희도 먼저 먹으니까 빠지면 되요 빠지면 되요 빠지면 되요 빠지면 되요 빠지면 되요 오케이 라임 받아먹고 비에고 정글링 빠른편 샵콕 미드 조심 미드 조심 아래쪽으로 간다 오케이 저희도 그냥 받아 먹을거임 오케이 왜냐면 샵콕 저만 들어서 분명히 공격적으로 할거임 거북이 자세 거북이 자세 정글.. 정글로 올 때만 함 오케이 나 근데 역법 안 해가지고 바텀 가려면 한 3시간 걸린 오케이 굿 상대.. 상대 노리 쉬었어요 응 아이고 굿 먼저 쳐주세요 굿 굿 어? 우리꺼 빼먹어 이 새끼 굿 굿 그럼 탑 갈 수도 있겠네 잠깐만 잠깐만 어 탑 왔다 그지그지그지그지 하나? 죽어? 아 그냥 이거 풀 쓸게요 어 그냥 할 수가 있을거 같아요 너무 많이 알겠다 이거 어우 잘 먹는다 자 이거 한번 볼게 왔다 아 맛있었고요? 와 저거까지 썼어요 어 점화까지? 아니 탑을 죽일라고 그랬구만 그래서 상대 블루 뺏어먹음 까네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나 진짜 스킬을 모르겠어 나 미드 근처 옴 나 그냥 갈거임 와 이 경험치 어 오케이 이거 뭐야 왜 이거 뭐 어떻게 뭐 뭐 뺑이 돌아가? 아우 좀 쳐먹었어 아텀 오케이 각 나와요 어 나 각.. 나 위치 보이지? 알아서 맞춰줘 네 빠지는데 아까만 맞는거 아냐? 아냐 안 빠져요 아까만 빠져요 아까만 빠져요 왔네 마오카이 잡을게 오우 안 마였어 오우 안 마였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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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만해 잡을만해 오케이 아우 네 둘 다 노플 툴가 아까 안 들어갔어 야 진인 척 오케이 둘 다 풀 빠짐 저도 풀 빠졌고 레오나 풀 빠졌고 나도 빠짐 나도 빠짐 바텀 서로 노플 서로 노플 다 빠짐 나이스 빨리 밀고 상대 샤쿠 안 보인 이게 좋아 어어 바텀 가있어 여기 샤쿠 여기 위치 파악 오케이 네 샤쿠 칼부 어 왕이 이제 들어왔어 이제 들어왔어 샤쿠 미드 이리로 들어갔다 밑으로 오케이 나이스 잘 흘렸어 많이 때려놨어요 진짜 봤어 샤쿠 여기 한 번 더 온다 샤쿠 성격이면 그럴 수 있음 봐줘야 돼? 아니면 흘릴 수 있어 흘릴 수 있어요 오케이 10원 빛분 샤쿠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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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미드 탑 지금 찐 혼자 찐 혼자임 나무 좀 늦게 들어감 오케이 우리 킬 오케이 서포터가 먹었어 더 단단히 짐 우리 미드 짐 오케이 미드 짐 어 통 샤쿠 탑쪽이었으니까 나 아래쪽 한 번 가볼게 아니야 안 갈게 사라졌어 사라짐 사라짐 어 안가 안가 바텀 바텀 화약고임 오케이 화약고야 꺼낼 수 있어 전멸 다 없어 전멸 다 없어 나 미드 커버 한 번 들어감 형님 커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네네네 하면 손해 이제 하면 손해야 나무 되게 늦게 오네 네 프리징 해주고 와가지고 안 돼 1차 승천 오케이 1차 승천 3차까지 하면 되지 너 네 저거 나 아까 말해줬어 좀 아웃솔 텔 빠짐 어 샤쿠 위치 파악 안 됨 다 조심 오게 오게 딥 한 번 찍혀줘 어응 나도 집찍음 집찍음 집찍었다 바텀감 네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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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사hes kap 사이트 어응 하응 여긴 주신 아오케 마오카이 여기 와łych 마오카이 여기 와장하는데 상대할 때 우리 레드들 시작해 아아 뭐 나 갓던가 지 바텀 블루 먹고 가면 액 괜찮아요 천천히 한 번만 여기 지금 와드가 없으니까 얘네가 모르는가 보지? 미드 미드 가있나? 너무 좀 탈이는데 여기가? 오 왔다! 샷코 여기! 잡아요 잡아요 일라오이 탑입니다 일라오이네 샷코 여기 내 근처 네 오케이 빼고 빼고 형 빼고 샷코 여기서 잘해요 샷코 여기 쏴야지 나 선폭토수 아! 다 써버렸네? 샷코 여기서도 어디로 갔는지 몰라 미드 봤어도 몰라 샷코 여기 샷코 올라가고 올라가고 샷코 가는 중 샷코 가는 중 잡자 더 느려지게 가기 나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네 천천히 하세요 잡죠 이거? 위쪽으로 뺄 듯? 딱 사이즈가 위로 뺄 것 같아 오케이 나이스 6잡 게이든 그럼 블루도 너한테 들어가고 여기서 뭐 해야될지 모르겠네 집에 간? 아래 아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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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돼 여기 바텀 받아야 돼요 집 갈 시간 없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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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플래시 없음 빨리 쓰는게 중요해 플래시 바텀 플래시 없음 아 왔다 왔다 돌아왔다 돌아왔다 플래시는 안좋아서 못감 플래시 돌아왔어 바텀 서로 플래시 30초 남았어 30초 아 나만 돌아왔구나 서포스 돌아와 서포스 돌아와 서포스 돌아와 한번 가볼 수 있긴 하거든 오케이 가자 그럼 원딜 놀이 형 먼저 들어가셔도 돼요 아 근데 들켰다 여기 와드있다 아 까비 나 쿵이 있어 그럼 나 집 갔다가 바이게 그 뭐야 전령 쪽으로 가볼게 오케이 형 뭐 이번에는 제가 호흡 되니까 무실라면 무셔도 돼요 야 쿵 우리 6랩 저희 6랩 돼서 물으면 무조건 이겨요 갔네? 원딜 없는데 쭉 밀게야 서포커스를 드시고 서포커스를 먹고 네 네 네 네 네 네 상대 샤쿠 이제 탑동선 탈 거야 네 네 어 또여준다 아 이거 진짜 어 우리 레드 빼먹음 여기 있다 샤쿠 여기 있다 샤쿠 여기 있다 오케이 어 샤쿠 찾음 한번 더 라인도 하시죠 그냥 네 어쩔 수 없는거 저쪽 아직 오래기라서 저 와드 한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샤쿠 샤쿠 타빈 뭐가 진짠지 물음 어 이 새끼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안 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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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당했네 아 바깥으로 와 바깥으로 와 바깥으로 와 그냥 바깥으로 나가도 되자 여기 와드 있어 내가 막아줄 수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한 번 샤쿠 빗고 나 나한테 오는거 아니야 쟤 풍 빠짐 두 두 그 그 그 와 샤쿠 여기 에 둘이 같이 돌아요 엉 아 내가 그 본진을 끊어줘도 됐구나 아 아니 형 형 그럼 위험했을 것 같아요 샤쿠 개피 샤쿠 개피 나이스 내가 여기 와드 줌 아 들어가서 여기 맞아주려고 갔는데 근데 나무가 조금 못하는데 나 나 나 나 나 브론즈 브론즈 3정도 되는거 같아 샤쿠 집갔을거에요 명단 아닌거 같은데 브론즈 브론즈를 하나 아우솔 반피 어 나이스 탑 나 이거 지움 나 이거 지움 네 어 저 위험한데 오 다행이다 탑고 집갔다가 어디로 갈지 몰라 아마 바텀으로 갈 수도 있어 우리 상체야 우리 상체야 우리 상체야 우리 상체야 형 사체야 돼요 응 아 뭐야 오조 땄어? 찐찐찐 나 탑은 쳐다도 안봄 네 전령 풀어줄까? 근데 궁을 대박 좀 그래도 될거 같은데요 그래도 될거 같은데요 여기 이거 이거 먹고 아 그냥 미드에 푸는데도 낫지않아요 형님 그래 뭐 상관없어 아리든 저기지 한번 볼게 볼게 좀 느려가지고 16까지가 네 그 게임중에 죄송하지만 혹시 언제쯤 어 50분이다 벌써 저희 4분 뒤에 끄겠습니다 4분 뒤에 끄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아 그냥 지금 꺼면 되는데 어 15분에 서린 해야돼 서린 안되잖아요 네 그 15분 뒤에 서린 해주시면 되고 어 안내드릴거만 빠르게 안내드리고 나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그 코인토스 이제 진행해서 1세트 진영선택 먼저 진행할거고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어제 저희가 경기 모니터링 몇개 해봤을 때 픽이나 밴이 한 3-4초 남기고 있을 때 바로 다음 차례로 넘어가지는 약간 인게임상 버그 같은게 보여가지고 어 픽이나 밴은 최대한 뭐 어 너무 임박해서 하지 마시고 좀 여유있게 한 10초나 이렇게 남겨두고 해주시기를 권장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코인토스는 저희 그 방송 진행 채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어차피 하나 바로바로 픽해내겠습니다 이거 미리 물어봐야겠다 이게 궁금했어 이거 전령 뭡니까? 아 요즘 기술가요? 미리 풀어놓기 밀어놓기 전령도 이래야지 여기 벌레벌레 벌레벌레 어 여기 사운드 도란체라고 하네 죽날거 탈거 같은데 죽나 아 아 아 나무 나무라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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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웃솔 왔음 아따가앞앞앞앞앞 타코도 왔음 하이다 올라오면 좋음 지니랑 같이 있는데 진 뺐어요 오케이 테일은 아직 16렙이 아님 테일은 아직 아님 가보자 형 아웃솔 한번만 어어 나이스 어억 너무 던져볼걸 그랬나 잘 맞췄다 잘 맞췄다 1티어 1코어를 구인수 가라는거에요? 어디요? 2코어를 구인수 가라는거에요? 온다 온다 어 전멸 전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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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봤어 나도 하나 둘 셋 군대 안 맞냐 이거 그냥 진한테 궁 박으면 стр hydrogen의 리액arian FP 물기만 하셔도돼 샷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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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샷쿠 확인 오오 잘한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옥 나이스아 뭐 미사일 발생 of 막날라가 막Ag 손 제대로 푸는데? 로빙이 심상치가 않네? 미쳤는데? 오늘 바텀이 1 내나? 아니 근데 여기 애들이 이번 바텀이 좀 불평해요 아까 바텀은 진짜 잘했거든요 미드는 미드는 최소 다이아 오케이 덩글도 최소 다이아 정글은 플레이 정도로 할게 마오카이 브론즈 3정도 아 마오카이 브론즈 3이래요? 3정도 되는거 같아 아 되는거 같다 올라가는 줌 나도 근데 검색한번 해주세요 누구야? 쉽게 보내줄게랑 비비하네쓰 나도 가고있어 가고있어 근데 가야돼 저희 나도 탐으로 가는 줌 그거 한타 주고 떨어지세요 오케이 어? 나이스 지금 룩삼이랑 도현 지금 킬 잘보금 장난이 아닌데? 1부야? 어쩐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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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기분 좋아졌어 표현이 무빙 좋고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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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갔다옵시다 화장실 갔다오자 코인토스 누가 할까요? 코인토스 제가 오늘 운세가 좋아요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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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화장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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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방좀하고 다시 켜야되나? 이겼어요 오케 나이스 이겼어 마법사의 무리토 자 왔습니다 3분 딜레이 4분 딜레이 1분 딜레이 뭘 시작해? 지금 그 인템에서 아 시작했어? 그 선수 속에 나오고 있어 뭐야 이거 선수 속에 앓는 소리 하지마 뭐야 이거 아니 왜이렇게 오그라들지? 야 우리 오늘 이기자? 예! 어 저기 심리전 걸고 왔어 어떻게? 이제 슬슬 가슴 나올 시간 됐다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그 이상의 세상 투베이션 인터넷 방송 후원의 투베이션과 함께 감사합니다 그룹맞습니다 이거 해설도 무관 유관이 있나? 저 플레이님 무관 아닌가? 그래서 무관 유관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 무관 우리 왼쪽이니까 룩쌤이 우리 왼쪽이면 애니 먼저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아마 저기서 애니 변할걸?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 처음에 했던 전략이 만약에 저기서 애니를 변한다면 우리가 크삼테를 살려서 피겨서 크삼테먹어 오 좋다 음 오케이 최수형 오른쪽 잠깐 왼쪽 오케이 빨리 말해줘야 돼 내가 뱀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기억해볼게 어떻게든 근데 어제 나 그거 듣긴 했어 어제 플레임이 어? 미드를 룩쌤에 크삼테를 안하니까 도현이가 미드 크삼테면 그냥 이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듣긴 했어 아 플레임 뱀픽은 원래 못하 미드 크삼테가 약점이 있다고 하는 것까진 들었어 아 그거 원래? 플레임 형은 뱀픽 못해 오케이 좋아 그거 있죠 그거 있죠 맞아 맞아 아무것도 몰라 플레임 뱀픽 못하 그래 플레임은 게임을 잘하지 그치 탑만 잘하지 어 자기 게임을 잘해 롤을 잘하지 롤을 잘하지 탑을 잘하지 롤을 잘하는 건 아니네 그래서 맨날 뱀픽으로 졌잖아 고맙다 토네이션 되게 많네요 그럼 니가 크삼테면 난 뭐해야돼 형님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크삼테면 우상성 그럼 만약에 니가 크삼테 하고 그러면 탑은 가지 말고 바톰 위주를 풀어야 되나?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대회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아뇨 제 챔피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 뭐 유동적으로 가자 자 오늘 무관대 아 유관입니다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고요 방식은 무려 오전 3선승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줄을 안 맞춰져 여기 이그 하면 역시 오전 3선승승인 것처럼 이런 이벤트전도 오전 3선승승인게까지 자 저 승리팀 상급 70% 우리가 가져오자 네 오케이 저걸로 모먼트 맞춰봅시다 이님들 얼마야 나도 저걸로 홀란드 금카 사야겠다 나 2천만원? 와 2천만원에 70%가 우리가 가져오면 얼마야 와왜 1400 오 나너봐 200이상인데 오 미쳤다 와와와와와와 바로 홀란 금카 근데 시청자분들이 천만원 후원해주시겠지? 저희 질거 같으면 하지마세요 이겨보자 근데 어제 야때 카이저는 중력에 럼블를 이기더라 형? 어제 라인전 얌얌이 다 이기는데 크산테도 이기고 에이 그래도 진효가 다 해겠죠 진효 폭 올랐어 근데 형 오늘 운세 봤어 진효야? 내가 읽어줄게 형은 일관된 태도가 필요하고 여태까지 가져왔던 자기 자신만의 원칙과 소신을 버리지 말고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딱이다 딱 하던거 하면 되겠다 나도 오늘 나쁘지 않아 당신에게 작아온 작은 해군이 평소에 몇 번 더 모르는데 더 큰 해군으로 작은 해군 그거 어디서 봐 어디서 봐 나 네이버에서 모르겠어 침착맨님은 저거에요 문전성시 팀형 팀형 자리 자리 팀형 자리 사소한 일이라고 하여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야 그거 병건이만이야 나도 뻥이야 자신과 관련된 이거 침착맨님 말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조그만 주의를 기울여서 사고라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를 사고를 예방할게요 와도 잘 맞자 형님 괜찮아요 제가 오늘 행운 만땅이에요 운수 안받으면 큰일 날 뻔 도현아 내 것도 봐줘 형님 거요 형님 거는 큰 횡재를 기대하기보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행운에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는게 무리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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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근데 저는요 행운 만땅 태양이 당신을 쫓아서만 비추는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와 아 좋은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모든 일에 중심에 서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창사가 쏟아집니다 니가 에이스다 도현씨만 믿고가 도현씨만 믿고가 도현씨만 믿고가 도현씨만 믿고가 도현씨만 믿고가 너가 사령관이다 도현아 우리 마음껏 지휘해라 형 근데 형 소신버리면 안된다 어 어 덩글을 말꺼 불렀어도 돼 아닌가? 내가 어떻게.. 내가 그냥 알았어야 되나? 그리고 효니 형 너? 형은 눈앞에 놓인 일을 미루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여보래 어 그니까 CS를 한 땀 한 땀 부지런히 먹으라는 거지 나 근데 오늘 피지컬 좋고 나 방금도 좀 CS 거의 귀신이었어 오케이 야 나는 약간 프리롤 윙어라고 생각해줘 필요하면 불러 그러면 내가 뛰어갈게 알겠어 형 중요할때 크로스만 올려줘 어 그치 그치 크로스만 딱 불러줘 나 오늘 레이카르트 나 오늘 레이카르트 단단한 수미 든든하게 버텨줌 2020년 우승자가 3명이네 오 멈췄네 그 이후로 와 근데 진짜 일수가 몇 년이야 3년 넘었어 와 근데 진짜 이건 육안 야 가먹었다 저거는 도금 아니야 도금? 야 저거 예 맞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얌얌 또 너냐 김진영 이벤트점만큼 내가 이긴다라는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여덟번에 하아 아 아 야 KDA는 왜 제가 더 주냐 하하하하 왜 왜 KDA는 나 저딴 체만하니까 주력 챔피언 3개 아 그 이유 그러면 와 가티보 가티보 왜 그럴까요 KDA는 의미없어? 내가 크랙이니까 아 너무 좋지 않았나 이게 가장 큰 문제 등의 하나여서 이게 이걸 이번에는 좀 극복할 수 있을까 큐베 목소리 오랜만에 듣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룩3 지금 나와있는데 네 일단 한 번에 우승을 했구요 사실 언뜻 비슷했었는데 우승 한 번이 있습니다 어 거의 뭐 MVP로 본인이 대회를 좀 캐리했다고 봐도 분방하고 실제로도 굉장히 얌얌 무관 기간 현재 1536일째 진행 중 야 그거 어려 너 왜 이렇게 느려 너 왜 이렇게 느려 뭐 어디서 보냐 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느려 에프사이 콩글루야 흫 야 그쵸 근데 항상 대회 때 한 번씩 꼭 느리다고? 나 지금 룩3이랑 얌얌이 아직 떠있는데 근데 쟤 그래서 쟤는 어 전에 거 그 전에 뭐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 전에 나왔던 거구나 채팅창 읽었어 아니 지금 무관대 감독이잖아요 나를 네 그럼 약간 좀 말이 좀 나쁘다고 이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사실 뭐 틀린 말은 또 아니다 보니까 네 아 네 일단은 뭐 룩3님에게 절대 가렌을 풀어줘서는 안 되고요 아 네네네 그리고 제가 또 야배합 선수를 어제 새벽에 좀 코칭을 살짝 해본 바로는 어 굉장히 지금 폼이 날이 서있어요 다만 가렌을 풀어주면 안 된다 이런 본인의 좀 특수한 성격인 저긴 아마 가렌이 시몬을 너무 아우르려고 하는 따뜻한 거 노틸 밴 하지 않을까? 노틸 밴 한다는데 노틸 밴 할 것 같은데 저 밴 하나 뺐으면 할 만큼 한 거 아닐까요? 아 원래 이제 자기 것만 잘하는 게 맞긴 하죠 근데 레오나도 좋아요 보통 레오나 밴됨은 어떡하지? 혹시라도 혹시라도 철면수심입니다 아 몰라 그럼 암문무안요 그럼 암문무안요 암문무안요 헬스 형 헬스 형 저 주력 챔피언 3개 그대로예요 형 아 헬카림은 그냥 넣어봤어 아 그냥 느낌만 넣어본 거예요 헬카림은 그냥 얌얌이 그냥 그냥 피티에스 주려고 넣어놨어 철면수심과의 이런 케이저님 자르반 세주는 어 괜찮아 피케드님은 좀 어떤 느낌인가요? 아니 저 니코 정글 아세요? 어 저 누군 다 연습하는 걸로 봤는데 몰라 아 니코 정글 계시는데 아 그거 막 미니언으로 변하거든요 아 니코 배내안요 아 숨어있다고? 솔직히 니코 배내안요 그래서 미니언 뒷수셔야 돼 그리고 이제 피케드 선수 미니언이 하나도 많이 오면 그거 니코예요 근데 솔직히 잘 못 세겠어 나는 그리고 그리고 그 와드로도 됨 아 그쵸 아 와드인척도 돼요 그게? 근데 미니언으로 변하면 강타 쓰면 죽어 어? 진짜? 진짜로? 그리고 그 와드되면 세대 때리면 죽어 세대 때리면 죽어 진짜요? 진짜로? 그 특성이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데 아 아 그래? 그 어떤 분야든 하나는 그리고 CC가 걸려야지 변신이 풀림 아 아 안그러면 계속 맞아도 계속 그 형태임 너는 나에 비해서 개성도 부족하고 요런 기능을 찍어 놓은거 아니야? 그니까 예를 들어 니코가 체력이 1500이면 오른으로 2500짜리로 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달다가 니코에 1500까지 달면 그냥 죽어버리는거에요 CC를 안 맞는다는 가정하에 오케이 오케이 이론이 엄청나 아 아 나도 얼핏 주소들어 둘 다 승률이 기가 막히네요 아 사실 제가 이거 데이터 봤을때 네 네 네 가짜 보관 한 명 찾았구요 네 가짜 유관 한 명 찾았어요 아니 KTA도 작아놓는데? 그니까 이거 잘한다 네 네 범인찾기 이런것도 괜히 그럴 수 있으니까 아 네 네 일단 명예의 문제 68% 이거 뭡니까? 아 저거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제 영향이 좀 있긴 합니다 어? 제가 좀 많이 올려 쳐줬어요 솔직히 네 아 아 그래서 이게 저거를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아직 게임을 이제 전화 때를 많이 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판단하기 좀 이른 수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률 자체가 그냥 괴물인데요 아 맞습니다 어제도 제가 게임을 하는걸 봤는데 어 저번 자날 때 입에서 전혀 그런 부분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저가요? 얼굴 안 하진 않았고 네 정 알아서 해준건데 알아서 해준거야? 어떤걸 해도 거기서 해주는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안 물어본건데 그 그 도연이가 안 내서 그럴거야 아 아 낼사람은 내고 안 낼사람은 안 내도 된다고 그랬어 나도 안 냈는데 그냥 저것 형 그거 맨날 쓰자죠 맨날 써 맨날 조수야 그만 쓰자 그거 내가 안 써 그냥 다 쓰시는거야 네 맞죠 그래서 이 멘트 보세요 명훈아 너가 잘했으면 우승을 쓸거야 아 사실 우승을 남이 시켜주는거 아니잖아 맞아 내가 잘했다라는거 아닐까요 그래서 난 미리 안낼거 생각해갖고 인첸트 가서 아예 찍어놨잖아 두 번의 우승을 했으니까 오늘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원데이 가오겠습니다 아 제가 이런얘기하면 헉 나오네요 이거 제가 잘못한거에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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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자라떼 분위기 잘 몰라서 아니 좀 자라떼는 원래 이런 맛입니다 네 네 근들갑이에요 근들갑 눈치보지않고 저 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데 야 율재홍과 따윈이 요게 좀 어떨까요 약간 좀 억지 라이벌 느낌이 좀 억지 않나 아니 그래도 센트승률 내가 더 위네 어 그러네 그러네 훌류도 잘하네 승률 왜이렇게 높아? 그러게요 저 많이 졌는데 아니 44퍼가 어떻게 6관? 이런 뭐 재홍이 으응 이겼을때는 전승했어 아 맞아 우리 그때 전승했어 무려 5번에 철수하고 있어 그때 진짜 빈집 잘 털었다 뭘 빈집이야 너 그때 진짜 잘 털었다 우리 빈집은 룸잉이었고 당신 팀 빈집은 빈집트 운인도 참가 빈집도 부유도 참가 룸밍이 잘하는데? 아노대 룸밍이 아노대 룸밍이 야 룸밍이 잘하는데? 룸밍이 선생님 잘하는데? 네 빈집들 잘 털었다 덩굴 도연대 철미운집이었는데? 맞아요 육상름도 빈집이었어 뭐 빈집이요 그렇죠 팀 내 배럴스라든가 좀 운이 좋을 때 팀원이 좋을 때 몇 번차에 또 우승을 했었어야 했는데 너무 진가가가 드러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풀딩크라고 하는구나 이제 우승을 하기 힘들지 않나 그리고 휴니 휴니 딴 휴니 왜왜왜 이분의 그 진 경기 있잖아요 제가 뭐 잘한테 모든 장면 근데 이지리얼 우리 막 가둬놓고 도깨비 방망이 날리면 어떡하지? 나섰어요 옆에서 그 궁신던 그분이 이분이죠 그게 뭐야? 아 그렇죠 휴 휴 계속 달리냐? 야 도망가 괜찮아 괜찮아 근데 최대한 라인을 반반 느낌으로다가 제가 최대한 먹어볼게요 아니 어제 했잖아 패배를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아 그 패배를 인정하면 도깨비 방망이가 계속 날아오는데? 집에 가야죠 그럼 아 그냥 적당히 먹을만큼 먹고 집에 가기? 네 아니 근데 그게 있어요 그쵸 6렙 되면은 그땐 싸워도 돼 오케이 6렙 전에는 사리고 정글 올 때만 하고 빨리 화장실 갔다는데 그치 그치 아니면은 딜교가 진짜 너무 잘 돼있어서 때는 막 반피 2하고 우리는 풀피야 그럼 해도 되지 아아 알겠어 그러면은 어 일단 수비적으로 가고 그치 허락을 받은 다음에 들어가 오케이 수비적으로 하고 제가 딜교를 뭐 하려면 해볼게요 별로 안 할거긴 한데 살짝씩 딜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안되면은 포기하고 되면은 해보고 응 오케이 오케이 나도 무리는 안 할라고 내가 봐도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바텀이 좀 하얗고 온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니 근데 아니야 난 이길 수 있다고 봐 그 저쪽 옥자님 유틸포드에서 류제용 키우기 할텐데 나 안 터지게 해 나 안 터지게 해 내가 봐서 물어버리면 돼 아니 형 근데 그치 정글이 저기 무조건 폭올 뜨달라고 막 무리하잖아 그걸 노리는 거지 차라리 그치 아 그래 그래 그게 쉽거든 근데 저쪽에서 역갱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약간 각 보고 미드랑 같이 가면 제일 좋을 때 미드 한번 풀고 아 미드가 같이 와주면 좋긴 한데 근데 재능이 어떻게 발휘될지 몰라요 저희는 어? 안 와주나? 안 와주나? 고현이도 라인전은 이겨야 가니까 나는 계획때는 진짜 많이 도와줘 오케이 사기와 전력을 굉장히 상승시켰거든요 계획때랑 연식때랑 마음가짐이가 최소 최소 우리가 계속 짓지만 않으면 간섭시짓다는 거야 짓지만 않으면 돼요 어? 알리스타 할까? 어 어차피 쳐맞을거면?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같이 아 이거 학원 다니는 사람들이랑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 그러면 너무 호응이 안되나? 전문적인 기관에서 배운건 또 다르니까요 맞아요 괜히 받으면 배우는게 아니라 진짜 선배님 이회차는 어디서 아 저 그 그 누구지? 아 우승관대는 트랄 감독님 나온대 아 아 그때 병 너무 넘어 쫀등 쫀등님 이랑 빅헤드님 아 그때 그 볼리베어 병 넘는 사건 어 멤버는 좋았는데 뭔가 서로 합이 안맞은 느낌? 그거 상대 저였는데 아 그래? 그때 우리 이길 뻔 했었는데 잘하면 그때 병 넘어줘가지고 그때 우리 약팀으로 좀 그거 맞았어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먹어보지 이분들은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무관을 하는거다 왜냐면 맞을 모르니까 노후력이 부족한거였죠 노후력이 아 아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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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 이제 오늘 저희가 선수 소개가 끝났습니다 이제 선수들의 인터뷰를 잠시 후에 직접 해봐야돼 그 전에 오늘 이 대회가 열리게끔 만들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투네이션! 아! 투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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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네이션에 시작부터 깔끔하게 갈까요? 네! 지원금! 천만원부터 지금 깔끔하게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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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원! 전투에서! 와! 여러분들의 따뜻한 투네이션이 투여가네! 응원하는 스트리머 분들에게 104,500원이나 벌써 6억만원! 5억원! 5억원! 오오오오! 7만 6500원! 야 이기면 진짜 카드 바뀐다 오늘! 아! 진짜 혼란! 아! 인정해! 이게 얼만데? 엔창매님도 시작하시죠? 한 3,400? 아 저는 그 축구.. 선수를 아예 몰라가지고 괜찮아 울프도 몰라 이렇게 따윤희도 시작하긴 했어요 모른채로 몰라도 되요 형 그냥 한국선수들로 해요 어려워보이던데? 어려워보이던데? 근데 형 자동무 축구단 하잖아요 아 그거는 약간 롤 내정같은 곳이야 그냥 서로 달린다는거에 의의를 두고 그냥 공오면 차고 공왔는데 못맞추면 못차고 그런느낌이 다 모두가 하하호호 아니면 나중에 내걸로 한번 해봐 내걸로 친선전 한번 해봐 그거 대리아니야? 친선전 할수있어 누가 50만원 쐈어 누가 50만원 쐈어 누가 50만원 쐈어 어디서 등장하신거야 50만원 누가쐈는데? 울러 뭐지 만원 감사합니다 아래 계속 나오네 벤츠가 이기자 이기자 근데 그 의외로 할만할지도? 사리면? 아 집중하자 난 아직까지도 할만하다고 생각한 나만 안터지면 우리팀 할만하다 나도 화영만 안터지면 나 솔직히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5개의 마음이 모이면 그게 우승 아닐까요? 그치 모두 그 생각을 해버리는 그리고 도현씨가 오늘 운이 좋으니까 도현씨가 하면 되겠다 행운 많다 도현이 너가 알지? 너가 MVP 먹어봤으니까 알잖아 그 때 기억만 살려줘 어 인터뷰한다 이 활기 뭐죠? 오늘 느낌 좋은데요? 아 원래 무관의 특징이 시작할 때 항상 활기 찹니다 그러다가 점점 낮아져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아 시작 이제 억테인도 있어야죠 아 억테인은 아닌데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아 그렇죠 아니죠 유관팀들은 오늘 뭐 준비나 어제 새벽에 준비도 안했는데 구관팀들은 지금 안닿을 것 같거든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그 말이 맞습니다 자 우리 얌얌님부터 탑부터 서포트로 쭉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무관팀 무관저스 탑을 맡고 있는 얌얌이라고 합니다 아 무관저스 어떻습니까 아 지금 이렇게 기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네 본인 그 아이콘 무관팀 보이시죠 예예 빈별 숫자 보이시죠 이렇게 쌓여있는 빈별을 보면 당사자는 빈칸이 이게 참 꽉 차네요 이게 두 줄로 안 넘어가서 다 있네요 뭔가 빈 것 같지만 꽉 차있잖아요 예예 우리 팀에 그러면 대장이시죠 예? 팀의 대장이시죠 예예 사실 그렇죠 뭐 여덟 개면 제가 뭐 대장이죠 하하하하 행에 인사 별 잔 사람이 없으니깐 어 오늘은 이벤트전이고 많은 분들에게 이런 얘기 있는데 어때 얌얌이 오늘 그 유관팀 오늘 좀 빌어버릴 이런 느낌 좀 생기고 있습니까? 쟤 한 번도 안 빠졌나? 예 제가 연습을 좀 며칠 한 번 빠져나? 한 두 번 아니 진짜 생각보다 저희 팀이 되게 나도 꽤 많다 나도 한 여덟 번 한 거 같은데 오오 송세트에서 저희 잔하땡 Hana 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승도 못하고 다 고네트도 안 나오고 이럴까봐 진짜 무관저스를 괴물팀을 만들지 않았나 한 번 이거라도 좀 외전으로라도 성불하라고 이렇게 해준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궁금한 게 야밥 선수가 같은 팀 돼봤을 때요.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요. 근데 대회 전날에 막 2시간 자고 와가지고 막 해볼래 해볼래 하면서 수요일도 이제 다가오니까 약간 긴장된다. 컨디션 관리를 잘 못한다니까. 오늘은 뜨거워지는구만 몸이. 오늘 잠은 어때? 걱정이 되네요. 이 긴장감. 사실 어제 그.. 뭐 안 보고 자려고 했는데 어제 연습 때 너무 스크린 너무 잘했거든요. 결과가 좋았어가지고 숨고 자려고 했는데 넥클린 님이 바로 또 아침에 다시 보기를 올리셨더라구요. 아 진짜 참았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물어서 봐야 되는데 결국... 조금 뭐 잔네요. 네 맞아요. 대회 날은 달라요. 스크린 때 항상 누구보다 기대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대회 날은 항상 평소보다는 컨디션이 좀 낮아지나요? 아 이게 전날에 이게 푹푹 잡아야 되는데 잠을 또 설치다 보니까 이게 컨디션이 좀 문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괜찮습니다. 지금 얌얌 무관 탈출 기원 화이팅하면서 도네이션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꼭 탈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이거 이긴다고 무관 탈출하는거 아니거든? 사진을 내리고 야비클로스라는 이거 못 이긴다고 뭐 그냥 하는거지 뭔 탈출이야 이 경기를 탈출할거란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경기를 저쪽에 이길수도 없어 그게 이제 경기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아 예 그거 합의를 봐가지고 얘기를 해놨구요. 아 오늘도 캠을 안 찍습니다. 아 캠을 끄고 그래서 우리 환경이 예민할 수 있으니까 네 저 얼굴에 지금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 그 보호를 좀 시청 보호를 좀 해드려야 돼요. 얼굴에 또 좀 피곤해가지고 들어오게 많이 났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상황상 인정해드리고 아 진짜 이벤트전에서 뭐 또 응원하고 하겠습니다. 보호대도 하지 그냥? 발목 보호대라. 또 PU가 대신해주냐? 어? 아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피케린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관팀에 이제 무관저스로 나오셨어요. 이 멤버에 속한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이 멤버에 제가 속해 있다는 것이 정말 영광스럽진 않은 자리인 것 같고요. 예. 꼭 여기서 저는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19년도에 잔하 때 나왔을 때는 무려 종류승을 두 번이나 했잖아. 2위를. 네 그렇죠. 최근 성적 좀 말씀드려도 괜찮죠? 아 예. 예. 2회 연속 4위를 하셨어요. 저도 사실 2회 연속 4위를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팀이긴 했습니다. 당연히 최소 준우승은 가겠지 했는데 예. 뭐 어쩌다 보니 뭐 그렇게 뭐 아쉬운 거죠 뭐. 그렇게 됐네요. 그 당시에 빅헤드님 팀이 확실히 좀 세다는 평가를 많이 받긴 했어요. 여러 팀들도 그렇고. 그렇죠. 그 되게 결과가 확실히 좀 이제 예상밖에 그렇게 안 좋게 나와가지고. 네. 저번 시즌도 기대를 되게 많이 받았죠. 기량도 좋았고. 맞습니다. 제가 그런 만큼 좀 뭐 신이 난 이런 얼굴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야냄뉴 인터뷰 들어보니까 연습도 되게 잘 되어 있었고 연습시에 해보면서 지금 무관저스가 말도 안 되게 세다는 평가가 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유 저희 팀 라이너들은 이제 흠잡을 게 없고요. 제가 근데 정글을 놓은 지가 조금 오래 됐습니다. 그 옛날에 야부야부 상이랑 팀 할 때 그 람머스로 구르던 때 이후에는 정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요즘 정글 감수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만 좀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기지 않을까.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팀에서 그러면 여기 라인을 주목해서 봐야 되겠다. 상대팀에서 걱정되는 라인과 이 라인은 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라인이 있나요? 아 그런 거는 뭐 어렵지 않아 보이는 데는 좀 그렇고요. 네. 뭐도 그렇고. 저 미드. 도현이가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제 무료맨의 신분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 급전에 눈이 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텐 터지는 걸 살짝 주의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이제는 유료 오늘 이겨야 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네. 자본주의 사이니까요. 요즘 하루하루가 행복해. 어떻게 보면 자날때 취지에 가장 잘 맞는 그런 구원수도 있으면 맞죠. 이제 전투로 품충전으로 도의는 다르다. 네. 오늘 그냥 멱살 캐리 요런 것도 나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경기라고 보여주실 예정이십니까? 아 오늘 참 빈틈 없는 정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 오늘 무광경 떨쳐내고 유광경 가져가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빅헤드님이었습니다. 제게서 바로 명우님. 네 네. 만나볼 텐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별 두 개 따리로 이렇게 서게 되었네요.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그렇고 평소 다른 분들과 기운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항상 좀 되게 밝으신 선수여가지고 항상 저는 항상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아 텐션이? 네 텐션이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그냥 즐거워지잖아요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빈별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끼기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지만 그렇죠. 또 유망주잖아요. 명우님은 두 번 나와서 무슨 못한거네. 명우님은 너무 잘한다. 그냥 미드 자체를 게임을 잘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창맨 형님이 되지 못한 자. 아 그래도 제가 이제 노엘로드가 못됐다. 쉽지 않아. 큐브의 감독님과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피닉스 번 종호 형님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나. 두 분이야. 이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잔합대가 열린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나가면 우승할 자신도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근데 사실 우승이라는 게 쉽게 되는 게 또 아니여가지고 확담은 못 드리겠는데 저는 일단 만약에 나가면 항상 최선을 다할 자신이 있습니다. 대단한 게 지금 우리 명우님 그거 알아요? 본인이 전체 승률 오늘 열 명 중에 1등이에요. 이야 1등 예 이거 어떻게 근데 1등하고도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무관 에너지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죠. 다른 분들과 다르게 저는 이제 출전 횟수가 이제 적다 보니까 라운드별 승리 그 횟수가 많아서 승률이 좀 뻥뱅이 되었다. 뻥튀기가 되었다. 요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프로 대회에서 승률이 68%가 나오잖아요. 최강자 수준이에요. 이거 반복듯이 반복듯이 그렇죠. 우승 근처에만 있는 사람이 68% 나오는데 근데 저한테 결승전에서 승자똥 까게 했어요. 팀 내에서 오늘 가장 기대가 많이 된 라인입니다. 아니 가장 기대가 많이 되는 솔직히 솔직히 저희 공격성 라이너들이 너무 센데 오늘 다 기억하고 있구나 그렇지 나한테 미드 결승전에서 만라인으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오늘 재홍이 형이 진 건 기억 안 하자 제한테 지면 제한테 지면 위험해 이렇게 또 야무지게 하는 선수는 근데 형은 나한테 별 개수도 지잖아 류재웅이 기대가 된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인터뷰 나오니까 난 희생했어 좋습니다. 오늘도 그 미드에서 멋진 AP 제발 거기서 한마디 더 하지 말라고 오늘 AD가 나올지 AP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심리전까지 도현아 너 진짜 그거 오늘 보여줘야 돼 안녕하세요 그러면 내가 진짜 인정할게 아 형이 해줘야 돼 형이 중요해 맞아 다 해야 돼 다 아 근데 운이 운이 좋긴 해 도현씨가 그동안 역가가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 아 아 네네 뭐라고요 본인 잘못은 아니었다 이건가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말한 건 아니고요 알아서 생각해주세요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날조하지 않겠습니다 아 저는 걱정합니다 류재웅 선수의 잘못도 많다고 아 그래요 왜요 아니 너무 잘하니까 포인트가 비싸서 좋은 팀원들을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였다 네 지금 보면 스스로 류재웅의 인터뷰 본인과 싸우셔야 되는데 어 그동안 좀 어 팀운이 너무 없었음 점점 정말로 점점 이러면서 리얼로 팀운이 없었다라는 본인네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때까지 모든 팀원들을 부정하는 건가요 아 이거 공개 공개였어요? 아 이거요?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진짜 지금 적용을 해보니 아 진짜 아 이것도 지면 스멋듯하겠네 아 공개되는 거였네 공개되는 거였네 이거 여러분 제가 약간 과장한 겁니다 공개되는 거였냐고 공개되는 거였냐고 자 그럼 오늘 팀원 어때요? 아 오늘은 절대 질 수가 없는 멤버인 것 같습니다 그정도 아 근데 진짜 이기고싶네 아 저렇게 말하니까 이기고싶네 아 진짜 이기고싶어 아 진짜 이기고싶어 그래 사과라 나만 하면 돼 나만 이거 나 지금 난 지금 난 무조건 이기고싶어 아 진짜 아니 이게 정도로 아 나 오늘 폰 방금 연습하기 전에도 다행히고 왔어 아 나도 막판에 느꼈어 같이 내전할 때 얘 KDA가 아예 달라서 느낌이야 항상 류제웅이 나오면 따윤이 얘기가 나옵니다 하하하하 왜 그러세요 아니 지금 원래 바텀 라인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나는 어떡하냐? 따윤이는 아니 제가 요새 롤을 많이 안 했어서 근데 따윤이 뭐 플레이를 하길래 봤는데 너 어떻게 하냐고? 들지를 않아요 그냥 하면 되지 야 먹고 싶은데 있으면 너 불러주세요 저랑 도현이를 빨리 가겠습니다 아 이게 정글이 자신감을 알게 되면 이게 안되는데 많이 는 겁니다 아 생각 없어? 약간 좀 저 프리롤이라서 시간 많아요 형님 약간 쭈그러들었나? 어 약간 좀 약간 하하하하 형님 이거는 지금 짬뽕 한 그릇을 끓여와서 드시면서 하시는게 어떨까요? 그래 차라리 자신감 없는 거보다 차라리 지식 지능을 잃는게 나아 아 그냥 한 그릇 때려 빨리 지금이라도 뭐 먹을 거 짓서 온까? 어 용기 있게 가 용기 있게 가 빨리 방전 삼아도 되세요 빨리 어 차라리 차라리 그냥 잃어 한 젓가락에 야 럭사만이카 파이팅 50만원 아니 아까 50만원이 진력꺼였어 어 6 3 화이팅 진짜 진실해 진력이 많으시는 분이요 다음ãy 시럽님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오프닝때 제일 멘트 들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섯번 나와서 네번에 준우승 이거 제가 어딘가에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옥자님 부럽다 탑에서 자연스러운 체제전환 제가 4년간 홍진호랑 같이 살았거든요 잘 정착하셨는데 아 맞네 내가 옥자누나 탑에 당했어 아 서퀘 대단한 마음이 많이 전 박옥자 내가 탑 알덕이들인데 아 알덕이네 같은 팀으로 당했다고 아 근데 사실 제가 중요한 순간 마다 정글하고 있었는데 눈두고 보니까 CS가 100개 차이가 안타깝다고 팀원들이 잘 못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 자식 CS랑 정글 다 쳐보는 동의야 앞에 보이는 거 다 먹는 스타일 근데 아까 지나가다가 CS 하나 경험치 먹었다고 아까 되게 뭐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문의는 막 복심 개쩍이 네 그쵸 아니 저는 뭐라도 되는 거야 어차피 이 공중 분해되는 거 멍버스 프로게이머샷인데 너가 명운이 이기면 멍버스 신경 안 쓴다고 네 이런 부분에서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옥자님 오늘 어때요? 네 나도 형이 재홍이형 이기면 CS 안 건들게 우리는 자신 있는데 싸우지 않기로 했어 제가 늘 이렇게 이벤트전이든 대회든 하기 전에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지금 되게 긴장돼서 근거리 대 원거리이기 때문에 분리한 싸움이야 처음에 지금 비타민을 하나 먹을까? 라인전에서 어? 비타민? 아 그거는 효력이 없어 짬뽕 먹어 침착맨과 대결합니다 짬뽕 끓여야 되잖아 아 끓여 아 쌩라멜이라도 먹어 어쩔 수 없어 옆에 브루스타 하나 딱 올려먹고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뭘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야 햄버거 햄버거만 먹고 뜨거운 물이라도 먹어 햄버거 사놨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라도 후후 불어보면서 하하하하 무려 우승률 50%인 팀장님께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누가한저스의 마지막 멤버니까 팀원들에게 한번 멋진 좀 멘트 한번 해 주시고요 각오하면서 들어보면서 인터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내시다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이제 또 이벤트전의 황제가 팀원에 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외전이니까 아 좀 외전이니까 예를 들어서는 본인의 실력 100% 다 보여주셔야죠 그쵸? 근데 여기서도 지면 2등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마저 준우승으로 하는 그렇네요 지면 준우승이네 어? 그거 좀 큰 거든요 이게 평생 내 팀 중에 4위 2팀 중에 2위 그렇죠 이런 위험한 상황이 좀 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준우승이면 부담이 없는데 자 이어서 유관팀입니다 손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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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은 맨날 하던게 준우승이고 우리는 우승하면 되지 또 팀 유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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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관에 저희가 에너지도 한번 받아보자고요 자 바로 룩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룩사님 아 네 안녕하세요 유관팀 탑솔러 룩삼이라고 합니다 또 MVP 추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어떻습니까 상대팀에 물론 평소 실력 대단하다 얌얌 이런 얘기 좀 않았었는데 본인은 어떨 것 같아요 오늘 그 탑사음 어떤 생각 가지고 오늘 오셨습니까 사실 저도 출전 횟수만 보면 얌얌 선수 못지 않거든요 똑같죠 근데 항상 만났던 탑솔러 중에 한 명이 또 얌얌 선수였습니다 그때마다 똑같이 이렇게 사람들은 호들갑이었습니다 얌얌이 제일 잘한다 룩삼이 얘를 만나서 버틸 수 있을 것인가 항상 나왔던 말이고 오늘도 막 엄청 딱히 긴장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얘기가 5년 전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쵸 19년도부터 5년째 듣다 보니까 지금 룩삼은 그런 것에 대한 걱정 라인저 이런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다를 것인가 나는 똑같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너 뭐 다르냐 요런 상황입니다 오 이 여유 그렇죠 역시 한번 이겨본 사람은 역시 다르죠 이게 그렇죠 우승자 출신이니까 또 알잖아요 아 그쵸 그쵸 이게 또 이겨본 사람이 이기는 방법을 알듯이 한번 우승해본 사람이 또 이기는 방법을 아는 거죠 자 그러면 팀 무관이 좀 더 강해보인다는 얘기가 많은데 일단 탑 싸움은 오늘 유관이 이깁니까 네 탑은 사실 탑솔러는 이기고 지고 뭐 반반 가겠습니다 그런게 의미가 없이 무조건 이겨줘야지 도움이 되는 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무조건 이기겠다는 마인드로 오늘 왔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 팀 내에서 오늘 가장 기대되는 라인이 좀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유관이 이긴다면 요쪽을 좀 기대해주세요 어 저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도연이가 많이 기대되긴 하지만 이 상대적으로 다른 라인 상대 라인까지 보자면 따윤이 선수가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됩니다 류재용을 오늘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와 본인이 캐리 하기보다는 또 따윤이가 류재용을 이겨주기를 기대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 같이 해야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이 하면은 질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여차하면 가렌 나오나요? 아 풀리면은 바로 간다는 마인드로 왔습니다 가렌 풀면 안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필벤 하지 않으면 오늘 가렌에게 측면 뚫릴 것이다 어 이 선수 가렌이 진짜 기가 막혀요 그렇죠 룩레인 예 자 아마 오늘도 그런 룩우스 룩레인의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 좀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룩3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정글 만나보겠습니다 어 철면수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철면수신입니다 이야 두 번의 우승 한 번의 2위 아니 어디다가도 이렇게 대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겁니까? 그 팀원을 잘 만나면 됩니다 어 겸손한 발언까지 그럼 만날 수 있는 그 비법 같은 게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또 팀원 그 유관들과 섞일 수가 있는 거죠?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유관들과 처음부터 섞이는 게 아니고요 끝나고 나니까 이겨버리니까 유관이 된 거죠 아하하하 네 나와 함께 했던 팀원들은 결국 유관이 되는 그렇죠 그렇죠 예 또 제이님도 무관이었지만 맞아요 MVP까지까지 받았었는데 자 오늘 전체적인 라인에서 그래서 철면수신님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침착맨과 함께 지금 어떻게 보면 40대가 됐습니다 아하하하 예 좀 걱정스럽긴 한데 저도 옛날같이 게임을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약간 걱정이 돼서 약간 동년배 거의 비슷한 사람이니까 괜찮나요? 어 아니 뭐 게임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근데 잘하기가 조금 힘들어진 거지 게임 플레이하는 거 뭐 재밌자고 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근데 게임은 또 이겨야 재밌으니까 네 뭐 오늘 그래도 여기 이긴 사람들만 모아놨는데 패자들한테는 이기지 않겠습니까? 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모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승률 40%에다가 굉장히 좋은 우승 성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고 이게 또 비싼 사교육을 받으러 다닌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어? 요즘에 학원 다니신다면서요? 아 아뇨 저는 안 다녀요 아 뭐 풀빛을 뭐해요 저 믿었는데 아 플레임님이 그러셨어요? 예 아 저는 학원 안다닙니다 저한테 아님 말고 아 저는 아님 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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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거 우리도 다 이겨 최근에 다 진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자 이러면 바로 이제 무료에서 유료가 됐습니다 도현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시즌 우승자 7순집 막내야들 1위 최근 대회 나왔다면 엠블리피도 받고 오늘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그때처럼 지금 홈을 다시 올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는데 그래도 베이스가 있으니까 좀 더 우리 팀원 중에서는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느낌이 사실 살짝 상대팀이 미드에게 좀 놀려있는거 아니죠? 아 명훈이요? 명훈이 근데 뭐 제가 미드로 나왔을 때도 그랬어요 큐베 감독님 1대1로 이겼다 천재가 나타났다 얘는 더 롤했으면 뭐 그냥 롤프로였다 하지만 그 대회 제가 저한테 3대 떡 났습니다 그냥 원래 늘 하던 패턴 그냥 그대로 익숙합니다 걱정 없어요 그쵸 대회날 잘하는게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 팀과 상대팀 또 어느 팀이 조금 더 강해보입니까? 아 팀 파워 자체는 무관팀이 객관적으로 봤을 땐 세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무관팀의 특징들이 우승을 못하는 사람들이 클러치를 못해요 중요한 순간에 해줘야 우승인데 그걸 못해주는 사람들이 무관인거에요 저도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해요 왜 무관을 계속하면 왜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추가로 말씀해 주실게 있나요? 아 이 무관에요? 아 그냥 못해서요 아 못해서? 자기가 잘하면 우승하게 돼있어요 롤은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아 아 아 그치 갈리더라도 그쵸 아 이 확신에 찬 자신감 역시 멘트가 다르다 역시 두 번 우승해본 사람이라 그런가 이게 달라요 게임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무관이랑 다릅니다 이게 어 맞습니다 확실히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팀 중에 본인 제외하고 여기 좀 주목해달라 여기가 좀 잘해줄 거다 좀 칭찬해주실 라인 아 저는 그 그 라인보다는 협곡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유관팀의 약간 그 시너지? 우승, 클러치 각자 어느 상황에서든 다 나오는 협곡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어요 멘트까지도 멋이 살아있네 아 좋습니다 오늘 도연님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어르신 달라요 멘트가 네 좀 이런 멘트는 저도 살면서 처음 봅니다 10년 롤판을 봤지만 아니 저는 처음이긴 해요 보통 팀을 봐달라고 하는 전체 우리 팀워크 전체 우리 팀워크 살아 숨 쉴 거다 네 워낙 여유가 있으니까 멘트까지 또 연구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아 스타 저 스타 만나보겠습니다 따윤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지금 오늘 많은 분들이 바텀라인을 기대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네 그 기대를 받고 있는 따윤니님의 어 지금 심정은 어때요? 아 저는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기대에 좀 부응을 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요즘은 아 지금 오늘인가요? 오늘도 있고 뭐 저번에도 있었고 많았죠 기회는 오 오늘 경기에서 실제로 상대방 류제용이 게임을 잘한다 그리고 특히 원딜일 때는 좀 괴물이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아 하지만 따윤니와 지금의 따윤니 다르잖아요 아니 그때 그 이제 실버일 때 그때 언제 쪽입니까? 10년 전에 그거 이겼다고 진짜 아직도 그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저 친구는 거기서 멈춰있는 거예요 저는 성장하고 있는데 아 그 알죠 못하는 애한테 자기보다 자기보다 미친 줄 알았는데 역전 당할 때 그 기분 나쁨 오늘 바로 느낄 겁니다 어 아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지금 따윤니님 플랫까지 올라갔잖아요 플랫 3까지 예 그걸 보고 아직은 실력이 는 거 같지 않다는 류제용의 표현은 게임을 볼 줄 모른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쵸 볼 줄도 모르는 거예요 할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몰라요 아하 그 정도 봐요 텅 밑같이 쫓아왔는데 제가 이래서 저 친구 원딜일와도 자리 없다고 말한 겁니다 가장 많은 칸 수를 저희 인터뷰에 두 분이 가장 많은 칸 수를 빼곡하게 채워주셨어요 맞아요 완전 고분밥이에요 예 바로 딸리님인데 본인 얘기에 어 내가 너무 성장해버려서 우리 팀이 주체를 못합니다 이런 자신감 실제로 있는 거죠? 원래는 주체를 못할 줄 알았는데 주체를 생각보다 잘 시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조절 잘 될 거 같아요 오늘은 오 좋습니다 상대는 성장판 다쳐버린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같이 중간보스목 같은 느낌 처음엔 쎈데 내가 성장해오면 무조건 요리가 가능한 성장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 맞춰 드렸잖아요 저 친구들은 아까 말한 클러치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이에요 처음엔 쎄 체급은 쎄 근데 어민되기 싫어가지고 도전을 못해요 아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 도전 정신이 없는 거 바론 뭐 사용 네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이도저도 뭔가 판단이 좀 애매할 수 있다 그쵸 바론 가야 돼 사용 먹어야 돼 근데 야 가야 되는 건 알지만 누가 먼저 관리할 때 아무도 못 가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겁니다 궁극기도 끝까지 쓴다던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럼 판단 성산의 판단 이제는 끊을 줄도 압니다 끊을 줄도 안다 그건 성장했죠 또 성장한 거죠 오늘도 편해준다는 그런 모습 저희가 시간상 시계 봤더니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장례님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응원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심창민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창민입니다 인터뷰 마지막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가 오늘 학원까지 다녔는데 그럼 장난 아니겠는데요 오늘 일단 여기 10명 중에서 학원 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교육으로 좀 약간 무장을 했기 때문에 10명 중에서 제가 좀 약간 선진화된 롤을 좀 먼저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드리고 뭐 사실 사람들이 좀 우리 팀이 좀 약세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탑에 얍얍대 룩상 뭐 할만 하잖아요 맞죠 그쵸 정글 빅헤드 철면수 지금 할만 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명예훈장님하고 도현씨도 할만 하고 따연이 류재웅 할만 하잖아 저만 잘하면 된다 저만 잘하면 돼요 이렇게 보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저만 잘하면 이길 수 있다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큰 호응이 오진 않고 있어요 비슷하잖아요 류재웅 따연이 비슷하잖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엄대엄이잖아요 하하하하 아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 지금 제가 되게 재밌는 멘트 하나 있는데 상대팀 만 라이너에게 하고 싶은 말에 적어달라고 했거든요 저희가 이번 대회의 화약고는 바텀이다 다 틀어버리겠다 아 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사실 잘 터져요 그래서 상대가 터지든 내가 터지든 자꾸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참냐 안참냐도 참 큰 그 관전 볼거리인 것 같습니다 하하하 예 요 관전 포인트 저희가 좀 보면 되겠네요 예 특히나 최근에 사교육 받았으니까 그거 바탕으로 약간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쓰읍 사교육에서 이제 미니맵을 자주 보라고 했는데 그 사교육대로 좀 미니맵을 좀 자주 보려고 하고 어 최대한 수싸움을 어 좀 최소 똑같이 가거나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급발진 좀 자제하고 어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회에서도 그런 캐리아는 두 번 나와서 무려 1회 우승 50% 예예 기대해 주십시오 자 화이팅 화이팅 다들 한 번씩만 재접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너무 오래 기다렸다 어 맞아 그니까 인터뷰 48번 했어 하하하 오래 했다 나 근데 지금 마음 차분해졌어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짬뽕 한그릇 해 혹시 모르니까 혹시 혹시 몰라서 불고기 낙지죽이랑 이사토스트 준비해놨어 아니 아니 라운드 끝날 때마다 먹으려고 근데 왜 이렇게 본격적으로 준비했어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안하고 병건이 너 질거야? 아니 아니 먹지마? 굴 먹으냐? 아니 아니 먹어 먹어 먹는데 너무 본격적으로 나 지금 예민해 어 우승모드야 대회모드라고 저 떨려요 어떡하죠? 아 원래 약간의 긴장은 좋아 혹시 지금 재접속 다 되셨을까요? 네 롤이 안 켜지네요 재밌네 네 제접했습니다 네 한번 한번 초대드려볼게요 네 지금 혹시 철수님 초대 가셨어요? 네 와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 네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아 그 아 긴장되네 화장실 나가야지 아 화장실 화장실 어 저 왔습니다 철수님 치료수님 아 아 그리고 한 분이 룩삼님 저 초대가 안 왔는데요 아 잠시만요 음 내가 초대함 내가 했어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우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안되네 다 꽉 차가지고 그 류쌤 류쌤 저쪽 하고 나서 합시다 그 뭐야 철수 형 철수 형이 아 그 화장실 가가지고 철수 형님 자리 오시면은 라인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왔습니다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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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라인 맞춰주시면은 경기는 최대한 빠르게 시작할게요 채팅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야 효은이야 내가 한마디만 할게 어 너 지금 댄스 동아리의 너떼와 상상할 수 없이 잘해줬지 아 그때 언제적이야 나도 마찬가지라는거 말해줘 나도 한꺼풀 꿰다 어 아 그정도야? 아 진짜 할만하다니까 지금 판수가 적을 뿐이지 한꺼풀 꿰어 그 다음에 할만해 믿어봄 응 말리부시 왜 안나오시지 믿어만 줘 그 팬시지만 말해 말리부시가 시작할 수도 말리부시가 팀원으로 갈 수도 있어 잘하면 오케이 오케이 말리부시 어 들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내가 고고고 됐다 가자 가자 야 뱀픽 도현아 어 머릿속에 다 저 정리돼있어 지금? 어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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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먹을 걸 준비할 걸 그랬나? 그래 이거 당 떨어져 너 초콜릿이라도 뭐 그렇게 해봐 우리 이제 한판 한판 받아 먹어줘야돼 우리 이제 한판 한판 받아 먹어줘야돼 마트 밴 안한다? 어 피오라도 돼 하지마 그래 카밀만 없어 줘 그러면은 진짜 나는 없어 근데 카밀 자리 밴 있나? 우리 처음에는 일단 여기도 가렌 하나 할 거라서 여기도 가렌 하나 할 거라서 무조건적으로 카메라 하면 조심해 아플거야 고고 고고 어 근데 밴픽 어렵다 형 나도 세 개밖에 잘 모르겠다 괜찮아 편하게 하자 저쪽 저것도 맞혔네 아이콘 이씨 아 그러네 우리도 맞춰 우리도 맞춰 체크 가렌 가렌 얼굴이 가렌얼굴로 아 아이가 가렌얼굴 가렌얼놀 가렌을 바꿔 어 오오케이 우리 마치다 밤 오케 고 마치다 밤 마치다 오케잇 오케잇 나 올채임 올채임 오 나이스 올채 아니 근데 우리 만약에 저희가 애니 밴 안하면 애니 먹어야되지 그치 그러면은 뱀이 저기가 우리가 크센테를 뱀 못할 수도 있다 크센테를 먼저 뱀하면 안돼? 아냐 저기서 애니 뱀을 안하면 우리가 크센테를 뱀하면 되잖아 우리가 근데 먼저 뱀이잖아 모르지 너 찔러? 너 찔러스 우리 니코 뱀하자 니코? 니코? 니코 뱀해야 돼 내가 봤을 땐 우리가 몰라가지고 이거 당할 수 밖에 난 좋은 거 같아 저거 무조건 당해 니코는 나 저거 싫어 그래 그래 나 저거 싫어 아렌 아렌 시그니처 뱀하네 시그니처 아렌 여기서 이제 크센테를 정해야돼 여기까 봐봐 크센테를 뱀하고 애니 갖고 와도 되고 근데 이게 애매하니까 크센테를 뱀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지 이게 나노 갖는 거는 순해야 나노 갖는 건 순해야 저기 애니 뱀 할 수 밖에 없어졌죠 애니 뱀 해야 돼 애니 뱀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면? 그치 그치 어렵네 어렵다 안 어려워 안 어려워 뭐 해야될까요 그럼 나 그냥 레오나 먼저 그냥 박아도 되고 그치 서포 디제이 서포 먼저 레오나나 알리스타 박아도 저쪽도 없지 루틸 할 거니까 레오나로 레오나 레오나가 낫다 레오나 어 오케이 오케이 잘하니까 사실 잘하니까 야 탑에 몇 픽 뽑기로 했어? 3픽 내에 나와 아니면 뒤로 가냐 나 뒤로? 이거 근데 블루라서 우리가 선픽 해야 될 수 밖에 없어 그래? 징크스 아닌가? 페일 아니면 피오라 좀 마오카이 마오카이요? 우리 원딜 원 딜 뽑는게 진 진 일단 올려놓고 천천히 생각해 아니면 바로 골라 천천히 생각하죠 정글 뭐할지 생각하죠 여기서 정글은 지금 되는 게 세주안이 자르반 이런 거 있고 공격적인 건 안 하는 게 좀 안정감이 생길 것 같아 첫판이기도 하고 형님 그라가스 각도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 괜찮아 나는 네네네 오케이 픽한다 그라가스 세주? 둘 중에? 어 숙련도나 이런 거는 자신감은 세주가 좀 더 있고 그라가스 해놓으면 야수호 같은 것도 괜찮고 그니까요 야수호도 일단 세주 올려놓고 생각할까? 네네네 든든하게 든든하게 세주가 그냥 일단 처음에 자신 있는 걸로 아 그래 첫판이니까 네네네 난 뒤로 갔네 왜 위에서 뽑는다고 거짓말 쳤어 아 아니 여기서도 그니까 저기가 이제 오픽이라고 아 무조건 우리가 빨리 뽑아야 된다고 어 어 나르에서 픽했네 상대 원.. 뭐야 탑 나르네 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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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르면 뭐가 좋나? 뭐 그웬 같은 거 하나 우리 왠 케일 피오라 다 돼요 다 된 다 된 진짜 오 피오라 밴 우리는 그러면은 아리 밴하자 아리 밴? 좋다 어제 럭스 잘하더라 영웅 럭스는 어때 니가 뭐 봐서 럭스는 빅토르 할 거 같은데 럭스는 제가 이길 거 같은데 럭스는 제가 이길 거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빅토르는 빅토르는 나 못 봤어 안하나? 빅토르 잘하는데 에이피 할 거 같아서 빅토르까지 자를까? 그래 그래 빅토르 저희가 선픽이라 자르자 아 뭐야 벤을 못 봐했어 저기 룩3 삼벤 윌리오 윌리오 윌리탕 이런 마오카이 정글 마오카이 정글 마오카이 정글 이러면 AD도 해야 될 거 같은데 뭔가 AD가 좀 부족한 느낌도 있고 그냥 상관없어 AD AP 다 큰 상관 없을듯 어차피 저기 뭐 탱커 나르도 완전 탱커는 아니라 그럼 궁 좋은데 사일러스 할까? 아니다 사일러스? 잘하면 좋지 일단 올려놓음 이렐리아 이렐, 요네 이런 것도 괜찮고 니가 자신 있는 거 좋을듯 카시는 괜찮고 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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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겠어? 믿어 믿어 오케이 와 이거 조합 되겠어? 도현아 우리 둘 다 잘해야 될 거 같은데 어 잘하면 돼 리산드라 어? 에? 리산드라 할 거 같은데? 나도 할 줄 아는게 이제 리산밖에 안 남았어요 야 근데 리산 궁 정화로 풀리잖아 아닌가? 궁 맞으면 안 풀리지 않나? 궁 정화로 풀릴걸요? 일단 픽 바꾸고 룬 확인하고 오케이 나 빙결들어 여진 들어? 그럼 빙결들어 여진? 여진 여진 룬 다 잘하시구요 확인 자 우리 차분하게 잘해봅시다 아 이거 저 유채화 드릴게요 형 라인저는 유채화가 정화가 쓸모가 없어가지고 오케이 마오카이랑 리산드랑 한타 포지션에서 저거 맞으면 좀 이거를 그냥 제가 잘 피해야죠 뭐 아 확인 확인 한타 한타보다 지금 라인저 버티기로 했으니까 라인저에서 쓸만한걸 할게요 자 급발진 멈춘다 나 급발진 멈춰 초반에 나 어차피 타분전 안갈거니까 옆버프 시작할거고 내가 갈타이밍에 레오나랑 같이 한번 갱갓보거나 가도될 때 저쪽도 무극적인거 아니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리씨 티네 바로 어 알아서 해 니네가 니네가 라인전 먼저 이득볼고 싶으면 해도 되고 어차피 알긴 알거야 안내면 좋고 근데 뭐 보여줄거니까 음 오케이 근데 선풋시 할수있으면 좀 해놓으면 라인전 초반에 어 해놓으면 좋아 그럼 우리 내려가서 먼저 치자 선풋시 해놓으면 내가 갱 안보고 그냥 저거하고 나 진짜 많이 죽었네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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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첫판 어디 인베가 아니면 수비해 수비하죠 수비 학원 수비 학원 수비 내가 아래죠 형 내가 아래 학원 수비가 학원 수비가 학원 수비가 학원에서는 원딜 아래래 학원에서는 원딜 아래야 삐 묵치도 따지지도마 원딜 아래야 구마일씨가 여기 여기 뭐나? 몰라 학원에서는 그래 티원도 모르고 티원 하고 또 티원 학원 하고 또 달라 아 수관 또 프로 단계랑 취미 반하고 또 다르고 또 취미 반하고 또 다르고 반이 총 3개야 취미 반 반이 총 3개야 취미 반 프로 준비 반 프로 임박 반 여기 같이 가서 와도 한번 하고 오는건 위험한가 어 정보가 없어서 해볼까봐 갈마나요 갈마나요 여기 마오카이 보인 근데 뭐 와드하던 거 보면 되잖아요 상대 와드 상대 와드 오케이 얘네들이 와드 아니야? 여기 수비적 와드로 하나 빼게 한 거잖아 나쁘지 않아 아마 서폿 와드일 듯요 형이 같이 가서 여기 와드 한번 해주세요 서폿이라고? 상대 미드 정글이 한 거 아니야? 아 정글 정글 와드 네 칼부에 와드 박아놨어요? 그냥 가도 되고 너 편할대로 해 해주면 나야 좋긴 한데 어 저쪽 안한다 미쉬 안한다 여기 노리시 서로 노리시 그냥 빨리 앞에서 해야지 와 너무 빨라 너무 좋아 와 진짜 미소 아 재미지 왜 좋지 어? 아 나 큰일났다 어쩐지 왜 지교가 안되나 했다 괜찮아 괜찮아 나 멘탈만 안들리면 돼 그런 실수 나올 수 있어 척하냐 아 템을 안사왔구나 괜찮아 괜찮아 해금 냈다 생각해 해금 냈다 생각해 처음부터 먹어야 돼 마오카 아직 칼부에 안보여요 블루부터 시작했으면 이제 상대도 늑대 이제 막 가고 있을 듯 리쉬 안받았으니까 저희 칼부 와드 박혔어요 확인 어쩔 수 없이 그냥 보여줌 형들 아직 칼부 안먹었고 이제 윗동선 갈 듯요 아직 칼부 안먹은거 보니까 좀 정글 리쉬 안받아서 많이 느린듯 오케이 나 여기 위치 파악됐거든 그래서 바텀 이제 상대 뺄거야 응 엠 어우 와드할라온다 와드에요 여기 봐서 한번 볼까? 와드 막으면서 같이 하실거면 온다 온다 여기 와드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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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렙 우리가 3렙이야 어 나 왔어 3렙이야 오케이 직선으로 해야 돼 3렙 대 2렙 해 마냥 갈까? 직선으로 한번 찔러볼게 나 한번 먼저 볼까? 그래도 돼 네 해두세요 근데 내가 있는거 알아서 근데 우리가 팀을 넣으면 될까 발게 타임이라 불이할 필요 없어 발게 타임이라 불이할 필요 없어 형 발게 타임 상대 마오카이 와도 싸워도 돼 오케이 나 위치 모임 얘네 위에 있을거야 어 위에 있을거야 자 탑이 조심해야돼 오케이 나 여기서 직갈게 네 자 상대 지금 여기 먹었어 미드 조심해야돼 네 바오카이 바오카이 정글 캠프가 Mercy 저 이리와 가끔 잘 흘림 어 나 위치 걸렸어 여기 와드에서 걸렸어 오케이 오오 좋아 나 윤랩 승인 위주로 하고 나 와드 한번만 바꿔올게 네 형 형 어딘지 몰라요 저사람들 저 집다요 리더 와드 모르지 네 없을거에요 와드 어 형 나이스 잘 살았다 싸움 안할게 싸워도 되긴해요 징크스 체력 없어가지고 오케이 징크스 물을 수 있으면 안돼요 나도 지금 바텀 동선 타이밍이라 바텀 좀 해도 돼 이거 먹으면서 물게 다진이 2대 1 싸움이라고 해왔다고 어 저 빠졌다 나르더지 들어갈게 헬스고운 조심조심 너무 깊어요 정화 빠짐 정화 빠짐 탑도 왔다 탑도 탤도 왔다 오케이 오케이 형님 직갔다가 오실거면은 아래 점프시에 와드 핑화 박아주세요 여기 직가다가 와드가 올게 징크스 정화 빠졌어요 윗빨이가 살아있어요 응 확인 아래 점프시에 맞습니다 네 지금 마우카이 바텀도 갈 수 있는데 아직 위치 안보여 시야 좋아서 괜찮아요 나 윗빨게 지금 먹으러 갔는데 네? 들어가려면 들어가셔도 되고 아 까비 안보여 미드도 안보여 바텀 바텀 뒤로 내가 지켜볼게 한번 나이스 잘해졌어 이거 먹으면 3캠차 바텀이 지금 두 번 흘려서 차이나 이거 계속 앞으로 온게 아까 물었으면 큰일날 뻔했어 우리 잘 버텼어 형 잘 버텼어 진짜 너무 좋았어 이거 이거 이겨내야 돼 와드가 하나 더 박으면 좋은데 6렙 때 승부 보는거야 우리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상대방 그렇게 잘하지 않아 보니까 그렇게 잘하지 않아 상대 믿음이야 믿음이야 바텀 조심 자 와드 나 5초 나 이거 먹어 한번 물까? 아 6렙 6렙 상대 레드 빼먹으면 나이스 우리 6렙 레오나가 더 빠름 왜냐면 내가 경험치 먹어가지고 나 미드 근처에 있다 너희나 나이스 나 왔어 나 와드 생김 나 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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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FF 들갓 저시러다이스러 descended 마오이 어디갔어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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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궁 생기면 바로 물어볼게 나 6렙 먼저 될수있으니까 형 좋아요 아 근데 2렙이 6렙이네 3렙이 6렙이 됐어요 바로 풀릴거야 Cake 하지말자 하지말자 오케오케 나 집간다 여기서 용 안친다 네 한번 볼게 한번 볼게 어디간다 아 갔네 그럼 이거 어떻게 안까? 이거까지 밀어? 나 여기서 뭐한데 맞음 안갔다 나 여기서 집감 이거 용 그 전력 나왔거든? 절차 맞다 절차 맞다 정원이 괜찮으면 집갔다가 전력와도 될 듯 오케이 그럼 저희 집단 잡을게요 나 그럼 여기다 와드만 박아주고 갈게 어 나이스 이거 이거 나이스 잡을만해 잡을만해 한 대만 더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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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오 아 구글 잘못했어 내가 아아 미안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 나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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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오케이 우리 전멸 빠졌고 류제용 전멸 빠진 나 뒤에 있어 나이스 잘 되겠다 나이스 아 나도 또 방문을 쓰려고 그랬는데 어 미치겠어 나이스 나이스 형 좋았다 나이스 나이스 아周가의 탑이었어 아 abla 어디갔어 저 전마 미드 아마 아래로 내려가면 전 giờ 먹 했듯 나 이거 한 번 가볼게 그럼 나 여기 나도 올라가 아 와드만 지울게 비스트 다 나 올라가? 뭐 아 나 올라갈게 올라갈게 어어 형 나인가 변신 상태에요 조심하세요 어 상대 도 밀리탕 안 보여 일단 마스터 치고 빼셔 갈거에요 아마 빼줘 빼줘 치지말자 치지말자 나 왔는데 나 왔는데 나 거의 나왔어 어 레오나 오면 해봐 그원도 이제 올 수 있어 나 궁 없어 근데 가할 수 있어 궁 없는데 갈 수 있어 그럼 해보자 근데 이거 좀 복귀될거 같지 않아 복구? 돌아갈거 같지 않아 미드 조심 미드 어떻게 해 어 동기어진 안됐어 나이스 7피 남았어 7피 리산드라 여기 내려간다 까비까비 잘했어 도현님 밀어버릴게 형님 빨리 오셔야 돼요 어 나 빨리 갈게 레오나 내려가고 지금 응 핵지 내려갈게 락풍이 있고 네 좋은생각 그냥 바로 미세요 나 바로 내려갈게 바로 마우카 여기 먹었어 나 그냥 보여주면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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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라고 빼라고 그냥 보여주면서 갈거야 안싸울거야 오케이 오케이 나 집 돈 많아 다음 전력 웬만하면 미드에 풀게요 어 나 광이 나온 벌써 내려가 나 여기 먹게 미드 바텀 볼게 네 나 안 물게 또 마우카이 있을수도 있으니까 라이너들 잘해줘서 정글채임 남아 어 여기 와들 리산내려하자면 못찍게 할수있나? 나 갖고있는게 좀 멀어 올라가 우리 올라가 저쪽 바텀 늦음 어 우리가 더 빨라 합류 선풋이 맨날 할테니까 걱정하지마 형님 이거 순수 전력 풀준비 어 미드에 풀준비 바텀 기속권있나 우리?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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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전력풀고 용먹자 확인 오케이 빨리 살짝 빨리 했다가 형님 바로 오세요 그냥 칼국벌 오케이 이번 라인에 맞춰서 궁있어 궁있어 네네 저쪽 여기 시야 덮여가지고 안좀 답답할거야 그냥 와서 같이 밀면서 전력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밀면서 갈게 네네 네네 느낌이 딱 또 마오카 있다보다 하던데 자신감있지 갑자기 그치 갑자기 자신감있지 어 자신감있지 뿜뿜 갑자기 용용 아니 갑자기 저쪽이 라인 마오카 여기 근처에 있는데 라인에 팍팍 밀어 마오카 여기 있는데 여기 여기 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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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도 안되겠다 안되겠다 나 나 가고있습니다 여기서 딱 했으면 좋았을거 같은데 물껏 물감 나왔어 용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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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왔어 여기 마오카이 이 0 마오카이 물감 볼 수 있으면 내가 궁이 있어서 두비 칭이 올라가버렸어 후 parties 이거 먹자 나이스! 나이스! 딩크스 보세요 나이스! 나이스! 용치고 짐! 용치고 짐!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나 라인 밀고 바텀 라인 밀고 갈게 나도 석폭부스를 먹어야 되니까 나도 밀게 나 왕 밀 수 있어 어 밀어도 돼 나 피가 좋은 위치에 있어서 피가 안 돼 네 오케이 나 갈게 우리 라이노들도 피가 나 살게 좋아 좋아 나 헤르메스 가야 되나? 너? 나는 헤르메스 갈려고 형님도 헤르메스 가시는거 좋아요 왜냐면 저기 저 뭉든게 많아서 오케이 나 궁 없고 합은 어때 진효야? 합은 괜찮아요 그냥 반반 느낌 오케이 좋아요 반반이네 내 핑왕 아 마드 징크스? 응 저쪽 궁극기 빠졌잖아 나 궁극기 있어 와드만 한 번 지우고 갈게 가자 아 궁극기 빠졌어 서로 빠졌어 서로 빠졌어 밀리오 궁극기 빠졌어 서로 빠졌어 좋아 밀리오 궁극기 빠졌어 밀리오 궁극기 정글도 안보이고 탑도 안보여 탑 왔어 탑 보임 밀리오 궁극기 길어 나 궁극기 10초 이거 먹고 미드 한번 봐도 돼 미드 풀 있어? 어 있어요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밀리오 궁극기 빠졌다 응 개압다 팁바툰템인데 그러면은 나 아래툰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미드 미드 바툰 볼게 밀리오 궁극기 빠져서 한번 궁극기 가꾸면 될 것 같아요 어 쟤네 풀도 없음 어 오케이 오케이 나 40초니까 우리 40초에 그때 한번 걸면 돼 40초니까 형 아래거 작골까지 못거면 돼요 어 오케이 오케이 작골까지 나 지금 정글링기 어 있다 있다 나하고 있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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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기 빠졌어 그럼 나 돌아가도 돼 니네가 알아서 탄다네 네 오케이 나 나 여기서 여기서 나 걸린 나 걸린 마오카 위로 빠졌고 라인 같이 불러줄까 아 나 죽었다 아 까비까비 까비까비 나 6초 5초 4초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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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궁극기 마오카 위로 빠졌으면 가자 가자 세조 미드 올라오세요 세조 미드 올라오세요 세조 미드 올라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미드 올라오고 올게 나 미드 커버 나 테린이 써줘 나 잡겠는데 여기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안되 포함 맞춰볼게요 나 지금 돈 2천원 있어서 집 갔다와야 돼 형님 바텀 시야 꽉 잡았어요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나 쿵쿵 돌아와 하필 있어 나를? 네 있어요 아니 아니 상대 있어 상대만 있어? 아이고 근데 저도 같이 내려갈 수 있어요 형 구슬 얼마나 받아? 다 먹었어 나 구슬 우리 용쌍 해도 되고 줘도 돼요 형님 저 이거 주실? 어 먹어 먹어 우리 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 어 다 왔다 다 왔다 아니 근데 이번 용 준다고 해주세요 진효가 진효 여기 와드 나 지금 전령 있거든 네 전령 미드 풀고 미드 타워 밀면서 그럼 나도 믿으러 가 바텀도 이제 바텀 그거 밀 수 있나 바로? 힘든데 일단 나 혼자 하면 돼 밀고 바로 올라와 형도 어 뒤로 올라와 혹시 모르니까 오케이 여기다 와드 하나 박으라고 했고 여기 와드 하나만 박고 네네네 아 나 너무 진가? 전령 풀어? 아뇨 괜찮아요 전령 풀죠 전령 풀죠 풀고 라인 같이 밀고 같이 내려가면 돼요 여기 리산드랑 리산 한번 모독에만 많아주고 어 용 칠게요 어 쳐 쳐요 쳐요 쳐 시계 잡았죠 내려가 내려가 세트 깊어요 어 우리 아래 먹고 있어 보행만 살면 돼 보행만 살면 돼 어 빙센트 살짝 가죠 오는 거 아래는 혼자 오니까 내려가자 여기 와드 이쪽 시야 잡아줄게 여깨 감사해요 형님 집 짓고 탑 동선 돌면 되겠는데요 정글 확인 여기 여기 용 앞에 와드 다 지울게 일단 나이스 집 짓고 타고 그냥 어 안에서 먹을게 나는 예 바텀 따위로 치고 있어 너무 좋아 안에서 형 혼자 있어요 집 짓고 탑 동선 운도가 떨어졌어 형 이제 형도 집 짓고 미드 갈 준비해 아니 우리도 집 갈게 그냥 나 이코 나왔어 줌네쌤 이거 하나만 먹을게 마오카이 마오카이 바텀이요 어 마오카이 바텀 나 그럼 탑 볼게 마오카이 아직 여깄어요 예 내가 바텀에서 사리고 있을게 여기 여기 와드 막았다 빨리 찍음 집에 왜 그럼 이거 이거 줘야되나 아 이게 물려 아 바이게요 여기 와드 지울게 짤 수 없죠 아 짤 수 없어 짤 수 없어 줄건 줘 오케이 약간 조심 그쪽에 나르랑 리사는 있었어 음 오케이 나르 올라감 메이드 남았어요 어떻게 되겠지 나는 한 라인 더 우린다 이거 어 상대 마오카이 레드 있고 OK 나 탑 갈 수 있어 안 가도 돼 근데 여기다 내부 숨었고 안 가면 네 거치네요 더 대 나르의 힘 OK 안가 안가 아나봐 와드 있나봐 이거 이제 수비적인 와드 이거 다 빼서 앞으로 라인 땡기세 오케이 그럼 나 집가서 피가서 올게 차이 많이 난다 그럼 나도 집 갔다 올게 지금 안싸워주고 계속 CS 챙기고 종이 덩을 챙기면서 용 싸울때만 힝트하면 우리가 힘을 안당수 다음 용 3분 나도 와드 싸움 아우카의 윗정글에 보였다 저기 좀 앞으로 박을게요 요 안에 살짝 조심 안보이니까 마우카이 위치 여기요 응 지금 리산드라 미아야 나 여기 점프시켜 와도받게 마우카이 미드 나 그 히트 붙어있어 저거 히트 4명 다 걸림 나르는 탑 한번 더 민다 형님 블루까지 우리 아 지금 집간다 진 집간 각자 라인 먹어 나 안 들어간다 리산 한번 볼게 아마 빠질거에요 이거 밀고 빠진다 빠진다 지금 저 혼자 서있어도 저렇게 해요 제가 이겨가지고 그냥 나르다 나르 우리 블루 들어오고 나르 여기 나 한번 다시 갈게요 용 2분이야 아직 시간 좀 있어 네 나 바텀 직선으로 붙을 수 있거든 어 안돼 안돼 여기 투자노 위로 위로 여기 마우카이드 있다 나 미드 간다 마우카이 미드에요 나르 안보이고 리산 안보이고 나르까지 왔다 빠지면 돼 빠지면 돼 우리 여기서 밀리지만 않으면 저거 이득 말이야 조심 상대 올리야 어디로 갈지 몰라 탑으로 마우카이 올라가고 마우카이 저기 있으니까 지울게 지우도 돼요 요것도 지울게 네 바텀 밀었어요 이거 이거 그럼 미드 여기도 와드있어 킹아 지우러가면 없네 없네 이거 어떻게 나르로 갈까 가자마자 타이밍 나와요 타이밍 나와요 타이밍 나와요 이거 너무 나르로 편해 라이브 돌아간다 안되나? 될꺼같은데? 될꺼야 4명이야 천명 빠지 나이스 여기까지 여기까지 직갔다 직갔다 저거 간다 우리 바텀 막아줘 오 나이스 유네 나이스 갈게요 우리 뛰어야돼 유네 도와줘 유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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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나이스 나이스 뺐다 도망간다 쟤네 나 직간? 직간지? 어 용준비 용 27초 나 둥은 없어 나 지금 안가도 돼 안가도 돼 어 800원밖에 없어 다 미드로 오세요 다 미드로 와 미드올게 엘리베이터 있어서 형 우리 물리는거 조심해야돼 오케 이거 그냥 주저앉아도 될꺼같은데? 우리 엘리베이터 있어서 빨리옴 오 조심조심 나 피업좀 오케 어 먼저 치지말자 먼저 치지말자 형 잠깐만요 저희 지금 정비중 오케 내가 이거 로봇같고 막아볼게 용쪽에 와드 용쪽에 와드 용쪽에 와드할게 어 나 좀 밴드가거든 지금 자 미드다주고 미드 그냥 물어도 돼요 형 이런거 오케 나 궁 돌아왔어 나 궁 돌아왔어 내가 물게 내가 물어? 아 네 너무 먼거 같은데요 지금은 지금 멀고 다 보이면 천천히 보면서 물면 돼요 오케 지금 메가 나르거든요 한턴 빠자 나 궁 15초 미드 밀자 이리로 붙어봐 저쪽으로 붙어봐 오케 용하나 주더라도 이거 그냥 쭉 밀자 오케 그러고 제가 여기 와드 여기 와드 여기 와드 같은거 와드 박을게 내가 할게 있었어 여기 피가 2개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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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궁 돌아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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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마론 나 체력이 없는데 괜찮아요 제가 피업 하면서 옮길 수 있어요 오케 나이스 미드 밀자 우리 4명임 나만 죽었을 오케 바론마론 바론마론 나 체력이 없는데 괜찮아요 제가 피업하면서 벗길 수 있어요 딩터스 궁과 조심해 궁 알거지 딩터스 궁을 보여 아 이거 형님 몸 좀 세우세요 힐 힐 힐 강타 있어 징터스 온다 그거 야 너 징터스 궁 맞지 마라 징터스 오면 내가 못다? 네 물어요 물어요 산에 묻어도 돼 강타가 생긴다 불알 불알 나이스 나이스 내가 다 먹네 여기까지 징크서 노플 정비 안전하게 대관리 박았어도 돼 저희 이제 미드 다 하고 다터밀 하죠 나 워모그도 나오고 어 형이 내 쪽이 약해 응 내가 안죽으면서 할게 너무 잘하는데 미드 바텀으로 간다고? 네네네네 오케이 그럼 나는 우리 밀고 이쪽 시야 잡자 레오나랑 세주안이랑 저랑 이제 뒷쪽으로 붙어서 여기 시야 딱 걷어내야 됩니다 예예 걷어낼게요 렌즈 킬게요 빠른 집 좀요 또 나와서 오케이 우리 진만 잡을게 그러면 아직 나르 아래에 있습니다 있고 나르 안 보인다 오케이 와드만 와드만 어 이거 이거 진짜 나르만 죽으면 돼 나르만 죽으면 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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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 진도 살짝 위험해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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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미드 바텀 근처에 있을게 나르 왔다 그러면은 어 오케이 나도 나도 코어 나오거든 오케이 천천히 집 우리 와드 다 파텀으니까 집 갔다오죠 집 갔다오고 여기 와드 한 번 바꿀 레오나드 집 네 그러면은 그 앤 좀 위험해 지금 우리 다 갔어 그 앤드 빠져라 그 앤드 빠져라 우리 다 같이 미드 밀거에요 이제 나보다 미드 밀면서 그냥 푸시하면 될 듯 1-4 할거야? 아니면 나도 붙을까 그냥 1-4 하자 1-4 형 텔 없지 내가 1할게 그래 나 텔 있어 나 지금 좀 약해 형 우리 블룸 업을 사람 없으면 내가 먹어 그냥? 나 진 지킬게 네 그냥 형 드세요 이제 미드 같이 오시면 돼요 형님 두퍼빈은 스킵하시고 블룸 만드시고 오세요 오케이 블룸 만먹고 바로가 오케이 블룸 만먹고 바로가 용 1분 40초 이거 지워줘 왠 이거 지워줘 응 지금 이쪽 시야 좀 안 잡혀있거든 세 장이 오면 잡을까요? 세 장이 오면 잡을까요? 아 나 왔어 나 왔어 니카론 이제 이용해야되거든 세 주 붙어줘 여기 꽉 붙어줘 오케이 나 턱도 멀어 위치 보이지? 어 공룡나르다 진도 저쪽 바로 붙어줘 준비하러 아아 가자 가자 이거 내가 맞을거 오케이 바텀 타워 밀자 바텀 타워 밀자 나 이쪽 잡아볼게 오케이 좋아요 형님 거기서 싸움 걸면 안되고 그냥 빠지세요 어 싸움 안 걸어 그냥 여기서 그냥 나 탱커니까 어 이거 볼만한 거 아닌가 어 밀면 돼 밀면 돼 나이스 나이스 여기서 그냥 대포미니언으로 뚜들기면 되거든요 싸움 걸 필요 없이 내가 한 대씩 키는게 나 어 보현포를 한 대씩 키 다시 빼자 다시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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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죽어 나 죽어 어 미드라인 당겨져 있어서 미드라인 밀고 와야 돼요 야 용 50초 용 50초 응 집 갔다 올 사람 지금 갔다 와야 돼 나 안가도 돼 나도 안가도 됨 오케이 그럼 저 죽어 갔다 오 집 갔다 오지 초시계 사올게 초시계 이 쪽 시야 뺏길까봐 시야 뺏기면 안되지 상대 묻을거야 상대가 어두워서 맞아 맞아 이번도 죽어 아마 사용 때 해보자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애 그냥 우리 할 거 하시죠 어 그럼 집 갔다 올게 집 갔다 올게 네 우리 나랑 빨리 세주랑 빨리 먹고 어 마오카이 우리 시야 너무 잘 되어있어서 그니까 여기가 올 생각 없어서 지는 미드 이거 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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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와드 있어서 딱 보고 피할게 여기서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할거야 아하 오케이 우리 쪽 있는대로 붙어주면 아렘무빙 하면서 하면 돼 저 조금 멀어요 아 괜찮아요 형 저쪽도 근데 늦게 와가지고 쟤네 시야 다 보여가지고 괜찮아요 나이스 야 강탈은 쓴슨 없이 녹아버리네 저희 저거 이제 탑으로 갈게요 탑으로 갈게요 미드는 나머지 그냥 여기 계속 저랑 라인 맞춰서 네 이제 이쪽 시야 먹어야 되는데 와드 없으니 집 갔다 오고 와드 있으면 다시 그냥 가고 저 와드 있어 제가 여기 역시 와드가 네 네 나 텔 있으니까 복 갈게 나네 어 형 근데 핫라인 밀고 그냥 올라와야 돼 형은 어 알았어 내가 1인 느낌이야 지금 형 같이 들어갈게 내가 들어갈게 아 그래야 저거 안 밀고 가도 되겠다 그래 나 천이밤에 모시고 있어 나 핑하 나 핑하 여기 하나 니가 사고 바로 붙을게 여기만 할게 내가 어 어 여기 마오카이 조심! 싸우면 안돼 싸우면 안돼 싸우면 안돼 큰일날 뻔 내가 붙고 있어 빼야 돼 우연히 갈게 약간 약간 지금 심리전 와드 지웅 다시 박음 오케이 나 빠진다 나 빠진다 근데 저쪽도 시야가 안보이니까 내가 무니까 이거 레드 비자 레드 먹자 레드 오케이 이거 주지 말자 형거 이거 주지 말자 나 궁 있고 우리 구앤 기다려 구앤 쫌만 기다려 구앤 왔어 나 왔어 싸움 봐도 돼요 봐도 돼 공이 꺾고 앞라인만 남겼도 앞라인만 남겼도 앞라인만 오케이 뒤에 뒤에 아리산드라 천천히 앞라인부터 천천히 천천히 앞라인부터 천천히 앞라인부터 왜 안 움직이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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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그냥 라인만 남겼도 제가 좀 델게요 제가 좀 델게요 민허 때리지 말고 빨리 꼭 빠지고 나이스 나이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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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도 끝다가 이민은 왔으니까 야 끝났다 무조건 끝났다 앞승 앞승 풀이 아랫 라인이 너무 좋은데 이 정도라든 너무 잘해 아니 나 잘 버틸게 아 노캐병 침쩡 운려가 탔어 아니 잘하는데? 아니 근데 아니 저기가 무감공을 너무 많이 했다 저게 저게 왜 이렇게 몸게임 때 약하냐? 나이스 미쳤다 미쳤어 너무 간편해 뭘? 왜 이렇게 미쳤어? 나 이깜 하잖아 선이 굵어 애가 오더가 그렇게 하는 말 안하잖아 아니 우리가 그 멈출 줄만 알면 돼 바텀은 내가 내가 참으니까 돼 참으니까 형 참으니까 이겨 참으니까 들어갈때만 들어가고 우리 갱 다 흘렸잖아 화장실 좀 갔다올게 저 똥바지 저 뱀바지 저 우리집에서 뱀바지 맡고있어 지났다 형 미쳤다 미쳤다 너무 잘한다 우리 면 아니 근데 어떻게 펜타 했냐? 대상현 막타만 사라닥쳤나보네 대상현 펜타킬 아 아니 이거를 원 딜 하나도 다 한타할때 안봐줬는데 알아서 딜 다 넣고 하네 아니 방금 그냥 앞라인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여기가 나한테 못 못먹어 딜 뒤로 못오더라고 시작 볶음밥에 굴소스 정도는 했대요 그왼 굴소스 정도 그왼 잘했는데 그왼 잘했어 잘 버텼죠 형님 잘 버텼 잘 버텼어 펜타 미쳤다 펜타 미쳤다 펜타 미쳤다 펜타 미쳤다 펜타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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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였어요 마지막 펜타였어요 근데 왜 나만 몰라? 왜 항상 왜 항상 왜 항상 아니 그걸 어떻게 모르세요? 나는 왜 다 인지가 그렇게 느려? 나 왜 모르지? 종수야 와 펜타 지렸네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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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지쌌다 이거 펜타 한지도 모르고 내가 뺏어먹을 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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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차피 춤추는 유타드로 다 쳐받았어 얘들 야 원딜 싸우면서 펜타면 말 다 안거 아니야? 그치 끝났지 노 대수대고 그냥 높은 개인 커리어가 어딨어 아니 그리고 진우는 어떻게 펜타를 해? 어려워 이거 아 그렇긴 하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은 이제 스물스물 공포가 밀려오지 시바 이거 지는거 아니야? 어 시바 이거 말이 안 우간팀에서 블루팀 선택하셨고요 네 플레이하겠습니다 제 초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베럴타 민 우리 그대로 하고 그대로 하고 카밀 풀어야 될거 같은데 애니베넷에서 차라리 크산테를 풀자 어 크산테를 풀자 크산테를 풀고 피오라를 선픽하자 그냥 어때 나 좋아 난 다 좋아 어 그게 맞는거 같아 근데 나 형이 이길 수 있어? 방은? 요 느낌으로 갈 수 있어 방금판 느낌 근데 이런말 해도 되지만 세주안이 벤 당하지 않을까? 요 나르 정도면 할만하지 않아? 아니 뭐 아이고 혹시나 아냐아냐아냐 아냐? 당하면 어떡해 아냐아냐 아냐아냐 너 알았어 안 당했다 벤 할게 너무 많아 저기서 아 그래 그건 맞아 아 혹시 진베야 넘어와 넘어와 현두준을 씻어 네 아 근데 벤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1픽으로 카밀 벤하고 2픽으로 애니 벤하고 2픽으로 애니 벤하고 카밀이 꿀인게 그거 안하면 가렌도 벤을 안해버려 그럼 우리도 벤이 뭐 하나 딱 빠져 아 서로 약간 구정하는 느낌 아 미쳤다 근데 진짜 개 재밌다 너무 재밌다 심지어 우리 원딜이 템 안 사왔는데도 그 정도야 아 맞아 나 템 안 사와서 1렙 때 집 갔다 왔는데 근데 근데 갔다 왔는데 CS 차이가 거의 안 났어 어 맞아 다행이야 아 음 탑에 우리 탑 누구야 우리 탑 룩삼 룩삼 님이 없는데 여기 안에 안 들어왔어 아 네 초대를 안했구나 어 저 초대 네 초대해 드릴게요 윗 오른쪽으로 오세요 어 저 네 근데 저쪽이 잘하긴 해 진베 올라가 우리가 좀 더 잘했을 뿐 여기 자리 줄 줄 줄 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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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반복 중이야 반복 중이래 근데 우리 아까 캠 잠깐 떴는데 무슨 공포의 외인 구단처럼 좀 특이하게 생기긴 했다 다 좀 색깔 있네 생긴 게 어 생긴 게 서로 개성 있네요 매력 있네요 아 진짜 미치겠네 혜연이 형 좀 짜릿했겠어 아 너무 미쳤다 아니 애들 때릴 때 찰지더라고 쟤야 지니라서 진짜 재밌었겠다 카이팅할 때 왜 왜 찐이 재밌어? 똥 찐이 재밌어? 한 대씩 똥똥 칠 때 좀 짜릿해요 아까 형 허리껍게? 탱탱볼 어렸을 때 탱탱볼 어렸을 때 탱탱볼 아 예예예 그거 사람한테 벙벙벙 아 어렸을 때 어떻게 사람한테 탱탱볼을 던져 그 벽에다가 하는 거를 사람 얼굴에 그냥 던지는 그런 아 그게 왜 재밌어 진 폭력적이야 던지면 안 되잖아 사람 얼굴에 던지면 안 되잖아 그게 네 번이 튕겨요 아 네 번이 튕겨 얼굴에 얼굴에 네 번이 튕겨 영훈이 좀 느꼈겠는데? 형 느끼지 이번판 아 감사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게 왜 이런 일이냐라든요 쟤가 자꾸 우리 무시하다가 한 번씩 그 침착맨이 형 딱 물을 때 그 계속 걸려 왜냐면 내가 계속 참느라 한 물릴만한 각에서 계속 안 들어가니까 계속 앞으로 와 이제 그니까 그니까 와 그게 너무 좋았어 어 안 들어오겠네 안 들어오겠네 딱 물리는 순간 바로 세조안이 호흡 오고 딱 오고 아 근데 여기서 흥분하면 안 돼 또 사려야 돼 맞다 또 사려야 돼 아 근데 나는 이번 판단 그냥 침착맨이 형이 다 맞았던 것 같아 내가 들어가라고 했던 것도 잘못 안 된 거였어 그게 형이 맞았던 거였어 아니 그냥 나는 그냥 뭐 판단한 게 아니고 무조건 사리자로 돼가지고 그런 거지 아하하 오케이 오케이 그니까 마오 안 보이면 무조건 사리는 걸로 맞아 맞아 크산테 케일 구도는 우리 팀이 전령 같은 거 용한 거 할 때 너무 불편하네 불가능하지 불가능 그런가? 형이 라인전에서 좀 패줄 그게 필요해 패줄 정도는 안 될 거 같아서 아 반반이 그럼 이번에 우리 애니 밴인가? 네 카멜, 니코, 애니 밴 할 거 같아요 뭐지? 니코를 밴 해야 돼? 몰라서 밴 해야 돼 어쩔 수 없는 게 아 확인 확인 알면 밴 안 해도 되는데 의외성에 당하는 게 커가지고 저쪽이 니코 하는 걸 내가 다 봤는데 못 봐가지고 그 아카치키 상대로 니코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네 근데 다 그냥 그대로 당하더라고 니코 누가 그렇게 잘해? 비케드 비케드 정글에서 잘해 니코 정글이야 어 맞아 맞아 니코 정글인데 미니언으로 막 이렇게 슬금슬금 직선 갱으로? 직선으로 진짜 아 그냥 직선으로 슬금슬금 아 진짜 자낫대 전문이구나 자낫대 전문 그 미리 다 셀 수가 없어 그게 양학 전문 그거 못 막지 그냥 잠깐 방심하면 당하는 거야 우리 수준에서 내가 봤을 땐 그거 너프 돼 그거 너 말이 안 돼 사기야 계속 그거 신경 쓸 수가 없거든 맞다 미니언은 너프에서 먹겠어 다른 거 상관없는데 미니언 너프 좀 아 진짜 맞아 맞아 사람 열받게 하는 거 있어 아 형태 미안 자 멘탈 공격 멘탈 공격 정수 다 먹은 다 먹었나 보네 정수 아니야 아직 반 남았어 나눠 먹어야 돼 그리고 도연이랑 저랑 안 맞았다는 게 제가 지식이 없어서 그랬었던 거였어 일사를 도연이가 일을 하면 되는 건데 심플한 건데 내가 난 힘밖에 할 줄 모르겠다고 아니 형 그때 나도 지식이 없어서 일삼일 했잖아 우리 준비 우리 준비 우리 둘 다 몰랐지 우리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 거였어 어 나도 이제 알았어 일사를 바꿔하는 거 아 바꾸는 것도 괜찮네 네 우리 준비됐어요? 네 안된 사람 손 안된 사람 없는데 없습니다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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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구할까요? 아직 안될 아직 안될 것 같은데 시작 저기 이거 저쪽이 안된대 어 아 이거 4분 뒤에 그거라서 아 이거 4분 뒤에 그거라서 흐헤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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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뭐야 이거 흐헤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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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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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흐흐흐 로얄 로더가 간지긴 해 로얄 로더 좀 싱호가 없어서 별로 아 따그모 캐리 펜타킬은 근데 좀 신나겠다 아 펜타킬은 펜타킬은 인정이지 상대팀 만라이너가 펜타킬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흥분상태되네 흥분상태되네 그냥 다시 쉬러 가라 팔성장군 그냥 지렸고 팔성장군 팔성장군 아 이유가 있습니다 전무후무 팔성장군 어 시작이다 시작이다 오케이 우리 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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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은 따그모 캐리었대 아 타그모 잘 하긴 했지 어이 카밀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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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실력 좀 더 키우고라고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다 저희 니코여 니코여 우트란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애니냄 해야해 애니냄 해야해 우리가 해야해 아 우리가 해야 돼 크산테 반? 아직 모르겠어요 여기서 바뀌는걸 뭐할려나 크산테면 똑같은거잖아 크산테를 살리고 가져가는거 아니야? 애니 배나게 하고 애니 배나게 하고 애니 배나자 애니 애니 배나자 애니 애니 배나자 애니 아니 이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나? 못먹어 크산테를 가져가야 돼 저희가 무조건 나 그럼 아무무밖에 없는데 암우무 알리스타 있잖아요 알리스타 암우무 브라움 탈입 마오카이 브라움도 픽보고 괜찮을지도? 마오카이도 가능 아니면 마오카이 우리가 픽하고 정글 서포트 수압 이런거 해도 되고 어 그렇게 해도 돼 탑 가져가죠 그럼 저희도 탑 가져가도 괜찮아 1픽에서 먼저 가져가고 3픽에 탑 가져가는게 아 오케이 오케이 좋은거 먼저 먹어 서포트 1딜 알리스타 암우무 이렇게 있는데 진을 그럼 내가 잡을게 어 오케이 오케이 진 먼저 하고 닌 근데 크산테를 잡을 수 있어? 아 그냥 같이 패야죠 애가 같이 피오라 같은걸로 서포트 뭐가 좋아? 알리스타 암우무 마오카이 근데 무는거는 마오카이나 암우무가 좋은데 너도 그쪽 좋은거 같아요 그럼 마오카이 쪽으로 가볼까? 마오카이 가보자 헷갈리게 헷갈리게 올려놔 아님 바로 픽해 천천히 해야지 우리 골라 골라 응? 징스 징스 아리 오 아리? 하 아리 한다고? 와 일단은 우리 탑 가져가야 될 듯 탑 가져가는게 좋을 듯 뱀오라 피오라 피오라 최고야 형 케일랄까 케일도 있어 아니야 니가 자신있는거 아니 니가 뭐 난 다좋아 63 든든함 케일 오케이 이러면 우리 천천히 가자 네 천천히 가죠 저쪽 모르겠다 정글 마오카이로 8군데 저희가 전력 먹으면 저희가 용 가져가면 케일 시간 좀 벌어줄 수 있거든요 아니 용을 우리 전력보다 용 먹어야 돼 밴은 밀리오룰루 밴하면 될거 같은데 밀리오룰루? 좋은데 아니 밀리오 그냥 잘 못하던데 잘 못하시는거 같애 근데 근데 적의 숙련도가 더 좋은거야 형 아 오케오케 더 못하는게 나오는거야 이렇게 밴하면 밀리오룰루 하자 아까 칼로 풀긴 했어 CC 아 잘하시는데 그럼 아 근데 CC 딱 부는거 말고는 그 이제 견제 같은거는 이런게 안되나 어 견제는 빡세게 안들어 룰루밴 룰루밴한다 어 어 룰루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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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지금 뭐 자르반도 있고 자르반도 징크스 상대로 좋죠 어 자르반도 있고 뭐 세주 또 해도 되고 네 보통 할까요? 일단 오공도 있고 오공 좋아보이는데 오공? 난 괜찮아 네 오공 어차피 버틸거면 도망다니면서 파밍하면 되니까 이거 그러면 오케오케 좋은거 같아요 저는 자르반도 나쁘진 않았을거 같은데 아리 때문에 그런가? 아리가 자르반도 별로 내가 아리 상대로 뭘 해야될지 모르겠다 아리? 내가 16되고 나서 본대 계속 붙어있으면 되거든 원딜 아예 옆에 너 편한거 해 너가 1살 때 세라핀 아니면 카루가네 오히려 내가 스플릿한게 좀 빡세 모르가나 아 모르가나 있다 근데 모르가나 괜찮은 모르가나 더 안아퍼 사리기 좋아 더 오케오케 세라핀 미드는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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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형님 탈리아 한번 올려놓아주실래요? 일단 탈리아 올리고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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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화이팅 이번판도 이깁시다 어깨 예 CM으로 왜 가지? 이거 일사할꺼면은 캘이 우리한테 붙고 탈리아가 일로 가야겠다 나중에 응 근데 내가 그 붙는게 머니까 16까지는 혼자 서는게 좀 내가 그냥 라인 맞추는 속도 맞추고 계속 돌아다녀서 케일이랑 우리 짐 키울라고 탈리아 픽했어 응 오케이 이것도 역법할게 우리 마오카이 호응 좋으니까 우리는 계속 바텀은 호응 좋은 캐릭터 많이 하니까 꼭 안가도 역법만 해도 상대 바텀에 빠져야되니까 네 아 근데 진짜 저 별소호자 탈리아 적응 안되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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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핼 계속 점프해서 날아오 만약에 여기 먹히면 이런데라도 박아야되나? 아 그런데 그런 데가 더 좋을 듯 자꾸 여기도 날아올 듯 근데 거기는 아마 금방 줘야지 어? 집을 간다고? 렌즈 서오는 거나 모르겠다 안 갔어 안 갔어 근데 렌즈 너프 돼가지고 마오가 있는데 저거를 상대 정글 아 뭐야 바텀 정글 보였네 어 가시죠 형 묘목 썼어요? 묘목 배웠어요? 아니 나 묶기 하나 좀 빨리 칠게요 아 초반에 우리 만선 살리면서 하자 나 갱 없을 듯 네 오케이 형 거기 있는 거 되게 좋아요 형 저 이제 안 칠게요 천천히 칠게요 오케이 저기 리시 한 듯 바텀 리시 하고 왔어요 저쪽 미드 바텀 억가 갱 할 수도 있어 그냥 아직은 모르겠는데 2렙까지는 2 안 찍으니까 괜찮아 봐봐야 바텀은 안 갈게 형 천 1렙 되거든요? 빨리 때리고자 오케이 앞으로 갑시다 안 내려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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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롤 또 지금 두 olt 패 Sail 또 자 Absolutely 나도 이게 지금 지금 Schon umps trial 왜이냐면 CS먹어가지고 빠지고 빠지고 사료써야됐나 이것도? 어 아뇨 괜찮은데 제가 W 쓰면 밀어주세요 그건 되죠 아 사인 사인 나중에 밀게 아 합이 안맞았구나 어 그거 맞았으면 괜찮아요 그거 맞았으면 사망인데 내가 이거 해놓을게 네 좋아요 자 상대 자크 어 마너 없다 아니 세라피 마너 없네 이러면 무조건 유리해요 형 그냥 물을게 그냥 보면 내 플래시 살짝 생각 플래시 생각하자 네 위치 보여준 아리 아래로 내려갔어요 아 미안 아리 아래로 내려갔어 아 헷갈렸어 오케이 다시 아리비즈 아아 이거 잡는건데 W하면 안 보였어 근데 저쪽들 약간 자크 내려가 자크 내려가 자크 내려가 내가 미드 푸시해줄게 미드 내려간다 미드 내려 아 배로 내려 이미 자크 여기 내려왔을듯 자크 내려왔을듯 자크 왔다 아이씨 죄송 죄송 아 근데 아쉽다 이거 아 근데 세라피 확실히 못해 그거를 포지션을 못 잡아 아이씨 아리 미드 유나하다고 하면 우리 나쁘지 않아 한때 인간이라 불리던 존재 내가 웬만하면 W호흡 계속 해볼게요 어 나중에 쓰게 나중에 쓰게 디드 갈수도 있고 우리 정글 들어올수도 있어 그냥 K를 신경쓰면 파밍해 네 신스 차이 난다 나한테 아래 내려간거 같다 징크스 집에 안감 네 징크스 집에 안갔어요 다시 왔고 싸울만해요 나 짰네 징크스 그리고 마오카이 아래 정글 정선이야 아 맞아 징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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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볼까? 어 CS 한번 봐도 돼요 바텀 위험 아 이거 갓 있네 아 아 아 이거 바로 있었어 와 이거 맞다 아 아 아 어디서 이거? 여기서 왔나왔다 여기서 왔나봐요 저희가 왔나왔다 안했습니다 나 지금 딱 거기 먹을 타입 정글 먹고 갈타입니까 와 이거 엄청 탔네 아 형 먹으시면 돼요 아 이거 유지만 할걸 아깝다 어 우리 후반에 우리 괜찮아 지금부터 하면 돼 아 내가 없이 시들어버려라 아 아까 이번에 우리가 연기에 당했어 저 잘 물리는 연기 그러니까 방금 연기에 당했네 여기 자크 들어왔어 미드 내려와줄 수 있어? 안돼 어떻게 잡고 있을 수 있어? 저쪽 징크스 어 여깄다 세라핀 여기 간다 이거 안 되면 빼요 어 이거 먹을거야 아 이게 먹는다 나이스 백업 나이스 왔드 아 아 저기 왔드 피워리 박아버리니까 저거 라인 밀면 딱 쥐면되요 라인 어색 비게이브라서 어찌되네 못오니까 이쪽에 시야 없다 근데 아리비야 응 나 레드먹으면 한 번 6렙될듯 아리비야요 아래는 아닌듯 아크도 안보임 집 갔다 온 듯 확인 아 또 집 나 위치 벌림 나 위치 벌림 괜찮 괜찮 쟤네 저거 CS 버리면서 막은거라서 이렇게 하고 압박하고 이렇게 오케이 똑같이 똑같이 또 먼저 선풍시하고 또 시야 잡으려고 하다고 방해하면 빼고 아리내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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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자크도 자크도 아 이거 죽었다 나 형 빼세요 형 빼세요 형 빼세요 형 빼세요 전 죽었어요 아 이거 필파 구와버리네 와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저거 자크를 아니 이거 우리가 여기 왔드를 해야되는데 얘네가 지키고 있어가지고 못해서 내가 탑동건가 그러면 응 사릴땐 살아야돼 어 CS 좀 손해보더라도 야 이거 먹을게 형 지금 안되요 형 지금 안되요 용치러 갔어 용치러 갔어 아 지금 대화이네 또 용치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왔드를 박아가지고 그래도 점프라도 좀 볼까 엉건히 와주면 좋은데 볼 수 있냐 나 갈게 바텀 힘들어? 바텀 저거 먹고 직갈거 같은데 갈게 혹시 몰라 갔다올게요 나 궁 있어 형님 그 글루 아리랑 다 가요 나도 감 나도 감 저도 왔어요 나 오랩임 나 오랩임 이거 안되요 이거 안되요 세라핀도 나 육랩이야 세라핀도 오랩 용이다 용이다 먹자 용먹었어 용먹었어 용치고 있었는데 뭐야 아이고 나 궁 뒤에 뒤에 스키 산패 안돼 안돼 내가 압류해볼게 내가 압류해볼게 아 내가 너무 들어갔나? 나 궁 있어요 형 안될거같아 아 그냥 전령 먹을거 나는 궁 없어 어 전령 그냥 비슷해 아 나 되는줄 알았어 아 내가 밀면 안됐나? 에 밀어가지고 아 그 안맞았죠 땡겨오기가 아 아 죽다 맞아 맞아 전령이 선사하는 안식은 끝났다 와드 지우자 형 노원 아 이거 아 이거 너무 저거 초반에 저거했네 네 파관들을 우리 플랜드로 해야돼 플랜드로 해 천천히 우리 초반에 싸워면 안되네 사립시다 사립시다 일단 징크스 이제 못 막아서 안 움직이는데 자크가 갱이 날카로워 자크를 배내야겠다 대처가 안되네 자크 벌령 친다 어쩔 수 없어 큰일났네 일단 라인 오래 받아야겠다 미드도 밀린다 이제 응 나 미드 한번 가볼게 굶은 없어? 오래 싸우면 자크 내려올거라 오오 2집 잡았다 나이스 오 다행이다 나이스 나이스 어 우리 괜찮아요 징크스 풀 있나? 징크스 풀 있어 어 있어 있어 풀스펠이야 풀스펠 우리 마오카이 풀이 32초 나 이거 먹고 집갔다 바텀 한번 갈게 궁있다 넵 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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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크 바텀 아래도 아랫무비 이거 자크 여기 여기 타이브 오겠다 나도 아래 가는거 빼곡 갈게 아 빼곡 가인 가인 타이브입니다 가인 아니고 타민이고요 와야돼요 와야돼요 가는중 가는중 위치 보면서 아냐아냐 전령 풀었어 자 나 궁있어 전령 이거 물어도 돼요 이거 물어도 돼요 이거 물어도 돼요 W W W W W 나이스 야야 세라핀 먼저 세라핀 먼저 세라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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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안나왔네 이쪽으로 아 아악 와아아아 와 다 들어오네 와아 너무 급했나 아니 세라핀을 물었어 징크스가 아니라 아아 거기에도 거기에도 무는것도 디테일이 있구나 다음엔 징크스 붐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전판 이겼어 이번 그리고 이번바 우리 케일 잘 크고 있어 무럭무럭 줄건 줘 오게 오게 미드로 미드로 에스미크 구역력 중 아 아 네 희한의 동네까지도 빈견의 목숨을 낳아서 가주마 용 용 오우 자크다 어 뭐야 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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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날라니는데 아 응 12초 용 싸움 할거야 이번에? 줄거야? 질거 같은데 이거 하지마 이거야 그럼 반대쪽 징크스로 갑시다 일상태 녹음 그냥 버티면서 CS나 먹어야 될 듯 그래야 될 듯 징크스 제압을 한번 먹어야 되긴 해 어 징크스 4킬 이얏이라 밥이 없어 이거 지금 싸울 수가 없어 다음 마오카이 풀에 풀 W를 징크스 딱 넣어서 연계하면 잡긴 해 근데 징크스랑 풀 같이 돌아 마오카이랑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풀 W 스턴 시간 길어가지고 아 오케오케 데커 넘어오면 그냥 탑 놓을테 나 풍 있긴 하거든 탑 털어놓을테 응 아래 아래 용 준자 그랬지 예 네 그럼 나 상대부로 들어 탑으로 들어? 예 탑으로 가 탑 싸워? 탑 해? 간다간다 우리 탑 가자 잡을 수 있나? 어? 어 징크스 징크스 세라팀 상대 욕 먹으러 가가지고 상대 욕 먹으러 가가지고 미드에 세명 네 이거 미드 얘네 무리하는 거 한번 노려봐도 되겠네요 다음날 밀리겠는데? 지금 올 수 있기에 어 나 거의 다.. 어 안싸워? 이미 밀려서 안 밀렸으면 오는데 밀리진 상태에서 오케이 자 2차 승급 나이스 갓다옴 그.. 골드 차이 좀 나나? 한 3,4천 나나? 아니 나요 많이 나요 5천? 그럼 이거 어떻게 이겨야 돼? 그냥 잘라먹어야 돼요 이쪽 시야 좀 먹으러 갈게 한타를 한타를 하면 안되고 한타 전에 빌드업 하는거 그런걸 잘라먹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아크 탑 탑에 세라핀까지 아리 아래 깨달았다 이거 큰한테 밴하면 이긴다 아니 큰한테 밴 하라고 하긴 하더라고 어 잘하더라 여기 아리 들어왔다 근데 큰한테 밴는 아니긴해 이게 큰한테 때문에 진건 아니야 오케이 한번 볼래? 안 돼? 애들 다 탑에 있긴하고 얘는 안돼요 얘는 안 돼 얘는 날려가지고 노릴거면 미드 징크스 밖에 없어요 이거 다른거는 절대 못 죽인 징크스 무조건 미드 징크스인데 징크스 지금 좀 신날 때 됐거든 자기 잘 컸다고 저 전력 전력 먹나? 지금 전력 때리고 있어 징크스 이제 미드와서 하는거 한번 노려봐도 되긴 해요 이거 어 아리다 아리다 오구에서 봐야돼 오구에서 봐야돼 나도 보고있어 나이스 나이스 어? 아이참 아아 발라놓긴 했어 오케이 나이스 오우 나 볼게 오케 안된다 안된다 이거 안된다 아 무슨? 안된다 조합이 안좋아 이거 야 이거 그냥 아리가 딱 들어와서 그냥 써도 안되네 그니까 그냥 저걸타고 들어오는데도 내놓고 들어왔는데 아아 나왜안가 나왜안감 그래도 우리 진효 묵묵히 크고있어 좀만 더 버티자 좀만 더 버티자 자 그리고 있어요 어 묵묵히 크고있어 우리 게임이 끝났어 내려가서 도와드릴게요 게임이 끝났어 나 안가 집에 자꾸 못가 어 왔는데 갔네 어 왔는데 갔네 오케 좋은 꿈을 꿨다 빨리 16렙 집을게 예 오케 4렙만 더 찍으면 돼 얼마 안남았어 아 크다 무조건 그냥 진짜 싸우면 안될 것 같다 이거 그냥 무조건 못 끼고 싸워야돼 아론 끼고 싸우던가 다 죽이 다 죽이 싸워 끼고 싸우던가 이거 말고는 답이 없네 끊어먹는 것도 안될 것 같은데 시야가 너무 잘 잡혀있어 어느 쪽 시야 먹을까 여기 먹으면 아 용쪽으로 먹을게요 안쪽으로 우리 안쪽으로 우리 안쪽으로 이번 용은 어떻게 해 싸울까? 싸울거면 준비하고 여기 좀 우리 시야로 막 대놓고 너무 들어오면 그때 그런거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얘 근데 잠깐만 나 뒤로 아예 몰라요 이런건데 못 맞히면 죽으면 오우 위험했다 징크스 탑이다 여기 까지 밀고 빨리 줘야겠네 어 이 바이크 없지 언젠데 이거 어 할거 없어 정글 도셔야 돼요 저도 그냥 우리 4 정글 돌자 그래 정글 돌자 징크스를 노려볼까 오 다 왔다 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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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리 쓸걸 키샨트다 키샨트 오케 킬리다 와 와 나 멀어 나 멀어 와 그냥 바로 앞에 그냥 그냥 틀이 돼 그냥 아니 왜 안다냐 어 싸울까? 어 열받네 어허허 맞추놓고 봐 흐허허 상대 바론 진다 용가네? 용가네? 패스탄 레벨링이 일단 커버 내가 렌즈 돌릴게 처참하다 징크스 안 던져주나 한번 던져줄 것 같긴 한데 저 바론쪽에 와담 바론 싸움 딱 봐야될듯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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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돼 안돼 안돼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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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겠냐? 백스 밴 안당했지 백스 해줄까? 백스 잘하잖아 잘하진 않는데 야 뭐가 문제였는데? 아리가 문제였어? 자크가 난 문제인거 같은데? 자크 밴하면 될거 같은데? 자크 대처가 안돼 니코받고 자크밴할까? 니코도 대처 안될거 같은데 하지아 하면 아니 그건 맞지 자크는 사실 그 기관이 좀 쉽긴 해 그냥 동선만 보고 그냥 안 달라면 되가지고 갱당한게 좀 쉽다 와우 아프다 너무 답답한데? 형님 그냥 R이 나오면 야라가 쏴줘 그럴까? 좋아? 네 살게 없어 야라가스 하자 그러면 행라가스도 있긴 해 그거 안된다 했잖아 좋아좋아 왜지? 그 형이 그러지 않았네? 케일도 안된다 했었어 확인 자크 때문에 시야 없는데서 자꾸 들어오니까 갱이 억지갱이 성공하네 갈랐다 나이스 와우 뭐 좀 터졌어 와우 괜찮아야 1 대 1이야 그래도 1 대 1이야 감나무리 오케오케 오케오케 이것인데 자크 밴하면 할만할거 같애 자크 만약에 저기서 위에서 자크를 안하면 자크를 밴하자 그래? 그래 한 번 더 맞아보자 처음 하는거 어쩔수 없고? 처음 3배는 고정으로 참을 애니는 해야되거든 근데 애니는 이번에 안해도 되긴 하는데 크산테를 밴해야하는거잖아 블루에서? 카멜 크산테를 밴하고 나머지 니코 안할거면 자크 하든가 니코도 까다로운긴 해 밀리오 상대하는게 낫겠는데 세라핀 궁 짜증나는데 음... 그럴 수 있어 크산테만 어떻게 정해봐 음... 아니 어떻게 해야되냐 크산테 합은 카밀만 해주면 돼 나는 야 15킬 1데스였네 골드 12000차이네 21분에 아오 자크 어떻게 해야되냐 자크 또 뭐있지 그거 아냐? 우리 아니 이게 상대같아 크산테 아니 우리가 라인전을 다 지는데 근데 내가 50을 한게 좀 잘못됐는데 내가 갱이 안좋으니까 50이 6렙전에 좀... 라인전도 힘든데 정글도 갱이 안되니까 그냥 라인이 좀 많이 힘들었을때 일단 일단 바텀만 얘기하면은 바텀은 그냥 갱 안... 갱을 안 당하면 되는건데 그냥 뭐 50하고 상관없었어 바텀은 내가 그 처음에 합 맞았으면은 1킬 땄고 아 맞아 우리 그 전에 딸만 했는데 그때 내가 또 합을 못 맞춰가지고 그때 땄으면 조금 다르게 올라갔을듯 맞아맞아요 우리 그거 너무 아쉽다 W랑 그 뭐야 마오카이 묶는거 연계가 또 안될가지고 그리고 하필이면 상대가 자꾸 잘 물려줘가지고 살인다는게 잘 안살여 자크는 자크는 시야 먹혔을 때 아예 안보이는 데서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라인을 땡겨도 우리 정글러랑 같이 볼라고 해도 3대3이 돼가지고 자크는 조금 힘든거 같애 라인 땡겨도 일단은 그러면은 다음엔 자크 밴 해보자 근데 또 크샨테가 또 힘들잖아 크샨테는 괜찮았나? 우리가 이제 부르니까 크샨테 자크 밴하고 뭐 애니 저쪽이 밴하나 애니는 밴할 필요가 없겠죠 애니는 밴할 필요가 없으니까 음 하 어렵네 안돼 애니도 좋은데 애니도 좋은데 그러면 밴을 니코 애니 우리가 애니 가져갈 수 있으니까 니코 우리 처음에 밴 뭐였지? 크래스 니코 쿠샨테 아 이거 밴 픽이 중요하다 아 이거 어떻게 밴 픽해야되냐 이거 밴 픽 진 거 밴 픽 진 거 같아 맞아 밴 픽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저 밴 픽을 어떻게 파괄시킬 수 있나? 아니 근데 저쪽 지식도 그렇게 깊진 않아 우리 도열이 있고 우리도 많이 했잖아 롤 자크해? 그럼 또 한번 해봐 자크하고 우리 원래 하던대로 내가 국밥하고 도현이랑 효니가 딜 넣고 한번 해보자 네 밴을 첫 3밴을 뭐라 하지? 처음에 우리 뭐 밴했지? 처음에 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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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산테 카밀 크산테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크산테 밴 안 할 바 크산테 밴을 하고 차라리 카밀이랑 둘 중간 선택할 거면 카밀을 푸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도 아니 이게 크산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카밀 갱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그냥 아예 탑을 안 시켜 안 쓰면 되는 거잖아 케일 어차피 할 거면 아렌을 저기서 밴하잖아 아 그래가지고 가렌 카밀이 약간 고정 느낌이야 지금 그러면 크산테 밴하고 니코 밴하고 니코도 밴해야 하잖아 그럼 니코 밴하고 나머지 하나는 카밀 크산테 그렇게 가야 돼 일단 안 맞은 걸 밴하지 말고 맞은 걸 밴하는 게 일단 맞는 거 아니야? 저쪽도 그렇게 했잖아 일단 그치? 그래야 그래도 맞은 걸 밴하는 게 제일 쉬워 사실 맞은 걸 밴하는 게 일단 1차원적이긴 해 그럼 카밀 크산테 자크 밴하자 마지막 경계 아니야? 카밀 크산테 자크? 네 오케이 마지막 경계 아니야? 삼선승인가? 삼선승 아 그래? 네 그렇구나 길구나 길어 길어 아 우리 갈 길이 멀었구나 갈 길이 멀었어 아 그래? 우리 체력 이제 쓸 다 빠져네 야 야 뭐 먹어야 돼 아니 이게 나는 이제 종지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냐? 아니야 명고나 다음 세트 다음 세트 진영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루요 네 블루 진영 확인했습니다 저희 한 쉬는 시간 한 7,8분 정도 있을 거 같아서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제가 게임 초대는 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야 이제 스타트야 1승 1패야 오케이 아리는 괜찮나? 아리? 맞아 아리 아리 배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리가 갱 갱 면역이야 혼자 막 계속 밀고 그래 아리 그 싼 개를 왜 배내? 그 아리를 배내 맞은 거를 배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나도 아리가 좀 거슬렸어 아리가 막 혼자 있는데 막 울 생각이 안 들어 우리가 그래 너무 너무 그냥 살아갈 거 같아 아리 카멜 아리 자크 이렇게 변할게요 근데 크사한테 살릴 거면 월디를 좀 짐 말고 딴 거 하는 게 좋지 않아? 짐 만 아니면? 아 저 딴 거 할게 그러면 다른 거 해도 돼요 근데 코고고 해야 돼 코고 뭐해 코고 뭐해 근데 내가 유틸이 안 돼 아니 근데 그냥 밀리오 있잖아요 밀리오 그냥 버틸게요 밀리오 하는 거면 딴 거 하는 게 나 딴 거 하는 게 나 안돼 안돼 그냥 내가 사려야 돼 그냥 내가 사릴게 그냥 진짜 극소극적으로 하면 돼 우리가 왼쪽이지 야 근데 그건 있어 뭐냐면 어차피 크사한테 풀 거면 카밀 밴 해야 돼? 어차피 쟨는 카밀이랑 크사한테 중에 크사한테 할 거 아니야 카밀 할걸? 아 카밀 크사한테 둘 다 풀렸을 때 카밀 한다고? 카밀 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아닌 거 같다 아닌 거 아니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아니 왜냐면 저기 크사한테가 무조건 확정이라면 카밀 밴이 아까우니까 근데 이제 카밀을 풀어 풀어주면은 카밀 한다는 거지 응 오케이 오케이 음? 아 우리 이쪽으로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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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초대 좀요 그러면 계속 아무도 최선을 안하네 아니 근데 이거 자크 문제 맞죠? 아니 근데 어떤 일이 벌었는지 알려줄게 일단 반반을 갖거든 어 근데 저기 삼거리에 시야를 우리도 지워야되잖아 어 저기에 핑화를 박아놨어 우리가 저기에 시야를 잡아야? 아니 잡을 거면 형 철수 형을 불러야지 그거는 둘이 못 잡아 아 그니까 그전까지는 잡지 말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자크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음 그때는 그냥 CS 최대한 안 먹는다는 생각으로 하고 그럼 자크를 밴하지 말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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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게 그게 남아 니코 니코 안맞아봤으니까 맞고 생각할까? 맞고 생각할까? 맞고 생각하자 맞고 생각하자 네 그때 뭐 니코가 전 아니다 근데 아리가 좀 띄껍긴 함 개 띄꺼워요 야 자크는 띄꺼운게 맞지 않아? 자크 안보이던데 안돼 자크도 띄꺼워 아니 이미 그 몇 킬 먹은 순간 그거는 자크가 아니라 그럼 최종 밴이 뭐야? 카밀 어 아리 크산테 크산테 크산테? 밑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한거야? 내가 못 봤나봐 아무 짓이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나르 할 때랑 크산테 할 때랑 숙련도가 달라 숙련도가 달라 어 숙련도가 달라 아 그래? 밑에서 느끼는 점이 달라 아 그니까 나르는 개 아무것도 없었거든? 일단 난 모름 안 봤음 크산테는 뭐라도 하는 느낌이 나 하핰 빈도 좀 안 담아 뭘 하는 느낌이 난데 근데 얌얌 밴이 맞는거 같아 캐리 그 잘하는거하면 캐리력이 확 올라와가지고 아니면 아리는 그냥 살리고 야라가스로 하고 니코 밴 할까? 아 모르겠다 난 어떻게하라고 근데 왜 아리를 야라가스로 잡으시는거야 울프한테 물어볼까? 울프한테 물어보자 자고 있댔지 뭐 없잖아 그러면 아 모르겠다 아 궁극기 그 야라가스로 그냥 확정으로 맞추게? 네 근데 아리가 그거를 또 술통 나가는걸 반응해서 궁을 쓸 수도 있나? 아니 그 배치기라 아 그거 아 모르겠네 아 근데 블루에서는 크산테를 밴할 필요가 없긴 한데 그래 나는 크산테를 빼도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야 난 아 그럼 크산테를 밴 근데 탑 경험한 사람이 괜찮다는데? 그래 그럼 니코 밴하자 맞지 말자 우리 솔직히 난 크산테를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니코 카밀 이제 자크냐 아리냐야 아 맞네 그래 그렇게 그게 나와보인다 자크를 한 대 더 맞아보자 자크를 그래 한 대 더 맞아보고 아리가 좀 까다롭잖아 이번엔 좀 의식해서 좀 안보이면 뒤로 확배 그래 시야못먹었다 근데 거기까지 안가면은 대충 그 보이니까 그 어디지? 더 삐져나와야 되니까 그치? 근데 거기다 또 핑화를 박으면 지우기도 힘들어 아 그라네요 자크가 좀 아 아 뭐냐 사려 사려 그먼 최종 밴이? 크리샨텍 냅두고 카밀 밴 카밀 니코 카밀 니코인데 나머지 두개 중에 하나 아니었어요 아리랑 자리 중에 카밀 니코 카밀 니코 카밀 니코 자크 하자 자크를 자크? 아닌가 자신이 없어 나 사실 아리를 안당해봐 거슬리면 벤해야지 일단 나는 자크가 더 거슬리 자크가 더 거슬리 그래 자크 벤하자 네 맞습니다 그럼 저기서 3픽에 애니 벤할테니까 우리 1픽으로 아 내가 아리를 해야되나? 아니야 너 그냥 부담 갖지말고 그냥 하던거야 내가 탱커에서 내가 이번에 50이 조금 맛이 없었어 우리팀에서 내 포지션이 탱커 겸 EDC가 맞는거 같애 내가 받아볼테니까 너 그냥 라인전 세고 저거하고 그 다음에 아리같은거 하면 세주로 궁받거나 자르반으로 찍으면 되니까 영랩자네 그러면은 어 애니가 살면 애니를 1픽으로 하고 어 애니를 벤하면은 제가 크산테를 먹을께요 니가 크산테를? 네 울프가 알려준대로 해 그냥 울프가 알려준대로 오케이 네 뭐 아리 나오면은 그땐 어떻게 나 아리를 상대방 한 번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겠는데 근데 위에 계신가요? 네 근데 니가 크산테를 하면 양팀 다 했으면 출발 우리가 지금 내가 탱할거고 딜을 누가 하냐? 크산테가 딜이 좀 세요 아 딜이 세? 네네 그리고 우리 효니있잖아요 효니 혼자 딜러는 조금 빡셀까봐 아 코그모가 잘 먹기긴 해요 저도 뭐 썹딜 정도는 되니까 저도 아 그치 코그모 살리기만 하면 딜은 코그모는 넘치긴 하겠다 네 그리고 제가 피오라 뭐 그 왼쪽으로 할 것 같으니까 룩쌤 룩쌤 초대 안감? 룩쌤 왜 안왔어 어 나 왜 저래 안왔어 몰라 내가 초대를 더는데 안와 어 뭐야 이거 제가 재접을 할게요 내가 그러면 아니면은 제가 방재랑 패서드 그 디스코드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혹시나 재접해도 안 되시면은 요거 쳐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어렵다 괜찮아 우리 1대1이야 이기면 돼 아 근데 진짜 할만해 보여 바텀이 바텀이 생각보다 안쎄 그니까 바텀이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그 호흡 좀 어 우리가 이제 뭐야 저 초대되십니까 혹시 스웨인이랑 마오카이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 맞네 우리 스웨인때도 그랬잖아 룩쌤님 초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디쿠보시면은 방재랑 비밀번호 올려놨거든요 그니까 레오나는 이동은 안시키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니까 우리 나 알리도 하면 안 되겠다 합의 안 맞아 아니 근데 형 이제 해도 돼 나 어차피 진 안할거야 근데 알리도 아까 그리고 나 그 마오카이 할 때 도현씨 그 그 오르롱 하면서 그 땅 지진내는 거 그것도 밀어버렸어 밀어버렸어 아 내가 상대방 이동시키는 거 하면 안 되겠어 음 오케이 오케이 네 쳐서 들어왔습니다 그냥 암흥무 같은 거 네 감사합니다 블루 팀 라인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곧 시작할 것 같아요 철수 형 철수 형 도현아 옆으로 뜯 뜨뜨두루 뜨린 그러면 그렇게 뱀팩하고 가자! 해보자 이겨보자 이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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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희망이 희망이 점점 보여 아니 근데 진짜로 진짜 할만한 거 같애 리얼로 근데 저, 저쪽도 말리면은 저쪽도 한없이 무너지네 나 생각이 다른건지 오케이 정했어 울프와일 아까처럼 해 그 웬 먹을 생각하고 아무무, 레오나, 노틸 셋 중에 픽 애매하면 내려가서 야라가스 해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아무무가 맞는 것 같아 이동 안 시키기 아무무는 괜찮았어 맞아 아무무는 이동을 안 시키자 응 아 아깝다 진짜 아까 바텀 진짜 기회가 되게 많았는데 아니에요 형 우리가 호흡 좀 더 했으면 됐어 잘했어 잘했어 형 이기자 형 우리가 한 판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 이기고 나면 그저 이슈 아 아까 인지를 했는데 근데 이길 수가 아닐 것 같은데 아 생각보다 저쪽 바텀 그냥 그래? 그럼 벤도 아까처럼 해야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근데 저쪽 카밀 그 산테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면 저쪽이 그럼 자크가 열리 마오카이를 안하고 자크를 하겠지 자크 먹혔으니까 그러면 안 돼?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내가 정글 도는 스타일이 우리 팀한테 상대 정글 브리핑 해주면서 사이라고 하는데 자크가 너무 멀리서 오니까 응 맞아 라이너들이 아예 그럼 그러니까 내가 대처를 못해 내가 좀 초보자라 그리고 그웬이 크스한테한테 세 음 오케이 가위로 그 짤려 오케이 오케이 자 화이팅 이번에 안되면 그때 크스한테 벤해 좋아 좋아 자크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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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코그몬 안돼 코그몬 안돼 아 코그몬 하지마 오케이 오케이 아 지령이 나왔나? 모르겠어요 그 떴어요 아 지령이 뭐래? 뭐라는데? 오공킬 코그몬 아하하 오공킬 코그몬 아니 근데 아니 코그몬은 코그몬은 하지도 않았는데 오공킬 코그몬 벤 우리 코그몬 안돼 우리 안할거야 오공도 안할거야 아 그럼 징크스를 징크스를 뺏어야 되나? 아 미치겠네 올라왔네 상대 징크스 할 때 뭐해야되냐 상대파는 왜 벤을 8개. 원 chrome 원 딜? 응 야 징크스 벤하는건 없대 찬이요 아니 비슷해 징크스를 벤할 필요 없지 난 이 지열이 더 고통스러운거 같애 사실 어 나 이 지열 안 골랐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니 그냥 진하면돼 또 말여럴 아까는 뭐 크산테 벤 안하니까 큳산테 잡아야 된다며 크산테 그 응 오케이 왜냐면 내가 이즈리얼 도깨이방망이 자석처럼 맞음 도깨이방망이 아니면 진짜 아무 말할거면 차라리 카이산데 카이사가 솔직히 지금 별로 진급상대로는 상어리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내가 좀 많이 쳐맞을 것 같아요 암호모를 할거면 정글이 암호모 해도 돼 내가 차라리 탱커형 그런게 좀 편하긴 해 어 오히려 아니 내가 할게 없어서 그래 아 니가? 이게 전략적으로 조합을 맞추는게 아니고 내가 노틸하고 레오나 벤당하면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 자야할게요 자야 팔긴거라 상대로 안좋긴해 자야도 병건이 알리는 좀 별론가? 너무 힘든가? 알리로 막 또 놔줄까봐 아까 그 합 안맞아서 알리도 되고 브라운도 되고 아니 저 근데 꿈꽝 꿈꽝 잘 되면 좋구나 자 화이팅! 깁시다! 카밀! 카밀! 그럼 알리스타도 해도 돼 그래 실력좀 더 키우고라곤 니코! 니코 니코 니코를 담당하지 못하는 분 우려움이 가장 큰 적이다 자크 자크 이건 영 결론데 앰픽 시원시원하고 좋다 애니밴 할듯 그럼 크산테 먹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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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중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어 이거 좋다 애니밴 할거야 애니밴 안하면 좀 더 크산테 주고 오케이 애니밴? 비키캉파 아이 이 정도로 잘한다고? 아니 믿어봐 그러니까 ㅁ으음 고고고 믿어 도현이 믿어 듣기 ㅈㄴ ㅈㄴ ㅅㅇ ㅈㄴㅣ ㅈㅣㅕ ㅈㄴㅣ ㅈㅇ 징스 징크스 징크스같은게 뚜벅이를 오히려 잡기 좋아 어 맞아요 아 세라핀 하네 어떻게 먹을까요 아톰 가져가야지 뭐 나 레오나 갈까? 레오나 레오나 다시 진 하죠 내가 진 잡을게 이기던거 그대로 가자 우리는 틀리지않았다 레오나 아 조합 좋다 단단하다 울프 표현을 밀리자면 MSI 기준 이미 이긴 맨픽 진짜요? 궁금한게 세라핀이 너무 삐져 나오면 물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정글콜을 해줄건데 내가 만약에 상체에 있거나 콜 안해도 내가 위쪽에 있으면은 상대 정글이 보이지 않으면 생각은 해야돼 상대 정글이 보이면 위에 보이면 세라핀 물었다가 징크스가 다 잡을까봐 아 보통은 근데 원딜 형 보통 원딜 무는게 편하긴 한데 세라핀이 너무 혼자서 동떨어져 있으면 그거 좀 치고 빠지면 좋긴 해요 딜교만 한다는 느낌으로 하는거죠 죽인다가 아니라 웬만하면 징크스 쪽 봐야돼 그럼 징크스랑 세라핀이 같이 있는데 세라핀이 튀어나왔다고 물면은 오히려 질수도 있네 그쵸 같이 있을때 무는게 의미가 없죠 그러면은 징크스만 물어야겠다 물거면 징크스 물어야돼 뭐..뭐 밴해? 어? 어 우리 밴? 어 아리 아리아리아리아리 맞아 아리아리아리 어 나이스 아리아리아리요 솔럴 딴 생각 딴 얘기하다가 빅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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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내가 되는게 자르반 마오카이 이런거 좀 괜찮을거 같거든 튼튼한거 오케이 자르반이 징크스 상대로 좋긴 해요 그냥 뚝가 패면 돼서 그냥 징크스 형이 그냥 징크스보면 거기다 궁받는다 생각하면은 플러스는 무조건 죽으니까 마오카이도 궁받고 W받아도 되니까 이런거 두개가 좀 자신있어 맞죠 오케이 오케이 어 저쪽 픽이 비슷하네 트런들 런드리엄이네 트런들이 상대로 정글 뭐하세요 어 어 어렵네 트런들이 약간 탱커들한테 자르반에서 트런들 가둬놔도 되고 네 아니면은 그냥 마오카이 같은거에서 묶어도 되는거 상관없어 자르반 하시죠 자르반 자르반 가다 헐르반 가다 헐르반 헐르반 구웬이지 뭐 구웬 오케이 아니 구웬 뭐 켄엔도 필요하다면 해줄 수 있는데 아니 형이 더 자신있는걸로 해 더 자신있는거 커운앤 구웬 먹힌거 해 먹힌거 구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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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이기자 한번더 이기자 일단 우리 이겼던 픽 그대로 한번 가자 그래그래 오케이 아 진짜 얘 할걸 리산드라 밖에 없었네 리산 하라 그래 그럼 또 리산 아님 럭스임 리산 아님 럭스임 그냥 부임 이거는 좀 화나는데? 뱀 뽑는 거 좀 화나네 자 이겨보자 오케이 저 그냥 여진 갈게요 응 알았어요 형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와 도현이 미드크스한테 진짜 맞나? 너 딜러 안해도 되겠어? 나도 해보자 해보자 아니 도현이가 그 정도까지 잘한다고 내가 상상이 잘 안가 우리 도현이 이제 막 시작하는데 내가 미드크스한테도 그 정도라고 자신 있다고 하는데 왜그래 제발 아니 짊어지고 간대잖아 그래 나 진짜 옆에서 열심히 도와줄게 도현아 아 나 크리스한테를 몰라가지고 너만 믿고 있어 진짜 오 멋있다 크리스한텔 세트네 우리? 아 멋있다 아 저 잠깐 그 DP 좀 부탁드릴게요 정지 어떡해? 슬래시 퍼즌 PP하면 되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지니어 튕겼어요 으흠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으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그래서 그걸 살짝 돌리면서 하면 좋음, 형 근데 진짜 철르반이 카씨랑 징크스 딱 가둬두면 다 이길 것 같긴 한데 근데 거기에, 거기에 자, 그래 해볼게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아, 됐다 오케이, 그럼 시작한다 내가 그러면은 징크스랑 세라핀 세라핀 위주로 묶고 내 궁 위에 나르가 궁 쓰면 어떡하지 일단 해보자 임베 임베? 임베 고 이거 세지 않아? 안가 안가? 안가 안가? 네, 그러면 학원 수비 근데 저쪽도 학원 수비라 웬만하면 안토내 아니면 그럼 한점 돌파해서 와드 같이 하러가 한점 돌파! 어, 한점 돌파해서 와드하러 가 근데 어차피 와드하는 시간이 보였어 우리는 안 보였어 거기 와드하면 될지 거기 지금 해? 지금 하긴 너무 이른데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숨어 있어보자 저 여기 한 번 들어와서 그 뭐야 심형 조심히 내려와야되요 여기 이미 다 레오나 조심해야되요 올 때 조심해야되 나 삥 돌아서감 네 돌아서오세요 좀 걸리더라 내가 와드할게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나 역할거야 트런들 여기 왔다 어? 트런들 징크스 렌즈 들고왔어 뭐야 트런들 눈치챘어 와드 봤는데? 이 시간에 적이면 상대도 역버프 시작 무조건 역버프죠 나 이거 여기 상체삼캠에다가 레드만 먹고 바텀 한번 볼게 괜찮아 오케이 형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먼저 못 물면 형이 먼저 띄우시면 그 다음에 저희 레오나가 들어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런 것도 되니까 어제 풀 1호 호흡 되거든요 어? 여기 징크스 2랩 줘야죠 나 물약 먹으면 돼서 저는 음 어? 상대 안 보이는데? 어? 이런거는 살짝 쏠게 밀어내면 돼? 네 밀어내면 돼 1회부다 응 괜찮아 다 먹을 수 있겠다 이러면 나 레드만 먹고 바텀 한번 각 볼 거예요 네 형 CS 주세요 근데 라인 좋아요 아 못 먹었어? 응 못 말했어 할만해요 할만해 아이고 괜찮아요 아깝다 이거 까비까비 어 전멸로 그냥 해버릴거야 전멸해도 됐고 다음에 해줘요 다음에 해줘요 저기가 노화드여가지고 각 좋았어요 근데 나 위치 모여서 이제 와담 상대 마오카이 아니 트럼드 어디로 갈지 몰라 오케이 살인 네 근데 형 각보면 물어도 돼요 자르반 또 한번 각보니까 또 근처에 있고 아니면 이거 밀고 한번 바이게 가도 돼 다이게 쪽으로 가도 되니까 여기 와드 있을걸요 나 걸린다 위치 걸린 네 이거 싸움 볼 수 있나? 우리가 밀리나? 다이게 싸움 도와줄 수 있어요 어 올라간다 아래쪽 봐도 돼 아깝다 어 우리 우리 미드집 갔다 어 올라 올라 어 좀 조심하세요 네 가고 있어요 오케이 끝이 안맞네 사이트 사릴게요 괜찮아요 형 어 사리면 돼요 천천히 다시 해요 우리 미디어 많아서 괜찮아요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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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스 나이스 나이스 위로 올라가요 나이스 나이스 풀교환 조심조심 어 트런덜 올지도 트런덜 탑 트런덜 탑 오케이 트런덜 탑 응 아이씨 아이씨 트런덜 탑 까비까비 까비 까비 우리 까비 트런덜 탑이니까 물어도 되나? 원 딜 물면 어 트런덜 여기있어 트런덜 여기있어 형 근데 아까도 말해서 원 딜 물어야 돼요 아 원 딜 물 네 아이씨 다시 빠져요 형 스킨 빠졌잖아 와드 밟고 오케이 좋아요 같이 가죠 밀었으니까 와드 밟고 여기다 밟고 조심 오 와드 여기 트런덜 여기 트런덜 여기 나는 집이여 응 내가 자르반이라 계속 찔러줘야 되거든 그래서 한 번 보면서 이거 볼게 오케이 가텀에 한 번 역게인거 역게인거 바꿔주세요 트런덜 저기 위치도 보여서 아마 안갈거 같긴 한데 한번 보면서 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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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물면 돼 여기 물어요 아이씨 아 아까비 너무 아쉽다 안 갈게 안 갈게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까비 까비 아 나 왜 이렇게 안 맞아 까비 까비 아쉽다 괜찮아 괜찮아 나루도 풀 어 나루도 풀 크런덜 여기 형 집 가는 척하고 우리 볼게요 저랑 저랑 그거만 레오나만 뭐 자르반도 봐도 되고요 근데 시간 낭비할 수도 있어요 나 미드 한 번 봐줘야 될 듯 네 나 발견됨 나 발견됨 아 오케이 오케이 와드로 발견됨 와드로 발견됨 크런덜 여기 크런덜 여기 크런덜 여기 하지말자 궁이 없어서 깨져요 집 갔다오죠 나 너무 세거야 네 크런덜 여기저기 갑니다 탑으로 간다 아니면 집 가지마요 집 가지마요 안 가도 돼요 가는 척만 하고 쟤네 집 가면은 그때 가는 척해요 여기 크런덜 네 저 지금 한 번 지냈어요 형님 탑 드셔도 돼요 만약에 밀어버리면 아까워가지고 이거 이거 형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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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먹을거에요 안에서 안에서 받아먹을게요 카시오페야 다 갔다 크런덜하고 이거 없는데 이거 이거 안되가지고 저도 안되가지고 이러면 전령도 아마 줘야될 듯 형 이거 징크스 물어도 돼요 오케이 전령은 안줘도 될거에요 플래쉬로 물 좀 마시고요 나 6냄 못 죽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상대도 그렇구나 형 CS 드셔도 돼요 네 뭡니다 네 상대 우리 적었죠 상대 아마 바로 전령칠지도 상대 왓겠다 트럼들이 아니야 트럼들 전령치고있어요 트럼들 전령치고있어요 전령치고있어요 그 뭡니다 이거 바텀 한 번 나 이거 먹고 가면 6냅 좀 안될지 살짝 안될 듯 오케이 하도 돼 반 frigإ는데 어 근데 안되요 우리 둘이서 안될거 같은데 저 빼야되요 오케이 빨리 와야되요 으아아아 와주시면 와주시면 간다! 어 나이스 아 내가 들어갈까 말까 했는데 이거 미드라인 같이 밀어주는 중 정글이 오케이 나도 그럼 가는 중 내가 더블을 좀 잘못 넣었다 아이 내가 그냥 바로 들어가면 쓰면 되는데 아 차르반이 올 수 나도 6에 체크를 못했어 올 수 있을 줄 알고 나 궁없고 나 그거 먹으면 6렙 하나만 먹으면.. 오케이 간다 형 여기 궁 조심 우리가 궁이 없어서 나 이거 먹으면 궁 나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기다릴게요 형 저도 궁옥으로 할게요 아이고 CS 못먹었네 어 온다 탑 트럼드로 탑 트럼들 아이고 여기서 해볼 만한데 그러나 우리 트럼들 놓고 해 아톰 여기 와드야? 어떻게 돼? 뭡니다 뭡니다 어 어 여기 와드인데 그럼 이거 저거 칠까? 용? 이렇게 쳐겠는데 네 트럼들 지금 아마 전령 때릴꺼야 네 오케이 오케이 4,5시 왜 킷 묻히냐 리브 괜찮아? 안 괜찮은거 같아 안 괜찮아 집 가죠 형 집 가죠 저희 집 갈게요 어 나 이거 용 못먹는데 그럼 어? 아 먹을 수 있을거 같은데 저기 위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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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치고 강타수 아 시간 없어 내가 갈게 나 풀있어 나 풀있어 나 풀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아이고 아 내가 써줄걸 킹 오 나이스 나이스 아 궁을 미리 쓸걸 아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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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가줄걸 나도 이제 만화가 없어가지고 용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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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용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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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시 바텀이에요 카시 바텀 카시 바텀 네 미드에 툴 썼따 카시 으흠 카시 바텀 카시 바텀 카시 바텀 처음부터 전력깔려나 봐요 미드에 오케 나 근처에 있긴한데 이거 싸우면 안되겠지? 같이 막아주시면 될거 같은데 카시 바텀 미드로 갈까? 미드 가보죠 살짝 그냥 무빙만 할게요 안 보인다 와드하구연 여기 잘 막았습니다 미드에 다 있어가지고 에이 왔다 됐다 됐다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 피 와 나 근처에 있긴 하거든? 안 돼? 노래 봐도 되긴 해요 응 여기 안 걸리긴 했어 제이홍이 와아 이씨 오오오 안 돼 오우 안 돼 안 돼 오우 안 돼 안 돼 오우 안 돼 안 돼 오우 오우 안 죽는다 오우 어떻게 된 거냐 에이비 에이비 에이홍이 괜찮아 괜찮아 바텀은 반반하고 있어요 바텀 한번 물을까? 형 우리끼리 해보죠 팝도 반반이요 근데 정화가 있어가지고 빙크트 물어야 돼요 근데 여기 물만한게 미드에 있으니까 2대2거든요? 근데 저기 폭풍할게 있어서 완전 정확하게 물어야 돼요 아 오케이 크론들 내려가 크론들 내려가 안되겠다 나도 근처에 있긴 한데 그냥 땀 다이브 오는 거나 무리하는 거만 볼게요 자 봅니다 네 형 갈게요 그냥 오오오오 트론들 있을 것 같은데 갑니다 오케이 전멸 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트론들 근처 나도 근처에 있으네 줄이 10초 15초 오케이 오케이 트론들까지 오 한번씩 트론들까지 오 아 뒤로 밀었어 밀었어 오케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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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갔으면 안됬겠다 흐흐 트론들아가지고 징크스는 분란해요 어 이거 뭐야 아아 저 징크 체력 없애 형 어 징크 체력 없애 근데 아우 트론들 밀었어 그럼 나 한번 낄게 오케이 오케이 밀고 집 갈게요 어? 여기 여기 뭐야 이따가 가면 나도 바텀 밑으로 가둔중인데 좀 멀어 가자 어 징크스 전멸 빠짐 징크스 전멸 없어요 정화도 없어 정화도 없어 다음 궁 때 해보자 형 이거 그냥 상대 정글 보이면 두명이서 그냥 해봐도 될거 같은데 네 맞아요 형 어 그냥 이번엔 돼요 내가 자꾸 그 결제 내리고 하니까 자꾸 그 타이밍을 놓쳐 내가 뭐 할게 없네 원딜을 문단은 전제하에 아니면 자르바이 그냥 대놓고 풀군갈기면 무조건 죽음 이번엔 그것도 괜찮아 차라리 지금 어차피 풀 때 바텀 밖에 없는데 네 왜냐면 무조건 풀 궁이 저기 플랫이 없어가지고 그럼 나 여기 먹고 이제 집 갔다가 바텀 갈게 그런 궁 있으니까 그냥 억가 궁 하시죠 트런드 타? 그럼 이번에 한번 해봅시다 나 궁 왔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여기 트런드 어 와드 지우러 갑시다 시야 체크하고 이거 밀고 이거 밀고 어이씨 어이씨 뺏기임 아아 여기서 트런드 오케이 이거 지우러 갑 카시 를 내가 한번 봐도 되나? 카시 갈까요? 카시 형이 찌르는거 상관없어요 형 찌르는거 상관없어요 내가 한번 찌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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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있어? 카시 아 여기 와드있다 치우고 아까 트런드 일로 들어갔거든? 이거 오케이 저희 이번엔 징크스 강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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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로 들어가서 가볼게 고고고고고고고고고 나 좀 멀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네 천천히 카트런드 카트런드 여기라도 여기라도 카시 미드 자막하시죠 그냥 에세' 카시 가 좀 쎄요 카시 가 합도 좀 파였거든 합도 파였고 카시도 쎄고 진짜 억지였다 내가 플랫이 없을때 억지 기행해야되요 야 카시 데려온다 몽에 와드하는 듯 욕먹을까요 그냥? 오케오케 치켜 저 치켜 너무 다 줄필요는 없잖아 몰래 치게 집카누 척할게 나 좀 위험한데 걸리면 안되 진짜 우빨으로 하는거긴함 진짜 우빨이 많았는데 빨리 먹고 빨리 먹고 가자 내가 살릴게 내가 지킬게 다 빠져 다 빠져 정권아 미안하다 근데 잠깐만 찐 찐 전멸 있었으면 내가 못들었어 나 그냥 위 근데 어차피 갈대 없었어 위에서 내려와서 어 나 없었어 그럼 죽었어요 어차피 죽었어 누구 태를 쓴거지? 태리면은 제발 나르가 아닐까? 제가 바텀감 여기 트런들 다시 노플 아이씨 어 야골라 내가 바텀간다고 미드 밀렸어 미드 밀렸어 엘리베이터 생김 엘리베이터 나를 물면 안됐나봐 나를 물면 안됐나봐 나를 물면 안됐나봐 나를 물면 안됐나봐 할만했는데 우리가 다 맞았어요 나르궁 다 맞았잖아 나르궁에 세라핀궁이 얹어져가지고 어 이거는 하면 안되는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다 맞아가지고 해도 되는데 다 맞아서 해도 되는데 상대가 작다 품직했어 너 볼 수 있나 내가 뒤에서 가면? 우리 4초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해야돼 해볼래? 해보자 해보자 나 나왔어 나 나왔어 나 궁도있어 엘리베이터 구앤 살리면서 구앤 살리면서 구앤 살리면서 나 뒤에 있어 뒤에 나도가 안온다 아 솜쌍해 드립을 좋았어 가롱 가롱 형 거기 조심해요 징크스 미드 왔어 플랜 아 궁은 있고 오케이 근데 징크스 이번에 풀있어요 오케이 프리 뺀다는 느낌으로 그냥 찔러셔도 되구요 근데 근처에 아직 아무도 안보여서 나 여기서 한번 보긴 할수있어 트럼들 여기 레드 먹고 있을거에요 그러면은 한번 우리 상대 방심할때 유리하니까 징크스 물어가지고 뒤에 칼슈프 어 나를 올라가 두건 지그스 물자 지그스 노플 아냐? 풀이 있어요 나 갈게 내려갈게 차라리 지그스 잡자 아이씨 아이씨 오케 나이스 오케 빠졌어 패 패 패 패 패 프리랑 경화 다 빠졌어요 오케 칼슈프가 개와 났다 트럼들 왔다 트럼들 왔다 트럼들 왔다 다음에 무조건 죽일수있어 풀정화 다 빠지 형 이거 되게 좋다 우리 여기 막아야되 테라피 위 일단 나 집감 네 형 다녀오세요 형 방금 되게 좋았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다음에 무조건 또 킬 딸수있어 오케이 오케이 형 조심하세요 거기 어 다 보고있어 다온다 다온다 빠져 나 빠지 진짜 난 무서워 엘리베이터 차면 안되겠다 갈 생각도 안함 저 뒤텔 있긴함 뒤텔? 어떻게 할래 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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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궁없음 나 탈 땄어요 펜 따롤 아 야 징스스 노프리야 노프리야 아무것도 없어 나 테라피언니야 여기온다 온다 온다 여기여기여기 나른 와 페를 잘 탔어 체를 개라이기 꺼줘 안다 거기 죽어 용용 도현아 용 봅시다 다음판부터 이기면 돼 근데 우리 용 두개 힘 용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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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바론치니까 용먹자 근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 오래 걸리거든? 아니면 바론을 뒤통수 치는가 바로 뒤통수는 안될 듯 안될 듯 아 오케이 그러면 용으로 그리고 우리 누워라면 계속 누울 수 있어 용 두개 먹어서 용 빨리와 용 빨리와 나 왔어 나 왔어 강타도 있어 빨리 쏴야돼 빨리 쏴야돼 계속 온다 바로 온다 저쪽 바로 온다 나 이번에 궁 있어 짐들어 앞장섰어 짐들어 어 끌어야돼 끌어야돼 오케이 가 나 강탈! 싸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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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우리 누웠어 짐 짐크스 짐크스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할게요 짐크스 때리는 중 짐크스 때리는 중 정수 탈레비스에서 화이팅 짐크스 개피 아... 어... 카시 잡고 다 주고 아... 아... 자... 아아악 아... 좋은점 나 처형인 오케이 근데 우리가 트런들한테 밀려난 건가? 네 아니 근데 저는 따라 물 수가 없었고 다른 사람들은 가도 됐는데 나 혼자 뭐 찐을 지켰어야 됐나? 그냥 잡고 바로 아래쪽으로 뺐어야 됐나봐 싸우지 말고 아니면 징크스를 그냥 우르르 놀려서 그냥 바로 잡든가 징크스 노플이긴 했었어 아까 징크스 완전 기피긴 했거든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어? 어? 아래에 트런드 먼저? 빅서스 아니고? 트런드로 한번 봅시다 맞췄다 잘 맞췄다 하시랑 세라핑도 오긴 한데 나도 가 늦었어 늦었어 다 뺐어 오케이 오케이 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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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에서 타워야 돼 타워에서 지금 싸우면 안돼 나 궁도 없다 지금 파워도 근데 체력이 없다 아 이거 버려야겠는데 이 타워도 그래 버릴까? 그래 버려 버려 나 궁이 없어 지금 난 궁이 없어 지금 난 궁이 없다고 난 궁이 없다고 상황 봐서 찐이나 물을 수 있으면 갈게요 카신아 카신아 카신도 잘 껐으니까 미드 나를 와 이거 진짜 짐구스 아우 쾌구овор 아 나를 안 찢게 나 celular한테 안쓴다 어떻게해야되 이거 정말 왜 시원하게 싸우자 쌍둥이 있어 쌍둥이 있어 쌍둥이 있어 还간옥 Wed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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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냥 바로 물었 물을걸 아 아 아까 거기서 징크스 바로 튀어나왔을 때 물었으면 내가 아니 아니요 그런게 큰게 문제가 아니야 아이고 아 내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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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던졌어요 그리고 정글이 바텀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좀 살려고 했는데 좀 썼어 안 던지면 이렇게 안 돼 내가 던져서 그래 아 형 근데 그건 있어 형 올 때가 또 바텀 밖에 없었어요 미드가 이미 좀 틀어졌어가지고 그러니까 미드에서 좀 해 아니 바텀에서 좀 해줬어야 돼 투자 한번 맞아맞아 우리가 좀 해줬어야 했는데 우리가 딱 한 번밖에 못 죽였잖아 아 그리고 스킬을 내가 아 근데 근데 그건 알았어 확실히 상대방 정글 없으면은 먼저 원두힐 물어가지고 하면 우리끼리 해도 할 수 있어 네 이결도 이겨요 우리끼리도 이겨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배웠어 배웠어 어 그러면 이제 더 우리가 공격적으로 할 수 있어 그렇지 그리고 형이 그 이 스킬 삑났으면 빼야돼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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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빼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배웠어 성장했어 그리고 그리고 어 자크 없으니까 좀 더 나은 것 같아 난 근데 근데 자크가 없는데 그냥 더 더진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디서 터졌습니까 2번판은 2번판은 일단 스노우볼이 굴러갔지 그 바텀 투자했는데 바텀이 키를 못 따니까 저쪽은 딴 데 개인으로 가서 땄잖아 포인트를 바텀에서 좀 잘했어야 했었던 것 같아 그러면은 다시 우리 레드니까 크리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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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해야지 빅토르 카시 잘하는거 센거 카시도 사실 잘 못해요 아 그래? 카시 줄네 잘하는데 카시는 잘 안 좋은 메뉴고 빅토르 요네 일단 화장실 나도 화장실 또 없다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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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르 요네 없다 나도 뭐 먹을거지 뭐 야쏘 빅토르죠 세개밖에 없네 비슷하다 야 만약에 상대방 정글이 탑에 있고 야 예 세라핀이나 이런 물몸이 앞에 서폿이 있으면 네 원딜이 상대 원딜이 붙어있어도 네 안 물어야 되나? 누굴 문다는거에요? 서폿을 원딜은 안 각이 안나오고 하면 그리고 철수형 동선은 아래면은 물어도 되죠 그래도 안되요 그니까 철수형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우리 둘이 있으면은 세라핀이 앞에 물거리에 있어도 물면 안된다? 떨어져있으면 상관없는데 붙어있으면 안된다? 계속 붙어있던데요 그러면은 원딜만 물어야겠다 네 무조건 웬만하면 원딜 사실 방금 타 우리가 형 보는 각은 좋았어요 아 근데 스키샬이 안 맞았어 어 그니까 그거 만약에 맞았으면 좀 흐름 달랐을듯? 한 2킬은 더 나왔을듯? 어 끝 자 왔습니다 네 다 와있습니다 이제 자신없으면 그냥 풀 플래시에서였을걸 플래시에서 우리가 오른쪽이잖아 이제 아냐? 응 오른쪽 어 나왔어 혹시 또 초대가 안되나? 내가 들어가야겠다 근데 우리 징크스 잡는거 좀 빡센가? 어떻게 해야되냐? 아니 아니 내 생각엔 오케이 오케이 네 초반에 상대가 미드 정글이 좀 터진거 같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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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물나면 물 수 있어 근데 내가 봤을때 미드가 징크스 물 수 있는걸 해야될거 같아 왜냐면 아까 우리 1세트 이긴게 징크스 요내로 물어서 아 요내역이 맞나?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못무는 캐릭하니까 딱 그냥 징크스가 너무 프리드 나온거 같아 카밀, 니코 넣고 자크, 트런들, R이 셋중에 하나 밴하면 된대 카밀, 니코 넣고 아 카밀, 니코, 자크, 트런들, R이 셋중에 하나 밴하면 된다고? 근데 카밀, 니코는 밴하고 어 어 맞아 맞아 자크, 트런들, R이 셋중에 하나 아 오케이 나는 다 상관없어 사실 트런들이든 자크든 나는 괜찮은데 라이너들 나가는게 좋은데 자크, 트런들 자크, 트런들 다시 아 블루칭 정렬 내가 내려갔다가 내가 저기 도연이 내려갔다고 도연이 내려갔다고 저 저 초코파이가 방 떨어지려 초코파이가 방 떨어지고 당 떨어질 만 해? 응 야 아니면은 미드에이디같은거 할거면 나 이번판 카스같은거 해도 돼 너무 별론가? 흐읗 흐흑 카소... 카소스? 응 카소스... 들어본 적 없는데요 형이 카소스 잘하긴 함 잘하긴 함 나 이거 무림에 속 다닐지 않은 피근데? 아니 뭐 잘 커서 궁만 잘 치고 필드 깔고 궁 쓰면 1인분 나니까 잠깐만 이거 우리의 마지막 모험이 될 수도 있네? 왜지? 우리의 모험이... 우리의 항해가... 아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쪽이 우리보다 원래 조금씩 퇴급이 높았잖아 근데 못 이길 만큼은 아니란 말이야 첫판 이기고 난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판은 밴픽이나 초반에 약간 좀 우리가 좀 말려서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이번에 초반에 한번 잘 풀면 이길 수 있어 패슨, 패패슨 할 수 있어 이렇게 할게 응 너무 기독일 필요 없어? 아니 이제 나 정리가 됐어 정리가 됐어 응 그래서 스킬샷이 좀 생각을 좀 막 많이 해가지고 안 맞은 것 같아 방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뭐냐면 형이 허락받고? 그... 세라핀 각은 보이는데 진짜 징크스만 노려야 된다니까 징크스 딱 각 보이니까 헷갈려가지고 이게 그래서 그런 거 아냐? 아무거나 물으라고 하면... 아 좀 생각이 너무 많아졌어 좀 뭐랄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자르반하니까 근데 맘이 좀 급해지긴 했어 왜 자르반이 왜 썩어? 자르반이 썩어 자르반이 썩어 음... 자르반이... 많이 썩구나 그러니까 자르반이 썩어 근데 우리는 딱 내가 보니까 미드가 미드가 징크스 잡아줘야 돼 그게 딱 이기는 플랜이었어 우리 보니까 내 생각은 요런 게 아닐까? 우리 도현이가 빡딜 나가는 거 하고 효니도 이제 딜하고 육삼은 지가 그냥 잘하는 거 하고 나랑 병건이가 탱되고 몸되는 게 제일 우리팀의 베스트가 아닐까? 맞아 맞아 아니면 나 이번에 뭐 같이 형 들어갈 거면 같이 트타나 뭐 카이사 같은 거 하죠 이번엔 신탁이 왔어요 어 왔어? 왔습니다 좋아 다시 자신감 상승 좋아 자신감 상승 뭘까요? 이제 우리도 같이 들으면 안 될까요? 핏까지 신탁이 왔기 때문에 아 오케이 그럼 냅두면 되나요? 오케이 말하면 저쪽에서 들을지 않을까요? 아하 3분 뒤에? 3분 뒤에 그러면 한 번 더 믿는다 도현아 나 넣어 아니 근데 저쪽이 뭐 듣고 그런 건 없을걸? 우리팀 다 갔죠? 블루 다 왔습니다 아니 우리는 서로 믿어 맞아 아 솔직히 저 안 믿을라 했거든요 제가 큳삼테 믿어달라고 했잖아요 아 나 사실 큳삼테는 좀 그러긴 했어 그쵸 큳삼테는 믿을라 맨대 아니 카시오편 진짜 꿈에도 생각 못 했어 나는 니가 카시오편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거든 지난번에 대회보고 아이 카시오편요? 그때도 많이 못하긴 했어요 아 그래? 나는 엄청 무서워 방금 명운 카시오편 보다 니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번에 망은 개편이 있습니다 뱀픽에서 아 좋아요 오케이 따라가 봅니다 이기면 2대2 진짜 다른 사람이 안 믿었어 나 마지막까지 믿는다 진짜 형의 믿음에 꼭 보답을 해볼게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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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카밀 밴 카밀 밴 카밀 밴 카밀 밴 하고요 저희 카밀 니코 밴 하고요 어 트런들 아리 자크 셋 중인데 그래 실력적으로 아무리 봐도 자크가 더 까다로웠죠 그런 것 같아 트런들은 사실 할 말했어 트런들은 저는 그럴 수 있어 일단 보이잖아 어 그럼 자크를 밴 하고 1픽에서 저희가 징크스를 먹죠 아 우리가 징크스를 하자 오케이 오케이 니콜을 감당하지 못하는군 우리의 가장 큰 적이다 이기면 자크 근데 애니 풀지는 않겠지 그래 징크스 그 다음에 아래에서 그엔 피오라 둘 중에 하나를 뽑고 세주나 나무 마오카이 세주나 마오카이 애초에 선포트를 내리자 어 그러고 마오카이는 정글로도 써도 되고 서포트로 돌려도 된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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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크산트 상대로 형 그에니아 피오라야 루고라 루고라 오케 루고라 가자 루고라 와 니가 하고 싶은거야 사실 자기가 잘하는게 좀 좋지 않을까 진 루고라죠 루고라 그러면 루고라에 레오나 마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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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피오라 일단 피오라 하고 일단 피오라 고민하자 여기서 마오카이냐 세주냐 8초에 누른다 버그있다 저 어차피 서포트 아래로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브라움 레오나 암호무 셋 중에 하래요 오케이 좋다 어차피 징크스니까 괜찮아 그럼 형 세주가 더 나으시죠 나? 네 브라움 레오나 어 어 잠깐만 사실 마오나 세주는 난 둘다 좀 괜찮거든 다 탱탱한 애들이라 근데 이거는 팀 조합보고 니가 종해주면 될 때 난 둘다 솔직히 다 개각이야 어 고고 어 세주 이거 너 이제 또 시드먼들의 신뢰가 있는 세주 나쁘지 않지 왜냐면 또 마오카이면은 야라가스 각도 봐야되는데 그치 벤이 미드랑 서포트 있으니까 진세라핀 뭐야 와 들어야겠다 이건 지금 내가 두렵단건가 요네 요네 뭐 벤할까? 상대 미드 정글 세주 나왔으니까 트런들 한번 벤해도 돼 탱커 저거하니까 걔도 되고 아니면 버텨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트런들 벤하시죠 그래 어 정글 정글 조져 그래 정글 조져 정글 조져 정글 카직스 같은거 박치기하면 그냥 똥이고 그쵸 여기 아까 마오카이 하지 않았나 그러고 마오카이 했어 그치 그러네 마오카이 트런들 자크 자크 이렇게 했어 맞아 그럼 마오카이도 벤할까요 그래 그래 그럼 저쪽 란버스도 할 수 있거든 저분 근데 뭐 마오카이가 확실히 더 까다롭지 오케이 란버스 하라그래 오케이 하라그래 하라그래 란버스 정글 개너리 아 어 레오나벨 괜찮 아무모랑 브라우랑 나와있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브라우랑 좋다 브라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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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핀 궁 막으면 개설이 오케이 나 브라우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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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예강 고 Bag 브라우비 브라우랑 흑 브라우믘 아리를 해야 되긴 할 것 같은데요 너 아리 잘해? 빅토르 하면 못사는데 이거 아예? 6회때는 내가 봐주면 돼 아예 불가능 그럼 아리를 가져가야 되나? 아리? 보여줘 그러면 도연아 빅토르는 아예 안될 것 같아 진짜 아예 각이 안... 그래 그럼 제가 아리 할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아리 할게 제가 잘해볼게 오케이 오케이 그게 좋아 그거야 야 근데 뱀픽으로 이겼어 지금 보니까 뱀픽으로 이미 MSI 기준 이겨있어 어 산드라 야 도연아 너 망하면 다 망한다 생각해 너 말고 진짜 하나도 없어 자꾸 압박을 좀 그만 괜찮아 괜찮아 자꾸 압박을 야 망하면 치면 되지 내가 실패 내가 실패 뿐이었던거지 그거만 말해줘 어? 그 탈진 들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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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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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오면 탈진 그게 하면 끝 탈진 오케이 어 어 탈진 포지션에선 내가 앞라인 서서 들어오는거 끊어줄 수 있어 박치기로 오케이 나 믿어 나 믿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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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초반 좀 잘 풀리면 저기한테 안죽을 안죽을 몸이야 나 잡을거 하나도 없어 진럭스 나 못잡음 아니 이번에 이길거 같아 이길거 같아 나도 저도요 이길거 같아요 뭔가 조합이 우리가 훨씬 좋다 조합이 우리가 훨씬 좋다 요거는 아리 메이킹하는거 아니면 징크스 지키는거 위주로 하고 피어라을 1로 돌려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또 나는 또 역버프에서 바텀에 힘 실어주고 그래 이번엔 그러면서 정글 6맵 빨리 찍고 궁 한번 박을게 오케이 이번엔 맞추자 이번엔 이번엔 낚시하자 이번엔 인백? 이번엔 도망해야겠다 이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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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으로? 미드로 한명이 달려가지고 바텀으로 가야돼 아래로 가 이렇게 붙어도 이렇게 붙어 나 아직 스킬 안찍음 이렇게 붙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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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여차하면 박치기 찍어야되나? 일단 내가 한번 맞춰볼게 내가 한번 맞춰볼게 브라움이 그 맞추면은 상이긴 한데 기세야 기세 좌팍대정에서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어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어 OK 간다 간다 네 봤어 뱅킴 뱅킴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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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이쪽에 와드 바꿀수도 있다 다같이 후퇴 후퇴 다같이 후퇴 다같이 후퇴 그럼 우리도 바꿀걸 그랬나? 밀고 와드로 바꿀걸 그랬나? 와드로 바꿀걸 그랬나? 와드로 바꿀걸요 그니까 아 괜찮아 괜찮아 진우야 우리 같이 들어가자 같이 들어가자 같이 들어가자 둘다 수확에 난 브라움 세라핀 진이면은 둘다 바다만으로 도는거지 아 이렇게 개초식이네 수확에 났으면 되게 좋아하네 아 쟨 뭐 진으로도 수확에 났을 드냐? 뭐 숙기하나? 숟가락 말디야 아니 저거 신발이 더 나은 수준일텐데 진은 신발 가는데 진은 신발 많이 가져와 근데 뭐 쟨 2승이라서 지금 이런데 아 여유? 똥줄 차게 해줘야겠네 아니라네 아니라네 아 너무 좋아요 진우씨 땡큐 야 근데 진짜 탑은 어떻게 갈 그게 없다 여기까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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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톰 정도는 가는거니까 그거 생각해서 탑 빼놈 네 네 네 다시 돌아가면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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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 천천히 요 왓아 안박아도 되지? 저쪽 위로 갈테니까 어어 그 제가 왓아 해놨잖아요 대 리쉬놓고 왔어? 예 리쉬orie한거 같아요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못봤는데 마나가 다른 상태로 늦게 옴 아니오 아니오 지금 상대 바이 정석대로 탔으면 레드버그 타이밍이야 형 와드 있으면 와드 한번 다시 해줄볼래? 지금 끝났거든요? 와드 해야돼 와드 해야돼 최대한 중앙에 해주시면 좋음 여기다 오케이 터트린 없음 오케이 오케이 와드 하시고 아래 빨개 먹으나 미드 위에서 올 수 있어 나이스 아이고 출발 살면 됐어 살면 됐어 한 대 풀 썼어? 아니요 안 썼어 아 여기도 칩 간다 네 퀴 깎아노 퀴 깎아노 퀴 깎아노 중 많이 깎아노 많이 깎아노 많이 깎아노 진체력 절반 형 딜교 너무 좋은데 양념 너무 좋고 거의 양념 불고기 맛있겠다 와드 나 다시 탑동선 바이 한바퀴 돌고 이소보 타이밍인데 와드 해놨으니까 오늘 보일 때 밀까? 밀까? 밀 힘들어? 나 불러도 돼 어 뭐야 뒤로 왔다 형 뒤로 왔다 빼야돼 여기 도와드기네요 오케이 위로 갈게 그럼 너 먹고 형 풀로 빠져요 풀로 빠져요 아이고 아 탈진 미리 빨리 쓸걸 바이한테 쓸걸 아깝다 아 나 왜 자꾸 찐한테 쓸라고 했지 그러니까 아예 반대로 왔어 바이가 아 위치 다 있었는데 나 걸린 위치 상대 여기 들어갈게 걱정이나 할 틈이 어딨나 난 없는데 다 바이 주커비? 어 봤어 아이 늦대? 네 형 천천히 밀어요 어차피 때는 집 안 갔거든요 여기 바이 오케이 저 집이요 응 나 감 마너 없다 세라핀 아이고 진효 살짝 조심 오 있다 있어요? 응 여기 있어 맞았어 상대 바이 칼 레드 쪽이었어 이거 밀고 집 갔다 오죠 아니 나 천천히 밀게요 마너 없어 젠장 오케이 오케이 바다 저희가 급해 천천히 밀어요 천천히 저희 당겨지 밀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와드가 없으니까 이제 먹어도 됨 세상에 뭐 뭐 뭐 뭐 뭐 저 간다 네 나 바통 나 바통 나 바통 나 바통 여기 나 걸렸다 와드 주는데 와드 주시면 감사 반대까지 반대까지 여깄지 못 갈 듯 오케이 오케이 가히 아마 바텀에 땅굴 파고 있어 지금 나 버려가지고 오케이 물건 낙스도고 어 욕 먹었네 욕 먹었네 괜찮아 나 바툴 가도 돼 아니 거기 근처에 어 잠깐만 오우 저 풀 빠졌어요 유치압 빠진 안되면 조심하세요 아리도 내려가요 일단 세라핀 저 못 도와드려요 나이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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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돼 빼야돼 우리 아리 따라오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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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면서 가보면서 다 잡을 수 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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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우리 바로 전령 가도 돼 오케이 오케이 와 궁극기까지 쓴 럭스 어 와 아리 캐리 지렸다 미쳤다 미쳤다 진명했다 합은 데리고 있을 수 있지 네 나 궁 없긴 해 바이 아직 오래 비워서 궁 못찍어가지고 이번에 올 수 있어요 저도 선 푸시하고 바로 붙어드릴게요 오케이 진도 믿어왔다 진이 얘네 전략 세게 하려나 보다 어떻게 줘? 세라핀도 올라온다 저희도 올려보내야 돼요 이러면 아직 안친다 그럼 저 라인에 있을게요 형 원딜이 여깄다 원딜이 원딜 내려간다 뭐야 내려가네 세라핀은 미드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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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탈면 돼 나이스 피업됨 피업됨 아이고 안되겠다 어떻게 해 이거 내려가 세라핀 옆에 있다 세라핀 옆에 있다 이거 돼 나이스 죽어 나이스 안 죽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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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면서 저게 왜 안 죽지? 다른거 나 죽어 그만 그만 더하면 안돼요 탑 내려갔어요 다시 올라갔어 내가 받아줄게 아 이거 아깝다 내가 궁으로 맞췄으면 잡았는데 괜찮아 괜찮아 브라운 브라운 바텀 봐야 돼요 뭐야 뭐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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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하고 있다가 Q2R 맞았어 와 이거 록스 집 안갔어? 어 안일한거 귀환한거 잡아보려고 나 좀 들어간건데 내가 더 안일했다 안일했어 안일했어 저 텔 있어요 텔 그럼 상대 지금 집가는 타이밍 집가는 어디 그럼 나 이거 전령 한번 못 세라핀 네 저 바로 트레이밍 아이씨 너무 얼바다 아 너무 세라핀 세라핀 내 스킬을 잃어 저도 가낸중 나 없는데 나 바텀인데 괜찮아 괜찮아 나 2먹고 오케이 3 대 3이야 나이스 2단태 2단태 나이스 나이스 엑스 왔고 나 라인 바로 나 라인 나이스 아리가 몰아먹었다 이거 개나이스다 요게 세라핀이 있는데도 이겼네 세라핀 없는데도 그냥 왜냐면 상대 럭스가 집값이 택입니다 트랜택 배어거지였어 우리 배어거지였어 세라핀 아니 어거지였다 정글 정글 어디야? 형대? 정글 죽었어 죽었어요 나 여기 피가 해치 안 바꿀게 이런거 아빠 계속 캐줘야돼 럭스 사라지 와드를 어 럭스 미드 럭스 미드 오케이 어 왔다 왔다 어 빼자 빼자 아이 아이고 죽었네 나 이거 아이고 죽었어? 네 버리세요 버리자 나 미세에 궁 한번 썼대 나이 테라핀 먹어 테라핀 먹었어 나이 테라핀 먹어 테라핀 먹었어 저 라인 밀고 집값다 올거에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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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핀이 먹은거 나이스 어차피 줄킬이었어 테라핀이 미리 먹어 나이스 다온다 다온다 이거 벌레 벌레다 바텀 가는 중 네 밀릴거 같은데 요번에 용도 10초 뒤에 나온다 와드를 박는게 아니라 빠졌어야 된다 용 해보죠 이거 용 해보자 나 궁 있고 우리 아리 옥실비가 얘 덱고 있을게 진 집 가야되서 진 집 가야되서 진 집 가야되서 어 바로 쳐야되 바로 쳐야되 가자 가자 바로 뛰어서 바텀 맞고 용 먹으면 될 듯 route 가야되서 여기 다가자 여기 세라핀 용 치나보다 지금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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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갑 나 탈 짐 있음 어 오케이 가는 중 가는 중 이렇게 가는 중 마다 없어 찐 마나 없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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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초보자 풍きた 탑 갈 수도 있음 나 안감 탑 갈 수도 있음 뒤에 뒤에 럭스 럭스 하나 하나 럭스 럭스 나이스 나이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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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밀자 바텀 밀자 정글은 세주가 받고 정글은 세주가 받고 뭐야 풀 빠졌어요 풀 빠진 나 이제 정글 놀러감 나도 내려감 세주 궁에다가 내가 쓰는게 제일 이쁜거 같아 방금 궁 좋았어 탑에 두명 탑에 탑에 바이 타워벌드 많이 먹었다 엉? 하하하 1층은 아름다워 우리 지금 상황 좋아보여? 용 용은 두개나 밀고 갈게요 어 너 밀고 한다고? 그럼 나 바이게 먹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우리 미드로 가? 바텀으로 가 이제 스웹하긴 해야되요 오 온다 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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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조심 거기 조심 저도 오긴 했어요 뒤에 어 그럼 살짝 보자 근데 침대에서 피가 없어서 라인 스웹만 하자 오케이 오케이 나 미드 갈게 네 400원 모자르네 나 잘 큼 바이 바텀 바이 바텀 바이 바텀 바이 바텀 진이 다시 바텀 오케이 아이씨 아이 저 블루쪽 나 이제 상체놈 우리 룩상 무럭무럭 크는 중 얌얌이 말림 나이트 아이씨 나이트 누구라 상대 아직 안보여가지고 사려보셈 바이 도 안보이고 옆에 있는 내 생각 전혀 없는 중 바이 아래 어 바이 아래 확인 어 바이 아래 확인 빠짐 야 또 소릴낵 진풀 없어 직 갔다 올게요 와드 채워 올게요 와드 채워 올게요 일단 확인 바이 아래쪽 와드? 아 미드 뒤에 있어 여기 바이 들어온다 요거 한 번 박칭해 오케이 오케이 볼게 볼게 여기까지 들어오면? 와드 지운다 이거 해도 되지 않나? 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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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없어요 럭스 궁 없어요 럭스 궁? 저 이거 하나만 거기 와드 다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아마 와드일 것 같은데 모르겠어 왠지 없는거 용 1분 40초 어 많이 올라가고 구슬 구슬 테라핀 리드 나 이거 보고 있어 여기 와드다 와드 지운 아 나 구슬 먹고 싶은데 아 노텔 이게 이거? 어 여기 여기 위험 여기 위험 어 난 괜찮아 나 피해지라 다울거면 저 집 갔다 올게요 아 집 갔다 와서 정비하고 용타임 보자 우와 이거 봐 오케이 아 여기다 좀 먹고 용타임 형 그럼 빨리 밀죠 우리 아무도 다 지울까? 네 네 네 여기 핑하 상황 핑하를 죽음 얘네 진은 이제 집 찍었어 오케이 오케이 미드 한번 쭉 밀고 바텀 바이게 오케이 그럽시다 그럽시다 럭스 미드 함께 나아가자고 럭스 이제 집 갔다 럭스 이제 집 갔다 럭스 이제 집 갔다 왜이렇게 아파 나 피가 있어 아 나 피 상태 안 좋아 탈 아 살려줘 살려줘 됐어 됐어 살았어 살았어 징크스 체력이 안 좋아 어 나 체력 안 좋아 근데 구슬 먹어 볼게요 어 나 와드 이쪽에 박음 싸움 싸움 용 줘야 돼 용 줘야 돼 풀공이야 풀공 이거 줘 이거 줘 어까야 어까 그럼 반대 미드 밀죠 미드 밀게요 바텀도 밀리겠다 용도 주고 이거 우리가 시야 먼저 잡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럭스 대기방에 다운거지 오? 징크스 체력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대기방이 아니라 그냥 라인 다운하다가 밀린거야 돌풍 갈게 돌풍 가서 무빙으로 피할때 어 형 조심조심 아 근데 럭스 뭐 이렇게 세냐 데미지가 이거 바텀 너무 깊은데 럭스가 너무 자신만만 근데 이제 전령을 칠수도 있어 욕먹었으니까 저희가 전령을 먹어야돼요 그래 근데 아래쪽 이제 먹었네 나 전령친다 바이 저쪽이니까 네 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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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령 쪽으로 죽는 중 어? 이거 미드 한번 봐도 되긴 하는데 미드 갈까? 이미 전령을 먹어서 하나를 해야돼 그냥 전령 먹고 갈게 나 그냥 탑 까야겠다 미안하다 형 괜찮아 괜찮아 여기 와드 올라온다 집중해 괜찮아 괜찮아 미안하지마 이기면 돼 네 응 우리도 저렇게 놀러가야 짠 응 그것도 좋아 우리 세주 있으니까 아이 탑이 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내려간 럭스 내려간 오케이 오케이 나 전령 있어 어 전령 있어 여깄다 아 열받아 진짜 우리 우리 좀 뭉치자 우리 우리 좀 뭉치자 온다 온다 다행이다 미드에 세면 돌아가야겠다 나 불러줘 싸울거면 어 오브젝트 전해야돼 중요할때만 난 간다 아니 너 계속 흔들어 그러면 오케이 여기 업드 도전 칠까? 아 아 또 또 또 또 와드야? 어디서 어디야? 어 와드와드 살았어 살았어 와드해놓고 다 들어오네 여기 시야 좀 뻥먹어줘야될거 같은데 아 그니까 여기를 나 혼자있어 지금 그니까 저쪽이 몰려다니듯 다 지우니까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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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피오로 간다 간다 나 지금 안돼 그냥 걸어봐도 되긴해요 저 두킬 있어서 지금 안되고 늦었어 지금 안돼 오케 빠지면서 나 전령 이제 아홉시야 확 조심해야돼 왜? 전령 아홉시? 오 이제 열시 형님 미드에 쓰시죠 그러면? 네 고고 미드에 푼다 이게 엄청 오래 살았어 이거 막으면 럭스 잡아도 되지 않나 고수? 네 방금 속박 썼어요 그리고 같이 갑시다 벌레마 속박은 또 금방 돌아오니까 암빡할게 코어예 저 집 한번 찍을게요 탑 안보인 아 탑 보인다 아 딜버 가위바위 여기 오우 잘한다 내가 막아줄게 내가 막아줄게 나 살게 괜찮아 공수로 감 아 이거 살 수가 없네 이거 이거 넘거지 마시고 오케이 피해야된다 이거는 없을 수 없어 피해야돼 피해야돼 어 내가 피할게 피할게 이거 탑 받아줄 수 있나 나 고수로 들고 있는데 어 내가 받아줄게 나 이거까지 먹고 집 한번 왔다 봐 이거 용 1분 2분 산타할 때 럭스 진 얘네 둘만 잡으면 딜 없거든요 자기 그럼 나 앞라인에서 걔네로 들어가 들어간지요 우리 뒷라인 몰리는 거 없으면 들어가세요 확인 확인 제가 알아서 살게요 이거는 우셔도 돼요 자 가봅시다 나 지금 또 땡땡하긴 해 요쪽으로 시야볼게요 이거 같이 가야돼 이게 계속 박아도 우리 어 이제 정글링 그만하고 정글랑 선풋이랑 붙어서 계속 시야 잡아야돼요 가온다 가톤에 가위 가톤에 가위 가톤 가야도 좀 멀긴 해 오케이 깼다 гром 용쪽 시야 잡자 이제 피어라도 미드 풀어서 그냥 같이 잡아볼까 우리 우리 자가자 이거 오면 싸우자 럭스 스멜에 있거든 이거 텔 쓰고 온다는 건데 어 형 다시 바텀에 있어 어 형 다시 바텀에 있어 샷 꽉 잡아줘요 아이 여깄다 피아 싸움 해야돼요 이번엔 용 뺏기면 진짜 안돼 이번 미드라운드 밀자 같이 오케이 찐 너무 기숙했는데 나 보다 하나 더 아이 그쪽 갈 수 있다 난 뭐 저쪽 난 위아리로 먼저 밀고 붙는 느낌을 할게 오케이 얘네 여기 씨앗 잡으러 올 때 물어야 돼요 핑완 남는 사람 여기다 좀 박아줄래? 여기? 나 지금 핑완 없어 내가 못댈께 내가 못댈께 오케이 럭스궁 빠짐 용 20초 바이 기몬 이번 라운드 밀고 용쪽 자리 먼저 잡고 용 먼저 치죠 나 보다 한 번 더 나 보다 한 번 더 이번에 나 볼게 여기 핑완 있으니까 이런 데서 제가 스킬 맞춰보면서 딜드 할게요 용쪽으로 들어가세요 용쪽으로 들어가세요 나 먼저 붙는다 여기 시야 줄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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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라인트 괜찮아 이렇게 빼면 돼 그럼 못댈 그렇게 해야돼 그렇게 해야돼 진 진 다운 본다 다운 진 진 진 묶었어 키밍 아아아아 아 내가 너무 많이 맞았나봐 노플 진 노플 피관리가 안됐어 피관리가 와아아아 아 내가 피관리가 안됐어 피관리가 앞라인 쓰는거라 관리 안될 수 밖에 없어요 여기서 바위 물 때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던가 했었던거 같애 시야를 다 아쉬운데? 음 잡고 아쉽다 아쉽다 여기 시야를 우리가 먹었을때 여기 앉았으면 어땠나? 어 그니까 여기를 지켰어야 됐던거 같애 안으로 용으로 안들어가고 밀어내고 근데 뭔가 크산테가 생각보다 빨리 여기를 자리로 와가지고 뒤에서 크산테가 오긴 했어 맞아 상대 이거 바론 달렸을수도 있지 않을까 가보죠 탈가는 보스로 갑니다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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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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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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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드 이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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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쓰고 빠진다 플쌌다 미드 밀자 미드 밀자 형 나 피워라 따라갈 수 있어 저거 따라는 가봐 그러면 내가 밀게 어 밀어 밀어 하나 더 밀어 하나 더 밀자 하나 더 밀어 2차까지 밀 수 있어 못간 못간 짐 못간 한번 더 한번 더 내가 막아줄 수 있어 이거 싸움을 보면 힘들거 같아요 이거 싸움은 힘들다 이거 싸움을 보면 힘들거 같아 이거 싸움을 보면 힘들거 같아 사불 조금이라도 프샨트 들어온다 내가 어그로 최대한 끌어볼게 어떻게든 응? 네 다음에 용사부가 아니고 오브젝트 없어? 위험하게 할게 이제부터 오케이 내 목숨이랑 시간이랑 바꾸는 느낌으로 위험하게 하라고 오케이 오케이 믿을게 난 바위 탑 쪽으로 간다 애들 다 탑 간다 네 바위 보이지? 왜? 나 잃어버려 여기 바위 난 안죽어 난 안죽어 네 다시 팔다니 다시 복감 나를 아예 안 때리고 그냥 들어가네 그니까요 내가 앞라인 쓰는데 우리 브라운 죽는다 안죽어 안죽어 나 미드 뛰어가는 중 나 미드 뛰어가는 중 궁 받아? 럭스한테 궁 나이스 럭스 럭스 3위 오케 럭스 뒤에 바위 있다 뒤에 바위 뒤에 바위 뒤에 바위 다 들어가?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안 돼 빼 빼 빼 빼 빼 오히려 당한다 오히려 당한다 막고 있다 막고 있다 아우C 나 그냥 크리스타럽 교환했어 바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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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기 나이스 나이스 아 변수 만들게 변수 어 안에서 만들게 안에서 막자 어 오케이 만들어 나 체력키부터 한거 같아요 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이거 억제기도 줄게요 이거 억제기 쌍둥이 막아야돼 쌍둥이 막을게 쌍둥이 막아 형 쌍둥이 막아져 어딜서 많이 본 그림인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많이 본 그림인데 이거 많이 본 그림인데 이거 우리의 몸 우리의 몸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아~~ 막을 수 있어 짐목하게 막아 짐목하게 막아 짐목하게 막아 그러니까 나도 가 나도 가 알았어 알았어 안 돼 안 돼 못 도와줘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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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가게 못 가게 막아 못 가게 막아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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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짜잉 녹삼이 한번 해 녹삼이 한번 해 지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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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미쳤다 이것이 로울이야 이 집이라고 힍 Ariana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되냐 마지막 판은 더 잘하자잉? 해보자 진짜 해보자 루고라가 그냥 루고라가 잘했는데 내가 마지막에 진 궁에 죽어가지고 쟤들이 안갔어 약간 나도 잘 죽었어 잘 죽었어 너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았어 진 궁으로 내가 모르고 들어왔어 사실 나갔는데 아까 세주안이랑 만났는데 밖에서 잘했어 잘했어 와 이거 아니 근데 다음판 어떻게 하냐 진짜 큰일났네 아 다음판이 제일 고민되네 다음판 이기면 되지 지금 기세는 우리쪽이야 무관기운 터져서 심장 벌렁벌렁한다고 얍얍이 우리가 용을 너무 빨리 못한거 같아 자리를 어떻게 잡아야지 모르겠어 이게 스킬샷이 자꾸 내걸 다 피하니까 자꾸 쳐맞아 대치상황에서 근데 맞는거 어쩔수없어 형 근데 내가 뒤로가면 와드가 뺏기고 피지컬로 내가 앞장을 쓸게 내가 더 튼튼하니까 피지컬로 피지컬로 야 이거를 루고라가 하네 나는 사실 이거 젓나 싶었는데 아니 김성태가 우리애가 죽었어 거기서 맞어 저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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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분명히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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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룩사람 저것도 안오고 한다 이러고 있었을거야 어 맞아맞아 아 근데 이거 지금 보고있는분 나 보고있어 저요 아 이거 이거 진짜 근데 돈차이 생각보다 별로 안나네 별로 안나 할만했어 사용인거 빼고는 할만했어요 근데 사용이 좀 크긴 했는데 역시 날아간다 그리고 아 아퍼 와 근데 돌풍도 맞아줬어 맞아줘 맞아줘 어 여기서 내가 피했잖아 옆으로 그래서 세주안이를 만났다 근데 아무 생각없이 집을 찍은거야 어 아 럭스궁에 죽었구나 럭스궁에 죽었구나 나 뭐에 죽은지도 몰랐어 나 그냥 찐궁인줄 알았어 여기서 우리 근데 되게 잘 비빔 근데 저쪽이 그 바론있다고 먼저 부실줄 알고 집을 안감 우리 되게 잘 비빔 와 징크스 잘넣다 징크스 야무지게 뒀다 징크스 야무지게 잘라 아 징크스 아 와 여기서도 집으로 갈 생각 안해 야 어그로 어그로 끌고 어그로 끌고 못가게 끌고 와 아니 이걸 이기네 그래서 아까 아까 막 아리가 어그로 어그로 왔다갔다 아니 이게 진짜 아리가 막 전멸쓰고 다했어 왜 안오냐고 아 왜 안오냐고 왜 안오냐고 아니 차가 여깄는데 왜 안오냐고 못가는거거든 개웃기다 가고싶지 차가 끊겼어 아 이걸 이기네 유관행동 지렸고 유관행동 지렸어 이것이 유관이지 이걸 클러치 하네 야 이게 이대료가 이걸 이겨 아니 근데 아니 이거 할만한데 이러면 한파만 더 할만해 할만해 이게 이렇게 된다고 진짜 말이 안 되네 잘 죽었어 아 이거 아 이거 근데 아리도 엄청 막 그 혼신의 똥꼬쇼함 막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줄넣기다 무관행동 지렸고 마지막 세트는 레드진영에서 플레이 하시겠습니다 예 네 5세트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어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지금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꼬리 흔들어 꼬리 흔들어 어떻게 할 건데 개웃기네 보는게 엑소스 게임은 게임인데 어떡할 건데 아니 이게 와 4영을 뺏겼는데 4영을 못 키고 그러니까 억장이 다 털렸네 이게 263 014 캐리 키라라가 먹고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스노볼인게 만약에 브라움이 안 죽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애 그치 다 스노우볼이지 그래도 근데 브라움이 죽어가지고 일부러 이게 유도한건 아니겠지만 그거가 스노우볼이 굴러가지고 맞아 병건이 앞으로 자꾸 죽어 어? 그건 좀 아니 그러니까 죽는거에 겁먹지마 죽지말고 아니 지금 죽는 타이밍이 좋아 죽는 타이밍이 지렸어 오묘하게 죽어 오묘하게는 잘 죽어도 되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저기서 내가 봤을 때 브라움이 럭스 궁 안 맞았으면 저쪽 다 안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딱 여기서 멈췄을 것 같아 근데 위험한 자식 이 병건의 미친 플레이 거기서 죽어서 더 들어오게 만들고 그만해 얘들아 병건의도 힘들어 대드무비야 이게 대드무비니 너무 적당히 아니 너무 애 나이맞는 어른 계륵 쓰는거 아니야 어 피곤한데 어떻게 하지? 이기자아 마지막 이겨보자 체력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아 근데 막판이에요 막판 형님 자리 이거 저희 오른쪽 가야될듯 김진효 김진효 어디갔어 아 나 또 그거 찾아 들어가야겠다 잠시만 너 여기 저 초대가 안되더라고 초대가 안되더라고 나 버그 났나봐 네 아 잘했다 잘했어 저희가 오른쪽인거죠? 응 나한테 네 네 저 왔습니다 응 네 알아서 하래 우리보고 준비됐습니다 어 알아서 하라고 뱀픽 안해준데? 네 왜 와 왜? 너무해 그냥 무서운데 핵임지기 싫대? 아냐아냐아냐 대충 해줬어 대충 대충 해줬어 대충이라도 해준게 어디야 대충이라도 쏘니 오른쪽 나 오른쪽 MZ호 쏘니님이 가셔야 되네 갈려면 턱신관이 내가 올라가고 아냐아냐 자리 자리 어 내가 가고 이렇게 하고 내가 다시 이렇게 하고 천도중 가고 내가 반체로 가고 위험한 자식이 아래 가고 오케이 좋았어요 MZ호 쏘니 가고 나 가고 아 이가 너무 아프다 썩었나봐 하나 야 근데 너 아리 잘하는데? 아니 근데 숙련도 많이 떨어져서 많이 못했어 근데 아리가 왜 이렇게 데뷔지가 센 거 같냐 원래 데뷔지 저렇게 안 센던 거 같은데 데뷔지가 뭐야 야 아리가 저점이 낮아? 괜찮아 보이던데 근데? 못했는데 너 왜 좋아 보이냐? 공 때문에 생존기가 좀 좋지 않나? 빨아들이는 게 되더라고 쌩쌩돌이 때문에 뭐 내가 돌아서 뭐 막 원딜 물고 그래야 되는데 바위 때문에 쫄아가서 못 줬나봐 우리 준비됐나? 아 바위 때문에 됐다 우리 준비됐으면 고 예 오케이 잠깐만 난 준비됐나? 다 왔나? 진효는? 왔어? 어 왔어 오케이 저희 됐습니다 아 이기고 싶다 여기까지 오니까 더 승부욕이 지금 이제 돈 차이도 나 최고로 올라왔어요 돈 차이도 나 아 근데 진짜 바텀만 잘하면 돼 진짜로 맞아 형 아까처럼 일단 라인전하면 되는데 내가 중반부때 약간 집중 못했나봐요 너무 말도 안되게 미스터타 잘했어 럭스가 스킬을 잘 맞췄어 아 그 럭스한테 야 방송 뭐냐? 여기 한타에서 우리가 나쁘지 않았던거 같은데 어떻게 싸우느냐 여기서? 보시면 그냥 아이구게 3명이 맞고 잡았거든요 여기서 근데 왜 내 궁이 잘 안맞았어 어 뽀뽀 럭스한테 좀 폭방 봐 아 아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이 좀 안 좋았네 내 궁이 이쁘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한명밖에 안맞았어 근데 이게 제일 열받는거 알지 따연이는 펜타클먹고 이겼는데 얜 먹고 젊은 맞아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먹긴 먹냐 진짜 너네 라이벌이야 쟤 그래서 숫질하니까 아 웨스트 무릎 또 스택관리 했잖아 스피칼 아 이거 이겨야돼 하나 하나 아니 이게 준내역겨 얘 다 쳐맞으면서 가는거 타워에 아니 얘 진짜 개똥 쌌네 아니 집이나 찍지 피오라 지금 때리고 있는데 타워 타워 다 쳐맞고 있어 다 맞음 다 맞음 아니 갑자기 아니 근데 좀 약간 크스한테 좀 이상하긴 했어 야 귀찮아가지고 진짜 귀찮아가지고 끝날줄 알고 자기 끝날줄 알고 못가게 막아 못가게 막아 표정이야 표정 봐 저쪽집 표정 봐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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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데도 못가 롤은 넥서스를 미는 게임이에요 왜 이렇게 신나게 계속 맞기만 하는거 같은데 2대2지 계속 맞는데 쉬지않고 계속 구타 당하는데 2대2야 이번 판은 초반부터 압도적으로 해서 그냥 첫판처럼 이겨보자 어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하자 우리 이제 하나씩 배우고 있어 지금 경기에서 맞아맞아맞아 계속 성장해 하면서 성장해 점점 성장중 진짜 진화중임 아 또 강민경 매니저가 나 그 게임하고 있으니까 나 아까 먹을 거 없다고 했잖아 네 아 또 사무실 앞에다가 또 젤리를 몇 개 또 먹고 갔네 아 뭐 퀵 하나 보낼 난 왜 도재앙이야 퀵 하나 보낼게 있어가지고 퀵 보내는 김에 젤리를 좀 몇 개 보내주셨네 아 젤리 이스? 맛있겠다 젤리 젤리로 배가 차? 아니 그러니까 이 당 아 당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집어먹었어 아 나 물 좀 바꿔야겠다 젤리 아 종수가 계속 바텀을 봐주니까 이게 우리가 좀 잘 풀리는 듯 맞아 종수가 계속 바텀을 주는 거에 한 반절만 집어먹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맞아 맞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쪽 기세가 꺾였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만 집중해서 퍼킬만 퍼킬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봤어 이번판 퍼킬만 타 버릴 줄 알아줬어 나 자신 있는 중이 오려면 이제 진짜 쳐다도 안봐 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퍼킬 따잖아? 무조건 이길듯? 맞아맞아 맞아 쇼하나보다 이제 아 이 긴장감 아오 룩쌤 아오 류쌤이면 같은 팀이었나보네? 네 지난 시즌에 같은 팀이었어 자 갑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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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령 지령 알려주세요 지령 카밀 카밀 지령 운면복 정하겠습니다 카밀 노틸 좀 풀어주지 그니까 아니 안 푸는게 나 무조건이야 무조건 자신 없어 사실 사실 니코죠 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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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크 풀려요 이거 오케이 괜찮아 자크 풀어도 돼 풀어 마지막 게임인데 우리 애니야? 와 피오라 넣었어 레전드 와 애니요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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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크산테랑 우리 그러면 크산테랑 자크 상대해야 되는 거네 크산테는 줘도 돼 와 빡세긴 하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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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크산테 있는 팀 다 줬음 맞아 여기 팀 또 질거임 와 이걸 투팬으로 하네 이놈 이제 크산테하면 또 줘 또 짐 또 짐 저희 징크스 하죠 오케이 오케이 야 탑 몇 피겨 뽑을거야? 지금 뽑아도 돼요 이 형 그러면 징크스 어 징크스 뽑고 어 징크스 뽑고 어 징크스 뽑고 나 뭐하지? 케일에 그웬 해? 그웬이 나은 것 같아 미안한데 케일은 하면 안 된다 했어 아 케일하면 안 된다 케넨은? 케넨은? 케넨은 펜 안다만 그웬? 케넨은 뭐 자신 있으면 하던가 형 마음대로 해 어 니 알아서 해 니가 잘하는 거 어 나 자신이 괜찮나 아 자신이 없어 아 그웬 진짜 아니 왜 저래 아니 왜 저래 진효야 방금 니가 캐리 했잖아 오케이 징크스? 네 오케이 징크스 먹고 저쪽에서 세진을 갖고 갈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어 아 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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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면 돼 사려 진짜 사려 위치 안 보이면 절대 가지마 내가 위치 브리핑을 해줄 수는 있는데 이게 100%가 아니고 보이면 해줄게 네 예상으로 내가 다 잡아줄게 라인 반반 가면 이길 수 있게 도현이가 짜주는 거지 진짜 천천히 당하지 말고 해보자 그래 우리 급하면 안 돼 우리 급하면 안 돼 당하지 말자 오브젝트 때만 미리미리 모여가지고 와 아까 이긴 거 아네 아까 이긴 거 저 일단 서폿 잡죠 벤 당하면 좀 힘들지 않나 오케이 서폿 레오나 레오나 브라움 아모모 마오카이 해도 돼요 마오카이 해서 돌리자 이거 그래도 돼 마오카이 괜찮아? 마오카이 괜찮아 괜찮아 그럼 마오카이 하면은 내가 징크스 그 합을 맞출게 그 덫 내가 안 밀게 덫이요 덫은 제가 덫을 깔 때 깐 자리 미세요 그럼 되잖아요 오케이 아니면 나 여기서 트런드 같은 거 어때? 크산티 자크 트런드한테 진짜 개꿀인데 어? 괜찮긴 해요 근데 이거는 막판이라 트런드 해도 되고 야라가스 해도 되긴 해요 10초에 벤 말해줘 어 벤 벤 진 진 진 벤 세라핀 어때 세라핀 개꿀 받네 세라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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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아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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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3초 그거 됐어 아 오케이 오케이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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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다 기성말 보낼게 세라핀 변이라고 아 그래? 안 된다고 어쩔 수 없고 안 된다고 할 것 같은데 세라핀이 세라핀 세라핀 그냥 해야돼 세라핀 그냥 해야돼 세라핀 변할게 그냥 걔 하자 세라핀 변하자 그래 알았어 진 세라핀 했다고 쳐 차라리 진이랑 진이랑 밀리오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걔 쌉 조합이야 쌉 조합 쌉 조합 오케이 확인 겁쟁이 냄새가 나지? 세라핀 세라핀 이러면 트런드 있고 야라가스 해도 되고 야라가스가 우리 팀이 못 믿을 것 같으면 트런드 해도 돼 그니까 형 트런드로 하실래요 그러면? 나는 괜찮아 오케이 트런드 갑시다 오케이 좀 아리 상대로 그럼 나 탈진 들어야 되나? 그럼 나 탈진 들어야 되나? 하... 진 진 진하네 아... 아쉽다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럼 진하고 뭐 하지? 그니까 저게 근데 진이랑 조합이 안 어울려 진 잔나 진 잔나가 뭐야? 말도 안 되는 조합이거든 왜왜왜 안 좋아? 개구려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조합 진 잔나 개구려? 네 잔나가 태풍으로 띄우면 찐이 맞추는 거 아닌가? 그걸 띄우는 걸 맞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어헣 아 그래? 아 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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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룰루 룰루도 나 빅토르 뭐해? 빅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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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하다 빅토르 되겠어 아리 상대로? 아이 뭐 잘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해야지 뭐 내는 게 어딨어 하는 거지 파이팅 할 수 있어 나 스펠은 점화? 스펠은 점화? 어... 점화 네 점화 좋아요 저 맞죠? 혹시 네 번째 밴 안 된 거 그 클라 버그 때문인 거 맞으시죠? 아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버그였구나 3초 5 3초 5 우리는 0초 보였거든 맞아 괜찮아 진 코금은 개구려 어차피 개구려 개구려 진 밴했으면 이지리얼 했을 거 같아 그건 맞지 내가 느낌을 들어오는 크산테 자크를 같이 녹여주는 느낌으로 같이 해주면 되나? 응 굳이 진 쪽으로 파고들 내가 앞라인에서 크산테 자크한테 궁 빨고 버텨볼게 그러면 뒤에서 빅토르가 늘리면 일지도? 근데 그 왼으로 진 잡기 살짝 빡셀 수도 있는게 개빨러 진짜 그니까 위치와 키면은 비슷비슷할 거 같아 내가 앞라인에서 궁 빨고 앞라인부터 같이 녹이면 별로야? 우리가 뒤로 차라리 앞라인부터 아 우리 팔 길어서 팔 길어서 앞라인부터 정리하는게 맞음 오케이 오케이 나 현이 보이는데 파이팅 이깁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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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산테가 또 물러올거니까 크산테랑 자크쪽 보는게 훨씬 낫듯 크산테 창공진 안했네 스난다 장 Ancient sac Mo 나 또 역 인베? 오 인베고 노노너너미노 학원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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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스비 학원스비 학원스비 딱 한 점 돌파 할 뻔 했으면 좋았는데 아까 아쉽다 엎혔으면 좋았을텐데 내가 좀 늦어서 그래 아니.아니야. 이미 막 들켰었어.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우오핰 조합은 이거 진짜 사고 안나면 우리 무조건 이기겠는데 사고 대신 못하는 것 같아 소극적으로 제가 하자 정글 올 때만 할게 진짜 이제 오케이 형 나도 욕심 안 부리고 풀캡 먹고 가도 되고 우리 바텀 그냥 서로 크면 더 좋잖아 형 급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풀캠 다 도시고 오세요 우리 천천히 하자 천천히 버려볼게 자크가 오히려 급해서 갱할라다가 한번 흘리면 좋아 그쵸 그쵸 오히려 형이 풀캠 돌고 디바 주는게 더 이득일수도 자크가 오바해서 들어 여기 와드 걸림 나 걸림 우리 역버픈거 걸림 자크였어요? 아리야 노란반지 아리 오 뭐야 물 배네요 상대는 리시 안했지 여기는 왔어요 미리 4척 어때? 상대 리시했어? 안했어요 형 물어봐요 진 걸어요 진? 진 걸어요 진? 아아 아 미안해 내장아 내장아 진 저거 스피드 빨라가지고 빼야돼 사고나면 안돼 우리 이제 더이상 어어 근데 진 스펠 다 빠졌어요 오케이 진 스펠 다 빠졌어 나도 빠진 우리 다 빠진 천천히 하자 천천히 괜찮아 아니 아리 윗무빙 아 그래 윗무빙 위쪽에 와드 칼도와드 우리 정글 위치 걸림 어 안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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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선 없는데 침착해 침착해 뒤에 자크 세워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밀고 가도 어차피 내 위치 걸려도 그럴 수도 있고 아 오케이 오케이 없긴 할텐데 상대 정버프라 차라리 미드가 지금 갈 타이밍인데 아직 상대 지금 블루 먹을 타이밍 네 먹어주세요 아 와드 있었네 아니 어떻게 알았나 했냐 형 거기 와드 있어요 어디? 어 자크 미드 그지? 나이스 잘 흘렸다 나이스 힐 빠졌네 자 힐 빠졌음 어 지금부터 저는 한 4분간은 라인만 당겨야 될 것 같아요 바텀도 바텀도 상대 서로 우리 올로플이라 진이 없긴 한데 우리도 위험함 자 그쪽 나 이거 먹을거야 밀고 가줘요 오케이 엎드리자 엎드리자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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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탑 쪽에서 먹었으니까 상대 탑 쪽에서 먹었으니까 탑에 자크 있을 것 같아 확실진 않아요 인간의 목숨을 아싸가주마 CS 되게 잘 먹었는데 그거? 오오 뭐 CS 차이 많이 나는데? 오 아림이야 아림이야 우리 탑이 잘하니까 그냥 진짜 존버하자 어 진짜 존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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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존버해 줘 오케이 오케이 딕토르도 후반 되게 좋으니까 딕토르도 후반 되게 좋으니까 형 근데 되게 빨리 먹는 거 그건 체크해야 돼 어 딱 그것만 아리씩 갔다 왔어? 어 아리씩 갔다 왔고 자크탑! 자크탑! 오케이 자크탑 나이스 자크탑이에요 우리 정글 흘리면 정글이 트는 거야 트는 중 나 이거 먹고 바텀 동선을 한번 타볼게요 미드 남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쪽 아직 점멸 안 빠지... 아... 없음 점멸 없음 점멸 100초요 진 아리 아래쪽 넌 여기 핑왕 탑노텔 탑노텔 나 이거 먹으면 오랩이니까 이것만 먹고 여기 와드 핑왕에 지워주세요 올 때 오케이 탑노텔 안보임 와드했다 얘네 와드했다 와드하고 또 피마지움 안이 있네 어... 어...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한번 가볼게 아우씨 어 이거 이런거 야 이런거 좋아요 진짜 했잖아 네 맞아요 좋아요 나이스 형님 오케이 오케이 이득폼 이득폼 아 근데 덫을 내가 또 그쪽으로 올렸네 아 괜찮아 괜찮아 제가 덫 깔면은 그쪽으로 날리시면 돼요 위치 걸리기남 이거 바텀 안갈게 자크 뒤에서 역병 대기할 줄 네네 바텀은 그냥 천천히 할게요 바텀 진짜 천천히 할게요 여유있어 여유있어 후방가면 우리가 좋은픽이라 그랬어 절대 급하지마 오케이 다시 한번 재담 다시 한번 재담 여기다 피만 계속 박아주시면 좋아요 뭐? 바텀 한번 찔러 볼까? 어 찔러 보세요 나이스 진 나이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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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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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아... 한번 찔러고 있는데 자크가 깜짝하고 있었네 이유가 있네 다 이유가 있어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낮에는 이유가 딱 있어서 하면 안 돼 제발 후방 가자 제발 후방 가자 제발 후방 가자 네 너 전령 사운드 안 한다 그냥 어? 그러실래요? 그러면은 그것만 해요 카운터만 어때요? 전령 먹고 있을 때 용으로 몰래 때면서 그런거지 나 전령 올라갈 수는 있는데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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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크 여기여기여기 오케이 나 가는 중 좀 멀어 아... 죽었나요? 죽었어? 어? 어? 살았어? 나이스! 잘 살았다 빠삐... 빠삐 자기만 걸려가지고 롱이 아... 아리 궁 없지 오케이 유지시켜줄게 네 아리 궁 근데 형 오면 갈걸요? 어? 저기다 아리 지만 못 가게 형 안되요 레벨 차이 많이 나요 나 안할거야 차크 여기 아리 지금 직감 형 지금 전력 좀 체크해는 못 것 같은데요? 그래 R이 직가니까 그래 R이 텔 있어? 나 전력은 가네 텔 있어도 저보다 느려요 오케이 나 간다 비달 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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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뺀다 뺀다 레벨링 오케이 레벨링 저기 용도 못 챙기고 뭐 없어 나이스 룩선이 형 백업 좋아 나이스 나이스 흰자 연맹 없고 간 물어볼까? 그 체력 없을 때 그때 내가 그 타워 다 밀었을 때 자 6렙 보면 돼 6렙 근데 6렙 봐도 못 이길 수도 있겠는데 안돼요 무조건 타워다이브 아니면 에에에 탁크탑 탁크탑 어우 흘렸어 흘렸어 그냥 진짜 버티기 많아줘 형 그리핑이 많아줘 한타 구두로 가자 에에 얘네 2렙 올라와 스트라이하나? 벌룡 싸움 아까 나 근처에 있긴 해 저도 싸움은 가네 용먹고 있는거 같은데 용? 아냐아냐 여기서 보였어 여기서 보였어 여기 확인 나 올라가? 돈좀 많은 나 올라가는게 낫나? 근데 6렙이 안됐다 6렙 찍고 가야됐다 근데 형 올라가면 저 다이브 당해요 이거 몰래 쳐볼까? 아뇨아뇨아뇨 시야만 계속 잡아주셔야 돼 한쪽 지금 하나도 안뚫려있어 어 집을 빨리 찍을게요 형 오케이 나도 그럼 나 윗쪽 시야 뺏겼네 아래쪽 시야 뚫습니다 어 아까 갈라오는데 안 닿았어 네 무조건 아래 무조건 아래 인정할 줄 아는 용기 아리 아랫무빙이야 오케이 아리 아랫무빙 고현이 그냥 먹어 내가 시야 잡아둘게 조금 나가기가 힘들어요 아이고 안먹었어 큰거 먹으려고 큰거 먹으려고 나 여기 보였거든 자크 여기 저 도와드릴게요 근데 상대가 더 먼저 오니까 싸우면 안돼요 오케이 싸우진 않아 다 들어온다 저 올라간다 올라가야돼 올라간다 오케이 오케이 자 죽kten 살기만 해 살기만 해 어 잠깐만 죽었다 형님 시야 먹었음 빼셔도 돼요? One x2 너 온다그래서 나 되는줄 알고 '. 2대2는 되는데 바텀에 바텀이 올라와서 안되면 할라면 위쪽에서 하세요 바텀은 근데 이거 해볼만 해요 형 지금 진체력 없어서 용먹고 있을 때 아마 진도 꽁 덜 빠진? 그럼 용해볼래? 용해보자 용해보자 아 전령하시던가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 지금 리드 없고 오케이 전령하세요 전령 바로 하세요 바로 네 빨리 밀게요 자크 온다 근데 이거 바텀 다이브 조심해라 자크도 온다 뗄게요 여기 와드 없어 어 우리 시간 끄는 중 아 걸렸다 걸렸다 와드 있다 자크 여기 있어요 자크 여기 있어요 자크 여기 있어 자크 여기 있어 자크 캄 이제 집 갔어요 자크 이제 집 갔어요 먹으면 먹을 수 있어요 자크 이제 먹었어 먹었어 여기 3대 룰루 마너 없어요 이러면 좀 천천히 이거 바텀 보이면 미드에 전령 까져 모르고 아 칸다 집 갔다 칸다 오케이 밀고 빠르게 밀고 바텀 집 갔어요 바텀 집 갔어요 어? 안 보이지? 집 갔어 집 갔어 집 찍을 게임 아니 전략 찍어야 돼 전략 풀어야 돼 쿨어야 먹으니까 지금 쿨어야 먹으니까 지금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네 미드 받아야될거 같은데 내가 받아볼게 네 찐 올라갔다 여기까지 근데 여기로 와드했다 여기 와드했나보다 이런데 오 자크 어렵다 어려워 나 간다 간다 야 맞아줘 괜찮아 괜찮아 바텀 바텀 육신낸다 바텀 육신낸다 어? 아 잠시만 잡을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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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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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쫓이세요 쫓이세요 쫓아 쫓아 디동시 5초 나이스 스킬 내가 밀어났네 먹어 먹어 그리고 풀 다 빠졌어요 쟤네 어 탑 다 흘렸다 탑 흘렸고 오케이 쟤네 이상한 행동 갔어 방금 여기 한번 들어가볼게 네 형님 탑 형 아리 탑 올라가는 무빙이야 오케이 나 그냥 안에 있을게 집이 나 찍어야겠다 집이 나 찍어야겠다 아 근데 이거 마오카이가 대아먹었네 아깝다 이거 앗 안 찍어야겠다 집이 나 찍어야겠다 비위비위비위비위비위비 잡을 어 기절했다 기절했다 아 밀어내기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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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래 살았는데 오래 살았는데 너무 빡세다 아우 아우 전멸 전멸 아 이걸 반응한다고? 어우 아 맞아도 안 죽었을걸? 아 근데 진짜 자크 너무 잘한다 미치겠네 이거 아까 안 보이는 데서 나오니까 안 보이는 데서 날라와가지고 이게 답이 없어 여기 여기 지금 너무 시야가 좀 빡세긴 해 우리가 여기 아예 안 잡혀있잖아 근데 이게 지고 있는 거라 어쩔 수 없어 이거 육사명도 어쩔 수 없어 킹 하나 하나 나 질렀다 사왔지 아 한 번 또 아까처럼 형 안 내면 한 번 해보자 공국기 18초 어 그래도 빅토르 1킬 먹었어 오케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여기 들어왔다 지금 오케이 예 다이브 온다 이거 느낌이 다이브인데 형 이거 다이브 3초 전 그냥 쭉 뺄까요 형 어디 어디 나도 바텀 붙을게 바텀이요 바텀이요 아 아닌가? 아 모르겠다 아리 내려온다 아리 내려온다 안 친데 안 친데 안 친데 안 친데 그리고 내가 텔 찾을 수 있어 형 이런거는 물어오세요 혼자 있잖아 혼자 있으면 근데 아 물어서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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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먼저에요 아리다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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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은 너무 잘되있어 여기 미니시약 아니야 입은 신약 아니야 핑 glory 핑 glory 핑 glory 바텀 아마 여기에 살짝 꼭 올수있어 생각하세요 우리 빅토르 탑까는 유 삼성두POSING 마틸 배 오케이 오케이 용하자 근데 와야돼 빛으로 와야돼 아 와야돼 아리가 먼저와 오면 해야돼 어 나 로빈 어 체력없어 체력없어 어 크루브는 안하는게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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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드폭고 야이 펠 탔다 이거 펠 탔어 오케이 오케이 뺄게 뺄게 텔 탔어 못뺴 못뺴 아 홀이 체력없어 체력없었네 그럼 못하는거죠 나 텔이 지금 돌았다 나는 그럼 3대3이니까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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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거 같은데 힘들지만 우리 미드로 갈까 바탕 네 미드로 갈게요 힘들지만 괜찮아 힘들지만 할만해 못할건 아닌 못할건 아닌 저쪽이 계속 한번씩 던질데도 있음 그거 받아 먹자 맞아 진이 좀 많이 던지네 여기 룰링 여기 룰링 시야를 아까 앞끝 정하네 벌령 나오긴 했는데 상대도 시야를 잡고 있을때 네 뒤에 붙어볼게 카카 안보여 안보여 아무도 안보여 전령쪽으로 안보여 있을거야 그녀는 내려오는데 저도 올라감 자크도 있다 다시 소강상태 소강상태 상탈 저 빨리 지금 나도 지금 바다들 빨리 지금 근데 전령납두면 알아서 사라지니까 그냥 버티는것도 좋아 그것도 좋아? 아리 아리 한번 볼까? 나 내려간 시야도 없어서 보기가 좀 확세 나 근처 오긴 했는데 와드가 다 있는데 네 와드에요 다 무조건 핑하 2개씩 사가지고 원딜도 이제 총 또 팔고 어 간다 전령먹는다 전령가? 오케이 시간 안될거 같긴 한데 쟤네 되나? 된데 된데? 될거같아 와드 이거 내가 와드 지울게 궁단하감 핑하사옹 힐 힐 힐 여기서 어떻게 해야되지? 어디 용쪽을 용쪽을 먹을까요? 안쪽? 용이 3분 용이 3분 용이 3분이니까 3분 동안만 스탑없이 해보고 폭킹으로 이득 본 다음에 한파를 하면 좀 유리하거든요 어 2분 바텀이 지금 있고 2분 탑 조심하고 안 보인다 온다 아 여기 탑 가는 중 미드 빌드야 미드 빌드야 이러면 바로 칠 지도? 다 있어서 아마 다운다 미드 빼야되는데 우리 소강 상태데 우리 소강상태 이건 품버상태인데 피버상태데요 바론 안먹네 바론 이제 먹을거에요? 전력순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네네네 그랜더 타워 잘 미나요? 아니 피오라급은 아니에요 그래도 꽤 밀죠? 꽤 밀죠? 꽤 밀죠? 한번? 럭키? 아하아하 용 용 용 봅시다용 용 와드할게요 없을 없을때 용 1분이라 되나? 아니 와드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리를 잡아보죠 어 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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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드 밀었어요 어? 살짝 쫓기만 쫓기만 어? 나 지금 타라고 오케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탑 시스템 업무르고 오케이 아마 3명은 또 줘야 될 것 같은데 또 줘야 돼? 오케이 일어놓고 뭐하냐 그럼? 나 보신 안하니까 너 바텀 가 바텀 그게 나 진짜 존버하자 존버해 존버해 그냥 버텨야 된다 진짜 뭐 하려고 하면 안되네 이거 시야 잡은거 안줘도 되지 않아? 우리가 먼저 잡았는데? 네 이거 거기서 싸움을 걸텐데 다 오네요 다 오네요 얘를 원컵 넣을 수 있으면은 싸워주세요 그거는 모르겠어 난 치료 안되겠지 그러면 칩 가죠 어떻게 이거 한번 포킹 한번 긁어보면서 해볼까요? 오케이 어 여기 와주봐라 여기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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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빼요 차라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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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다 아아 아아 빼요 쌤 아리 아리 아리가 빨아들였어요 죄송 내가 막아줌 내가 막아줌 아 그냥 그냥 주죠 주죠 예 주죠 텔도 빠졌어요 나 덱고 간 나 덱고 간 아리 나 저 멀리까지 간 와아아아 아하 자크가 잘한다 자크가 그림을 잘 만든다 나이스? 하나씩 이득 보지 하나씩 하나씩 파워 실키라 뭐야 저거 안 되겠는데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센데? 나 고돔 선명을 버려? 3,000원만 안 빌려주나? 어 이제 빼네 나 237원 있는데 17일반 모아서 저 100개 팀 뽑아주실래요? 나도 250원 있는데 나도 100번 부족해 나 진짜 나 얼마 부족하지 워크래프트 팀은 줄 수 있는데 3,000골드만 빌려주면 안 돼? 지구인의 힘을 모아서 원기옥 좀 나 있긴 하거든? 279골드? 아니 왜 후반을 못 간거야 또 우리 참지 못해 아니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바텀이 참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못 참았습니다 간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룰루가 너무 앞에 있었어요 말도 안 되게 참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저희가 달려버렸습니다 룰루가 거의 키스할뻔 했어요 그래가지고 못 참았어요 아 진짜 뒤에 자크 있는데 분명히 아 왜 그걸 때렸을까 내가 진짜 아 왜 같이 가자고 했을까 이거 안 돼 안 돼 괜찮아 괜찮아 항대에 고무부팔 뺨 고무고무팔 고무고무팔 오케이 고무고무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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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니 나는 이번엔 좋은 판단 온다 또 온다 와 우리 탑이다 탑 바텀 다다 안 보여 안 보여 너무 안 보여 산사를 해 나 온다 나한테 온다 샨테 나한테 온다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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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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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끝까지 우리 끝까지 빨아드립시다 참읍시다 또 참고 지호가 지금 성격을 때리고 있어 안바따 독창이 성격을 때리고 있어 나 못 참겠다 아 아 참아 이제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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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반 나이츠 오케이 나 와드 와드 쟤네 용 안가네? 1분 남았는데? 집 안가냐? 너무 심하게 두드려 봤는데? 우리! 내가 용 스틸 해볼게 용 스틸 있어 용하고 바론 다 있네? 바론에 와드 하나만 볼게 오케이 굿 나 이거 대장만 때려줄게 빅토르 15렙 어? 1렙만 더하면? 뭐 다른 애나? 먼지군 3렙댐 그냥 16렙 그냥 16렙 되는거지 뭐 뭔가 세보였는데 16렙 여기 맞아 여기 자크 아 자크랑 자크 눈 맞추신다 무섭다 하나 잡자 바론샤 진짜 파격이다 파격 형 근데 바론샤 안잡아도 될거같아요 바론샤 안잡아도 될거같아요 바론샤 안잡아도 될거같아요 어차피 못하잖아 어차피 줄거야 어차피 줄거야 어차피 줄거야 아리도 있다 다있다 여기 바론을 줄 용기를 가져볼래 한번? 아아아아아아 주지 못했어 주지 못했어 아 뭐야 너무 늦었나 나삼 나삼 아리랑 크산트 저거 다 빼고삼 아 근데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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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나 트런들이야 어어 아 이거 아리가 막았네 어어 오겠다 이제 어어 내가 봐줌 내가 봐줌 어 줘 오케 여기여기여기 쌍둥이 쌍둥이 타워하나 여기서 그냥 여기서 합시다 오케 합시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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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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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했어 마이스 나삼어 вполне AULT 컸 나는 철저하게 무시다가고 있어 나는 철저하게 철저하게 나는 없는 사람이야 너네 지켜 지켜 야 지금 로트가미 이35 있어 상점 지켜 상점 룩돌이 밀고있어 룩돌이 밀고있어 어 안미네 아이템 못사게 마구 안미 잘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아..잘습니다 미안합니다 못찾았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루고라 때문에 4번 맞은거 같은데 3번 맞은거 3번 맞을거 4번 맞은거 한테 더 맞아버렸네 아니 우리 버티자 그랬는데 아니 왜 버티자고 너무 앞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였어요 그래 우리 사실 아 근데 지니까 아쉽긴한데 분전했어 분전했어 맞아 분전했어 사실 자나떼에서 팀 이렇게 짜이면 사고야 맞죠 최악팀 대 최강팀 그치 그치 정도지 근데 라인전 단계에서는 얼추 이렇게 비벼진 최소화로 하는데 약간 소규모 교전에서 합이 좀 안맞는 느낌 근데 왜 라인전에서 두번 죽으셨어요 아니 라인전에서 졌어요 아 그게 라인전에서 두번 죽은거는 허용수치임 내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다섯번이 터지는거 다섯번이 터지는거 두 번은 복구할 수 있는 터짐 복구할 수 있는 터짐 우리 각자 허용 기준이 맞지 않아서 진거네 브론즈랑 좀 달라 브론즈는 한 2대스 정도는 언제든지 상대방이 던져주기 때문에 변건아 실버까지 오면 1대스로 준다 하 내가 실버 2대스는 브론즈까지만이야 내가 좀 세개가 달라서 생각하는게 달랐구나 어쩐지 급해하더라고 너는 라인전에서 4킬 밖에 안났는데 왜 이렇게 급해하지 아아 솔랭은 상관없죠 CS도 한 2,30개 뒤지고 뭐 이정도면은 무난하게 막은거 아닌가 막 이랬지 난 아 아 또 이런게 있었네 온도차가 있었네 마이 미스테이크 지금 빅토르 치고 있죠 네 빅토르가 이제 바텀에서 파밍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기다려주세요 매우 걸고 아니 오우 철면 소심도 이렇게 체력이 좀 아파요 아 이거 죽이실텐데요 밀려났습니다 오우 오우 석신 아쉽다 아쉽다 아쉬워 석신이 그냥 막아버렸어요 뻔하다라는거죠 유일한게 정말 더 아쉽다 그러니까 차라리 3대0을 줬으면 아쉽다 그러니까 명호선수의 운영 덕분에 팀원들이 흔들림 없이 경기를 주도할 수 있고요 또 빅헤드의 아 요거는 무조건 이건 줌안 이건 진짜 버그에요 예 이거 줌안 비카츄 아우 대단합니다 진짜 자크가 꿈에서 나오겠는데요 예 이 소리내면서 있잖아요 오우 아 못막아요 자 이거 마지막 기회 어떻게 마지막 한번 싸움하나요 한번 어떻게 되나요 되나요 아 안되는데요 녹는데요 뒤에 크싼테 없어지고 있습니다 크싼테 3명 3명 점프점프 나 철저하게 무셔 나 같은 팀인 줄 알았어 나 같은 팀인 줄 아 우리 팀에 공격까지 들어가면서 전수는 된 덕씨님입니다 자 경기는 여기서 끝이 날 것으로 자 보호사원까지 한번 이겨 우물다이브 한번 들어가나요 그럼 여기 어디 갔어 근데 밀께 너무 많아 밀께 너무 많아 밀께 너무 많아 이렇게 해도 페이스 만들고요 너무 많잖아 밀께 너무 많아 나이스의 게 다 들어오고 있지 지지 다 소개되셨다 아아 아쉽다 아쉽다 아 이제 바로 인터뷰 진행할거고 딜레이 풀고 방송 리방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풀어도 되나? 우리 박옥자님 너무 행복해 보이는 모습 4명 다 행복해하는 모습이니까 잘했어 우리 와 이게 정말 분위기가 참 좋네요 네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몇몇 분들이 성불 얘기하고 있는데 성불까지 한거라고 봐야될까요? 아 성불까지는 아니고 이게 불만에 붙이먹으면 좋겠네요 다음을 위해서 내가 약간 약간 미션적으로 돋돼 보이고 이 정도는 선 맞았죠? 이 정도는 선 맞았죠? 무슨 소리야 두 선 맞은 게임을 미친 거 나 딜 3등 미스터 따 고생했어 아 형님 고생하셨어요 고생이 많았어 미스터 따 아니야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다들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꿈을 꾸었다 나쁘지 않은 괜찮은 바락이었어 거의 다왔다 다왔어 그래도 원피스까지는 봤잖아 2대2까지 왔잖아 썩 괜찮았어요 원피스까지는 왔는데 잡지를 못하네 그렇게 괜찮았던 것 같진 않은데 그래 옷 꽉 깐게 어디야 아니 그리고 그것도 있어 잘했어 우리는 뭐 원래 승자가 있으려면 패자가 있어야 돼 티어 론데로 가면은 모든 라인이 다 티어가 낮은데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우리가 3대2로 졌다 이건 거의 이긴거다 진비 없지 무관한 이유가 있다 저 멤버로도 두 번이나 지는거구나 그치 이건 사실 우리가 이긴거야 이겼으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경기를 잡아냈구요 상금 반팅하자 그럴까 나름 선방했어 나름 선방했으니까 무관팀 인터뷰하고 무관팀으로 가겠습니다 무관팀 바로 무관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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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지 만들어냈는데요 록삼님 록삼 넥서스밀러 갔어요 넥서스밀러 넥서스밀러 갔어요 지금 치고있어요 아 그러니까 좀 쉴때 쉬어야죠 철미수씨님 네 안녕하세요 철미수씨입니다 오늘도 그래도 2대3 했습니다 오늘 경기 좀 어떠셨나요? 어 정말 깻잎 한장 차이로 아쉽게 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긴거나 진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죠 어 이정도면 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기량을 맞아요 보여주셨거든요 어땠어요? 그래도 마지막 게임 종이 한장 차 요느낌에 조금 더 두꺼울 수는 있지만 그쵸 두꺼울 수 있죠 네 기준이 다른거니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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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교 어 한번 붙어보셨는데요? 네, 그... 사실상 되게 오랜만에 이런 잔아 때라는... 어떤 이... 대회에 나와봤는데 외전이긴 하지만 와 이게 확실히... 그.. 사람이 엄청 잘하네요 젊은 친구들이 너무 잘해요 무간 팀에서 어떤 선수가 가장... 어떤 스트리머분이 가장 위협적이었나요? 아! 무간 팀에서요? 네, 무간 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상대 정글이었던 빅헤드님이 오... 또 든든하게 또 자크나 뭐 이런거 굉장히 또 잘하시길래 벽을 좀 느꼈고 사실 저희 팀에서도 사실 이제 또 그 정글이 상대 자크 막 튀어나오니까 정신을 못차렸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당황해서 좀 가지고 싶은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감입니다 아 그래도 오늘 또 어떻게 보면 3대2라면 큰 차이 아니었으니까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또 육안행동 지금처럼 또 보여주신거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도현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어때 오늘 경기 해보니까 무관팀 장난 아니죠 어우 역시 뭉치니까 세네요 어때 오늘 미드라인전 하면서 좀 쉽지 않았었고 물론 요네 하드캐리 장면은 최고의 명장면을 만들긴 했었는데 오늘 상대하면서 좀 어땠나요 아 생각보다 매운이가 너무 잘해서 놀랐구요 그리고 그 빅헤드 정글이 챕터 폭이 말이 안돼요 뭘 안돼요 그냥 이거 힘들어요 아니 무슨 네 몇 번이나 갱을 흘리셨잖아요 초반에 뭐 전면에 설명했지만 아 네 그렇죠 예 쉼없이 그 자크가 날아오니까 미치겠어요? 아 저 자꾸 등 뒤에 자크의 기운이 그래가지고 제가 미드 절반 라인 긋고 아예 못 나갔습니다 아 그런게 보이더라구요 아 그만큼 쉽지 않았군요 그래도 유관팀이 전력적으로 좀 약해보인다 이런 평가가 좀 있었는데 2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오늘 경기 좀 어떠셨나요? 네 저희 이게 솔직히 이게 티어상으로 롤 티어상으로 저희가 다 지거든요 다섯 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세트를 따였다는 거 아마 다음 대회도 좀 힘들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유관팀이 지금 2대3으로 패배해도 막 크게 패배한 느낌이 아니에요 저게 유관 마인드죠 이게 여유가 있는 그렇죠 여유가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인 장면에서 요네는 솔직히 좀 마음에 들었어요 1대2 두 명 잡는 거 끝내줬는데 아 그때 힘을 다 써버려가지고 그 나머지 네 세트를 죽어버린 그렇죠 오늘 그 이런 말씀 좀 들긴 좀 그렇지만 이벤트 전이니까 오늘 도산태 어 괜찮았어요? 여런 스코어 킬스코어 또 잔핫대 최초 아닙니까? 070 아니 그 070 몰라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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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코멘트 할게요 노코멘트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이런 게 바로 또 인기 스트리머고 이것도 스토리가 되는 거니까 고점이 그만큼 높으니까 맞아요 캐리할 때 핫캐리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오늘 그럼 마지막으로 참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대회 열어주신 거 너무 재밌게 했고요 잔핫대 외전 또 이게 팀게임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열어주신 인첸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도네이션 그 투네이션 해주신 그 분들도 너무 시청자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팀들 다 수고 많았고 무관팀은 그냥 무관해라 여기서라도 행복해라 알겠습니다 이제 유료맨 되시고 또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우리 도현님의 인터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싸유리님 바로 만나봐야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공기 총평 부탁드립니다 어느 어떠셨어요? 잔핫대 외전 인정하겠습니다 잘하시네요 아 제가 이거는 체급이 그 이제 제가 기본 숙련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직 연습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플레스 먹는 것부터가 제가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팀원들 못 도와주는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안전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저는 펜타킬 진으로 펜타킬 한 장면이 기억에 남거든요 맞아요 아 그거요? 류제웅이라는 벽이 높아진 거예요? 왜 갑자기 지금 이렇게 기가 죽은 것 같아요? 벽이 높다기보다는 제가 많이 쫓아온 것 같은데 아직도 조금 체급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노력해서 CS 더 열심히 내실 다져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실 거 앞으로 더 저희가 따윈이의 다이아 찍고 그리고 원드레스 더 캐리하는 모습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따윈이 님이었습니다 오늘 때보다 좋습니다 침창민 님 바로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좀 힘들진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잘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아 이 정도 하면 됐잖아 난 솔직히 난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고 상대방이 그 빅헤드 님이 잘했어요 왜냐면은 그 역갱이나 갱이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맞아요 어 우리 아홉 명이 빅헤드 한 명한테 그 조종 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종수도 머리 큰데 네 하하하하 아무도 안 물어봤잖아요 왜 이거 아 빅헤드 네 그렇죠 아무튼 빅헤드 님이 잘했다 나머지는 사실 라인전에서 균형이 다 갱이랑 역갱에서 무너졌어 아 하하하하 그렇죠 또 이렇게 또 팀원님까지 실제 뭐 어느 정도 사실이었고 네 전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정근에 대한 영향력이 좀 많이 많네요 맞아요 그럼 침창민 님 네 아니 그 침틀러스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한 번도 못 나올 정도로 이렇게 무서운 건가요? 네 나왔으면 좀 달랐을까요? 어 아니요 하하하하 차라리 저는 끝까지 해줘서 참 고마웠어요 저 마지막에 그것까지 해가지고 지면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아 유관팀이 상상 속에 노틸러스에게 되게 겁이 먹었었는데 예 또 궁금한 게 유관팀은 왜 상상 속에 니코와 싸움을 하셨는지 아 저희가 그 샘에 약해가지고 미니언으로 오면 절대 못 막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어 니코를 일단 변했습니다 저의 좀 강력한 주장이 있었어요 좀 니코를 좀 많이 밴을 했으면 좋겠다 아 아 어려울 것은 그냥 최대한 그냥 아예 상대로 하지 말자 네 네 다른 묘안이 있었군요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참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요즘에 대회를 많이 안 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또 이렇게 다 같이 좀 끈끈해지는 느낌도 받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도 주체해 주시고 또 중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팀원과 그 상대편 팀원분들 너무 재밌게 게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자 그리고 63님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번 주인공을 좀 했었습니다 오 그렇죠 오늘 경기 좀 어떠셨나요 아 오늘 경기 오랜만에 또 롤러 이렇게 10명 모여서 하니까 재밌네요 확실히 오 그런 부분에서 또 재미를 한번 느꼈었고 그리고 자 오늘 경기에서 전체적으로 야볍 거에 뭐 수차례 지금까지 많이 해봤었겠지만 오늘만에 야볍은 좀 어떠셨나요 상대하는 느낌에 오 그거 호들갑이었어요 평소에 야냅이랑 똑같았습니다 아 아 아 뭐가 달라졌는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네 근데 얌얌이 가 딱 그 정도 상상했던 강함 정도로만 강했다 항상 그때 그 그 그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네요 네 없어요 저는 뭐 그 궁금한 게 있다면 뭐 이제 피오라로 이제 넥서스 품실 때 그때 무슨 상황이었는지 궁금해가지고 예 아 피오라로 넥서스 칠 때요 예 오히려 저는 네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 진짜 이거 왔다 그냥 하도 많이 한 각이니까 왔다 본대가 다 휩쓸려 나갈 때 딱 타워 그 에너지 다는 거 보면서 아 이거는 우리가 이겼다 했죠 치고 있을 때 어 어 그 먹던 그 맛 네 그 향기와 그 예 백도워드 해본 사람이 더 잘 그렇죠 네 그때 이기면서 그 다섯 번 보니가 더 행복해 보이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록삼 선수 오늘 저는 경기를 거듭할수록 라인전 폼이 더 올라와서 나중에는 라인전은 거의 다 이긴 것 같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인전이 거의 다 이겼대요 본인님 어 플레임 해설님이 확실히 탑을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얌얌의 그 상태도 적응이 돼서 후반에는 좀 후반 가면 이길 수 있지 않나 싶었는데 네 좀 이게 확 터져버려가지고 아쉽네요 아쉽네요 바비 원래 그래요 그냥 할 거 하고 지면 받아들이고 이겨도 그냥 받아들이고 딱 자기 할 것만 하는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뭐 느낌은 루그스로 오늘 박네요 나는 지지 않았다 어 아니요 근데 제가 해놓은 말이 있어서 배럴 탑 윈 얌얌이 오늘 저의 위였던 거는 마지막으로 인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수상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팀 게임 재밌다고 하셨으니까 네 자 오늘 또 고생 많이 하셨고 어 팀 유간 앞으로도 뭐 여러가지 어 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 바라겠습니다 룩3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팀 유간 만나봤습니다 아무리 2-3으로 패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고생했습니다 어 되게 잘하셨어요 정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근데 바텀 바텀이 밀리니까 너무 그 갱이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역갱이 좀 쉬웠고 좀 거기서 말린 것 같아요 너무 달렸습니다 저희가 아니 내가 못해서 그렇지 피곤한건 아니죠 피곤하진 않습니다 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루트가 우리가 뻔해졌어 그치 첫번째 승구수 당한거 때문에 잃혀 이제 아니 근데 자크 밴이 맞았나 아니 근데 자크 아니었어도 축하드려요 그 역갱이나 이런것들이 우리가 루트가 뻔해가지고 분위기가 다르네요 우리가 후반보자 했는데 후반에 안보은 상태 그게 아 그럼 우리가 못 참은 것도 있고 안녕하세요 잘했어 그래도 근데 이제 잘했어 분명 마지막이니까 살아보기도 아쉬워하는거지 그냥 수강상태였는데 버닝타임으로 달려버리면은 뭐 아 오늘 너무 진짜 옥과까지 가가지고 또 그 걱정했는데 옥과까지 가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진짜 팀원들이 4경기 솔직히 직원한테 진짜 걱정했거든요 아 근데 팀원들이 멘탈 안나가지고 진짜 너무 잘해줘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오늘 아래쪽 보면은 와 저는 저희가 깜짝 놀랄게 나 좀 더 CS좀 잘 못하고 아냐아냐 저쪽은 그냥 더 잘했어 아냐아냐 고런 문제는 아니야 오늘 경기하면서 정글과의 호흡 어떠셨나요? 아 근데 너 책임차가 있거든요 진짜 오늘 민뽑자면 미리 정글이 아닌가 너 근데 그 상태에서 진짜 범죄한다라잖아 그건 어디가 너 가서 할 줄 안다고 하지 마라 너 할라 어 저건 잘했긴 한데 아 너무 아쉽니다 고맙주로 신하니까 우리가 봐주는거지 진짜 한 대 맞아 너 그러다가 하하하하하하 할 줄 안다고 하지 마라 진짜 시사씨가 말해주는거야 진짜 아 진짜 근데 아 근데 아까 마지막판 그 그 외엔 막 크리션트 패든데 이제 저희 팀은 맞아 아 이게 타비 잘해줬어 응 타비 계속 잘했어 근데 타비 잘해줘가지고 우리가 좀만 있으면 되는데 아 진짜 타비 몸값이 그전에도 비싸서 이거 우승을 못했던건데 여기서 더 올라가가지고 이거는 난 답같았어 시사씨 망했어 그냥 잘했어 아 응 착수니까 진짜 진짜 제 마음을 아 진심이었다 네네 괜찮으시죠 오늘 경기도 재밌었죠 아 아 아쉽다 하하하하 예 안 괜찮진 않은데 라인만 보고 아쉽다 아 괜히 두세트를 따니까 더 아쉬워 아 그러니까 뭔가 이길거 같은데 아 이게 이길만했는데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길만하니까 전에 했던 실수들이 자꾸 생각나 아까 막 내가 마오카이를 밀어내고 막 이런거 있지 두번째 경기 막 이럴때 그런게 막 생각나는거야 아니 저는 난 캐니언니 좀 제가 가자고 말하는것만 좀 잘못했던거 같아요 제가 가자고 할때마다 자꾸 걔네들이 꼬리 치는거였는데 아냐아냐 가자고 할때가 정글이 있었을때고 우리가 다 합을 맞춰서 간건데 그 결정은 그러니까 그니까 바텀이 밀리니까 갈 때가 그 트런들이 갈 때가 우리밖에 없다는걸 알고 역갱을 친게 그러니까 차라리 막 라인이 막 계속 우리가 막 뒤치고 막 이렇게 하면 상대방들 역갱각을 어디서 볼지 모르는데 너무 좀 약간 이게 마지막 마지막 판에도 원래 바텀이 딱 있을거 같았어 우리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자크 분명히 역갱각 보고 있을거다 안갈라 그랬는데 라인이 너무 맛있게 돼있어가지고 그치 도현이 목소리가 나는 딱 느낌 왔어 도현이가 한숨 쉬면서 약간 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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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주를 할꺼운 해보세요 할꺼운 해보세요 저장하지 말라고 했지만 할꺼운 해보세요 할꺼운 해보세요 할꺼운 해보세요 할꺼운 해보세요 할꺼운 해보세요 할꺼운 해보세요 도현아 그렇고 잘했어 도현아 넌 앞으로 더 힘든일 있잖아 이제 바롤한테도 바롤한테도 열심히 해야지 맞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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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현이형 현이형도 펜타클 했잖아 이 멤버 아 그치 펜타클 나의 그 개인 커리어보다는 난 팀의 승리가 안됐기 때문에 어 그 의미 없는거라 생각해 펜타클 기록 없었던 걸로 할래? 그러죠 기록 없습니다 그럼 모든 다시 보기에서 그 부분 삭제가 그래 그거 딱 빼? 아니 굳이 왜 삭제를 해 하하하하 왜냐면 아니 삭제 그냥 없었던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아 이벤트전이니까 혹시 남아있으면 누가 오해할 수 있잖아 너 펜타클 한줄 알거 아냐 에이 기억도 안나면 진사람이 뭐 펜타 해봤자 뭐합니까 아 근데 저 일어나서 드리그는데 오늘 탑이 화면에 많이 안나와가지고 괜찮죠? 벌써 12시네 몇시 시작했지 이거 7시? 네 옥각이 되버리니까 옥각이 되버리니까 내용은 좀 맞긴 했지만 나름 흥미진진했어 다행이야 맞아 원사이즈한 게임도 있긴 했는데 어 스코어는 기록만 보면 박빙인줄 알겠어 기록 하하하하 아 근데 사실 첫번째 경기는 진짜 사실 우리 기획 제대로 먹혀가지고 쉬지않고 팼는데 더 패고싶다 더 패고싶다 뭐? 쫄르면서 이겼는데 그냥 그니까 아니 저기 숨도 없어 경락했을걸? 오 이거 뭐지? 그렇겠다 그렇겠다 아 이번거 다시 올리기 다시 본게 올리기 싫다 아 지금 또 닛따라텐데 1경기만 올려 1경기만 1경기랑 4경기만 올려 4경기만 올려 1경기 4경기 아 명훈이가 내 표정 보면서 깨끗깨끗까 생각하니까 어 아 그래요? 이긴거만 올려야겠다 이긴거만 올려야겠다 아 얌얌 요즘에 방송시간에서 얘 뗄만 하는거 같아 피파로 연습하고 피파로 잘한 다음에 니 딸 8명꼬 돌려보고 쟤 떨어질 때쯤 다시 와갖고 방송할 때 피파 연습한 다음에 이겨놓고 일주일 리탈 어 일주일 명훈이랑 아쉽지만 피파 이거 롤도 있어가지고 행복하겠네 1경기만 올리고 단판인 척하자 좋아 아쉽지만 준우승에 만족합시다 아 준우승 잘한거야 준우승 아잠깐만 내가 쪼개볼게 내가 쪼개볼게 계산기 기다릴게요 저 계산 하나 저 떴다 80만원 오 저보다 느리면 실망하면 던진다 하나씩 던다발 던진다 아프지 않은데? 어 계산이 언제 끝나나요? 30이면은 우리 30%지 30% 너와 나눠자 인당 인당 70만 3647원 10만 와 잘나노 거기서 제세공과금 3.3% 빼면 잠깐만 이야 96.7% 하면은 이야 이거까지 물론이죠 서포터로요 네 아 이거까지 나눈다고 68만 426원 수령 야 야 많다 여기 세금 세금구간 어디야 42% 때려볼게요 하하하하 자 40% 내년 5월에 계산하자 이번 올해 5월 지났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남는 세금까지 다 털면 28만 5천 779원 아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 왜 이렇게 아 이게 아 잠깐만 이게 이게 빠져나가고 이게 빠져나가고 아 이게 빠져나가고 잠깐만 아니 저희는 40% 안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아 어디 갔어 왜 우리 저는 기본 세금일 수도 있잖아요 40% 아니 왜 침착맨님 가져가는 거만 40%지 아니 여러분들 최고 수고 최고 구간이잖아요 에이 미스터따 미스터따 최고 구간이잖아 뭐야 4명 탈세중이야? 아니 탈세중이에요 아 탈세하지마 아 탈세연이 뭔데 미스터따 스트리머 길게 해야지 그렇죠 윤이형 세금은 정직하게 내자 네 42%나 돼? 주의 좀 해줘 그래 우린 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거니까 세금을 잡는 거지 세금을 잡는 거지 아니 그냥 아무 생각 아무 생각 없이 냈지 퍼센트 생각해서 내진 않아가지고 그래도 남는구나 아니 그런게 아니라 별로 관심이 없어 사실 네 내라니까 냈지 뭐 이걸 이게 내가 내는게 맞나 이런 생각을 잘 안해 세금까지 내면요 39만 4647원 수량입니다 어허 나쁘지 않은데? 도현이형이 약간 좀 우승팀은 얼마나 가져가요? 나머지 우승팀은 우리보다 어 70만원 아니 70%니까 어 세금은 진짜 이거 많이 뜨긴 하잖아 아 도현이형이요 아 근데 그래봤다 더 많이 뜨긴 한데 세금은 3.4% 떼지 않나? 원래는 이제 제가 한번 이게 상금 부분이 상금이 제일 많이 붙을텐데 아니야 상금은 저거 한 거라 4.4% 떼는 거라는데 아 그래요? 어 어 그럼 다시 계산하셔야 겠는데 아니가? 아니 아니야 그거 아니요? 제세공과금은 약간 뽑기 같은 거 했을 때 그런 거 22% 맞거든 상금은 노력해서 한 거라 이거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외국에서 받은 상금 이 많이 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 외국 거가 좀 많이 떼는 걸로 저는 그냥 원천스 3.3% 떼는 건데 아쉽게돌지 분들이 사실 럭스를 불리기 별로 없어서 중국에서 들어올 때 하튼 39만 8천원이란 거죠? 어 어 예 39만 4천 6백 47원이요 어 깜이 40 채워주지 좀 해봐야겠다 40 채워줘야 피파 두 번인데 명우님은 증명했다 네 오히려 우리 저기 질 줄 알고 투네이션 저기도 안하고 우리 방에다가 아 오늘 진짜 팀원들 다들 너무 잘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가 또 새벽까지 함께 또 밴픽을 했었는데 근데 플레이님께서 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예 또 이제 플레이님도 우리 무관의 기운이 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니 아니 뭐 끝까지 보고 끄는 게 좋으니까 아 맞네 왜 묵사명은 회장님이 50만 원을 넣었는데 이걸 줘 아 그러네 나 밀리오 하지 말라고 했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첫 경기 때 그걸 꺼냈다가 아 우리 졌다 우리 졌다 이 세워주지 페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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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잖아 네 그럼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좋았습니다 어 진짜 오늘 다들 무관을 왜 무관 팀이 무관인지 보여준 오늘 경기가 아닌가 싶네요 사실 여러분들 수익 늘어나면 또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빠져나가는 거 생각하면 한 50% 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39만 4,647원 받았다고 해서 다 쓰면 안 돼요 아 머리 아파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 낼 돈 남겨놓으세요 그거 여러분들 돈 아닙니다 아 아 그러면 거기서 좀 더 깎고 남겨놨어야겠네요 아 지독해 아니 와 와 나는 저 얘기를 왜 하는지 알 것 같은 게 얼마 전에 5월이었잖아 세금 다 냈을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자기가 번 그 돈을 자기 거라고 생각해 나라가 잠시 갖고 있으라고 눈치겨야되신 거 같은데 마타노라고 한 거거든 아 정권이 또 세상에 화가 나? 아니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열 오르신 거 같은데 아니 왜냐면 돈을 막 써가지고 나중에 돈이 없다고 세금 낼 돈이 없다고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굉장히 화가 나신 상태인 거 같은데 아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또 개인 사업자시니까 이런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 돈은 생각을 하셔라 그러면 39만4천원에서 9만4천원 빼고 30만원 써도 될까요? 안 돼 20만원만 써 넉넉하게 와 골반을 저축도 해야지 도현이 근데 열로네? 그중에 30만원을 써? 너 열로구나? 아니 금 카드 사야 돼 놀 줄 안다? 네 사야 된다고 다음에 또 발로란트 그 얘기 중에서 피파카드 사야 되는 건 인정 그러니까 이게 놀랍게도 70만원을 수령했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20만원이에요 아니 근데 뭐야 야 이렇게 생각해봐 피파카드를 쓰는 건 방송적 컨텐츠를 위한 투자잖아 그치 이건 경비처리가 된다고 맞지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사실 뭐 세율을 너희가 받는 만큼 디스카운트를 받는 거야 그럼 지르는게 이득이겠네 그거는 써도 돼 난 근데 현재라고서 보면 할 필요 없는데 근데 그 지르는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거를 나는 이게 인정이 되나 안되나는 모르겠어 그건 인정해 방송에서 하는 건데 그게 경비처리가 돼요? 자기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아니 방송으로 쓰긴 썼어 심리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야 니들 생각해봐 방송을 하는데 만약에 그거를 방송을 안했으면 그렇게 많이 쓸 수도 있긴 한데 방송을 키고 하면 돼 종수야 종수야 생각해봐 방송을 키고 질렀어 근데 방송에 필요한 요소였어 지르는게 그치? 그치 그러면 그걸로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데 봐봐 방송이 끝나고 네가 사적으로 또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100%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치 맞지 저게 맞는거에요 그러니까 경비를 어느정도는 어느정도는 인정받을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침창원님 방송에서 끄고 지른 다음에 다시 방송에서 자랑을 하는거 아 그거는 돼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쓰는 거는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100% 받은냐 몇 퍼센트 받냐는 그건 나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지 아 아 그럼 해석을 좋게 해주면 썼다는거 그래서 저도 이게 잘 모르는데 항상 그래서 좀 약간 보수적으로 가면은 비용 경비처리를 안하는데가 있고 이거를 경비처리를 하는데가 있고 다 달라 사실 그러면 다들 와 개상이네 지르는거는 무조건 방송 키고 질러 그래야 혹시라도 좀 어 나 혹시 잘해 줄 수 있잖아 그래서 옛날에 차량을 그건 안되지 차량을 막 비싼거 사가지고 그거를 사실 뭐 이동할때 쓴다고 해가지고 막 전액 받기도 했는데 그게 워낙 막 스포츠카나 이런걸로 다 사람들이 해버리니까 어 차량은 4천만원인가 까지만 인정을 5년간 해가지고 해주고 나머지는 비용으로 인정을 안해줬어요 최근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잘 돼있네 이게 세법이 제일 많이 바뀌어요 세법이 맨날 바뀌고 세무사들도 맨날 공부하고 세법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수입을 나라의 수입이기 때문에 나라가 제일 민감하게 계속 바꿔가는 롤 업데이트처럼 와 그렇게 빠졌어 롤 업데이트급 아니 롤 업데이트급이라고요? 네 패치를 계속해 그치 말하기 좀 예민하니까 그래서 세무사들도 자기 전공이 다 있어요 막 어디 뭐 제조업 전문 왜냐면 다 분야가 너무 넓으니까 아 그래가지고 자기 분야 아니면은 세법책 그거 꺼내가지고 읽어보면서 좀 공부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그렇구나 그렇구나 현질 아니 그러면 나 궁금한게요 네 일반 사람들도 그럼 현질하고 싶어 핸드컴퓨터로 네 그냥 방송 그냥 자기가 한명 두명 봐도 키고 지른 다음에 세금이라고 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세 국세청인데 뭐 이런 데서 검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막 방송 본 사람이 막 두명 세명이면 정황상 이게 막 방송을 위해서 한거 보다는 자기가 그냥 하려고 하는 정황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거기서 해주냐 안해주냐 안해주겠네 난 이렇게 주장을 해도 안 돼 인정을 못 받으면 너 이만큼 비용 처리한 거 다시 내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궁금해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지를 때 사리사욕 채우는 느낌이 나는 느낌으로 질렀어요 그러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결정을 극세청에서 하는 거야 그게 너무 피가 너무 나 지르긴 하는데 내 사리사욕이 뭔가 느껴져 이 사람 미소가 이상해 괜찮나요 그래도? 그게 미소나 이런거는 많이 안 보고요 왜냐하면 정확히 말하면 미소는 안 보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방송까지 다 챙겨서는 안 봐 그 대신 주소나 이런 거 보면서 그 규모가 어떤지 결국은 숫자로 하거든 미소까지는 안 보지만 방송의 규모가 2명 보고 하는데 돈을 천만 원을 질렀어 사실은 좀 이게 아니잖아 그런 거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거죠 투자일 수 있죠 결국은 거기 돈 걷는 데에서 이거를 적힌 대로 룰대로 인정을 받냐 안 받냐 그냥 그 차이 크게 보면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원리는 이렇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고로 구찌의자 같은 건 경비 처리를 안 했죠 그런 건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엄청 쓰긴 했지만 그냥 딴말나오기 싫으니까 그냥 이렇게 안 해버렸어 명분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의자 같은 건 저게 모범적 어구치 희한가 승관없는 거지? 예? 의자 같은 건 이제 희한이니까 아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네 맞아요 그리고 스트리머들은 사실 나가는 비용이 적잖아요 쓰는 게 사실 별로 없잖아 방송 장비 사거나 의자 사거나 책상 사거나 이거 밖에 없잖아 그래서 비용 처리할 게 아마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질러야겠네 미처 그래서 이제 의자 같은 건 누가 봐도 100명이 봐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요소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뭐 투자라고 하는 게 어차피 세금으로 나가니까 주기적으로 장비를 업데이트를 해줘야겠다 장비만큼은 장비를 꾸준히 컴퓨터도 계속 주기적으로 사주시는 게 좋고 어 그럼 저희가 외전을 좀 짧게 그리고 이제 뭐 또 비용이 또 구간이 또 있어가지고 아 따로 구분을 트로피를 또 너무 막 뭐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범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세무사분하고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좀 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한테 하는 거보단 저는 저는 뭐 그냥 아무 말이 나니까 세무사님으로 저는 아무 말이 나니까 저는 아무 말이나 아 본래 아 본래 침무사야 침무사 나 정도면은 이제 현질하는 거 정비 처리해도 되겠지 난 여지껏 안 했으니까 네 근데 아마 너는 너는 와 그거 안 하고 있어 와 진짜 아니 왜냐면 근데 그거 있어 뭐냐면 넌 좀 해라 아니 물론 방송용도 있지만 내 마음에 한 50% 정도 내 살이사용도 있잖아 그니까 너는 대신 뒷현질을 하면 안 되지 방송을 켜고 여러분 오늘은 이러면서 다 보여주면서요 뒷현질이 도와달라고 세무사가 있긴 한데 내가 세무사한테 막 현질한 내용 안 알려주는데 내가 새벽까지 스크린 봐주고 그리고 니가 카드 긁은 내역을 보고 세무사에서 한번 저걸 할 거야 이거를 경비 처리하는지 안 하는지 하고 이게 거기서 판단해가지고 해줄 수도 있어 아마 넌 좀 덜 지르면 안 되냐 안 했다고 생각해도 경비 처리 했을 수도 있어 했을 수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이게 그 토탈 상금 나누더래 형 결국에는 나는 자꾸 지르려고 하니까 20만 원까지만 지르세요 20만 원까지 하고 나머지 건강보험에 연금에 3개 다 재산해서 40만 9천 9만 8천 원 참고로 연금 국민연금은요 수입이 막 늘어날 수입이 늘어나는데 50만 원 때까지만 늘어나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요 건강보험은 50만 원이신 거죠? 월이요? 월이요? 아무리 늘어나봤자 50이 상개돼 월이요 그거는 제 개인 프라이버시 그리고 건강보험은 300만 원 때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은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건강보험 되게 굉장히 잘 만든 제도라고 하면서 누구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키다리 아저씨가 누군가 내고 있었어 우리가 어렸을 때 감기 걸렸을 때 2천 원 내고 했을 때 키다리 아저씨가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키다리 아저씨를 우리가 받은 거 돌려줘야지 우리가 지금 생명 도와주는 거예요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아픈 거 키다리 아저씨 여러분들이 해주십시오 고마시지 그래야 내가 아플 때 또 도움받고 하지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이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서 이제 돈을 또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또 만들어놓은 인프라를 또 이용했기 때문에 또 세금 같은 거는 또 그런데 이걸 막지 못해요 잘 내는 게 좋겠죠 나중에 이제 세금 홍보대사 하시려고 이러는 건가요? 아 전 모범납세자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은이님은 실제로 모범납세자로 막 시게 받고 막 그러지 않았나? 근데 이제 모범 납수자도 또 이게 원피스처럼 전국구가 있고 또 지역구가 있습니다 이스트블루에서 중장이 아니 중령이 또 이제 본부로 가면 또 한 단계 떨어져서 중이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노원구에서만 받은 거고 국세청에서 받은 건 아닙니다 전국구랑 또 지역구가 있어요 저는 좀 규모가 작은 단계 노원구 클라스 그래서 혜택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지역구는 혜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전국구로 받으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 너무 좋은데? 근데 공영주차장은 보통 한 10분에 2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혜택은 아니고 명예다 명예 멋있다 그래도 나는 돈 안내고 나간다 네 한 1년 1년인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1년인가 2년인가를 그러면은 공영주차장에서 돈 안내고 나가는 사람은 그니까 그치 근데 그냥 돈 안내고 도망가는 사람인 거 아니야? 그런 리스펙이 있는데 형님 차단기가 같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 치고 같은 거야 멋있네 오늘 뭐 주차장비 도둑이라고 모범 폐쇄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니까 치고인 거 아니야 꿈쩌나고 옆에 모범 낙세자 어우 무관이 아니라서 진짜리에 이런 형태로 참여할 수 없을까봐 현실에서 치고를 했겠는데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 또 이 상등 때문에 또 얘기가 너무 이렇게 끝으로 갑니다 아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결론은 저희 보라고 안녕하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잘해 잘하시네요 널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아 잘하시네요 아 머리가 큰 이유가 있어 자크 너무 잘하던데? 아 완전히 틀렸잖아 우리 머리 우리 머리 두루마리 일주일 6칸 반 나와요 아 아니 자크라 아 아 그만 좀 오면 안돼 그만 좀 조용하네 그러면 피그를 뒤돌을 내면 안됐지 맞지 자크밴을 했어야 됐나봐 그래서 나 수박이를 왜 했어 자크밴을 했어야 됐어 아니 나 5밴 당했을 때 확 했는데 자크밴 당했을 때 도연이는 근데 진짜 오늘 5점만 남기고 070 유료전화 개통하고 무료전화 그리고 지금 그래도 뭐 다른 분들은 뭐 진효나 뭐 상현이나 이런 애들은 막 진짜 채팅창을 도배씩 댔거든 룩 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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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뭐 상현이는 그때 예상현 예상현 도연이는 근데 070 그거밖에 고개를 안했어 고제야 미리 고제야 뭐야 너 도대체 명훈이한테 병 느꼈어? 너 뭐야? 계속 내내 요네 말고는 첫판 말고는 진짜 아 요네 잘했잖아 요네 계속 치켜놀렸어 그냥 구독권이 없어 믿어라 계속 요네 잘했어 요네 요네 잘했어 요네 요네로 제대로 하니까 숨도 못 쉬드만 요네 우지 말고 얘기해 침도 못 쉬드만 우물 닦고 얘기해 그쵸 요네 원툴 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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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네